의인은 죽는다 궁의 왕이 죽고 왕건이 고려 태조가 된 소문은 벌써부터 서울의 전화였으나 정식으로 고려왕 왕건의 사신이 국서를 가지고 신라 조정에 이른 것은 왕건이 궁예를 내어 쫓은 뒤 약 1개월, 궁예가 산방에서 죽은 뒤 약 반개월 후였다 왕건도 궁예가 죽은 줄을 확실히 안 뒤에야 비로소 천허가 내 것인 줄을 믿은 것이다 고려왕의 국시를 가진 사신이 서울의 오매 신라 조정에서는 이것을 받을까 아니 받을까 하여 여러 논란이 생겼다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편은 말이 이러하였다 첫째 왕건은 감히 원을 칭하고 신라에 대하여 종주국의 예를 표하지 아니하고 외람대의 대둔국의 군주로 자처하였으니 받을 수 없고 둘째 왕건은 그 군주를 시역하였으니 용납치 못할 불충의 죄인이라 비록 그 죄를 다룰지언정 그 국서와 사신을 받아 일국의 왕으로 인정하여 줄 수 없고 셋째 만일 왕건을 일국의 왕으로 인정하여 대등의 예를 준다 하면 진원에게도 이것을 허하여야 할 것이니 이래되면 선왕이 삼국을 통일한 본의를 잃고 다시 천하가 삼국을 나누어지는 것이라 함이었다 이 의견을 극력으로 주장하는 이는 시중 유렴이요 상대 등 위응도 유렴의 의견을 오리여겼다 위응이 유렴의 뜻을 오리여긴대는 또 다른 연유가 있다 그것은 왕건을 왕으로 허하는 것이 진원을 노역게 하여 반드시 무서운 후안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위응이 평소부터 진원의 편이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이손 김성과 그의 종재되는 아손 김율은 유렴의 의견에 반대하여 이렇게 주장하였다 지금 국력이 피폐하여 영문에는 싸울만한 군사가 없고 창고에는 쓸만한 재물이 없으니 이때 패기만만한 왕건을 공연히 충돌하여 변경에 근심이 되게 하는 것도 득책이 아니오 또 지금까지 시작을 안보하여 온 것은 궁예가 진원이 쌍방에 대립하여 서로 감히 침범치 못한 까닭이니 이제 만일 왕건을 노역게 하여서 왕건으로 하여금 진원과 통하게 하면 이는 적으로 하여금 힘을 합하여 나를 치게 함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은 가장 졸렬한 계책이다 차라리 왕건을 달래어서 진원을 맞게 하는 것이 이 제2의 묘책이 아닌가 함이었다 두 편이 서로 논쟁하는 동안에 만조 백관은 대개 침묵하여 어느 편 바람이 이기는가를 바라보았다 섣불리 주둥이를 놀리다가 만일 다른 편이 이기는 날에는 자기가 설 곳이 없음을 아는 까닭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이 김성과 김율의 의견을 쓴다는 뜻을 표함해 그제야 문무제신은 과연 김성 이손의 말이 옳다고 찬성하는 뜻을 표하였다 이때 조부이신 효정의 공으로 서로 대네마가 된 김충이 나서서 비분 격렬한 어조로 왕께 아뢰었다 김충은 후일의 마의 태자이다 대네마 신 김충이 아뢰오 신은 나이 어리고 배운 것이 없사오나 이제 조정에서 국가 대서를 의논하는 바를 보았건만 차마 잠잠할 수 없사옵는지라 엎디어 한 말씀을 아뢰고자 하옵나이다 왕이 보니 그는 표표한 한 소년이라 얼굴이 준수하고 눈이 빛나며 목소리가 맑음이 옥을 굴리는 듯하다 왕은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여 말하라는 뜻을 표하였다 조신들 중에 평소부터 김충이 과격한 언론을 즐겨하는 줄 아는 이들은 이 철없는 것이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칼날같이 날카롭고 살대같이 곧은 말이 두려워 고개가 움츠러듬을 깨달았다 저마다 제 속에는 건드릴까봐 맘이 오마조마하는 부스럼이 있고 김충의 말은 반드시 사정없이 그 부스럼을 푹푹 찌를 것을 알기 때문이다 김충은 왕의 윤화심을 받아 지금의 국력이 폐폐하와 재력과 병력이 좋기 서로 진원을 섬멸하고 북으로 왕건을 진정할 힘이 없사온 것은 과연 이손 김성의 아림바와 같사옵고 왕건을 달래어서 진원을 누르는 것이 어이 제2의 묘책인 것도 또한 김성 이손의 말과 같사오니 하루 이틀의 구차한 편안을 도모할 진댄 이만한 상책이 없을 것이오며 또 시중 유렴이 아래는 바와 같이 왕건이 외람이 대둔국으로 자처하는 죄와 또 그 임금 궁예를 시역하는 죄를 놔두아 사신을 베고 국설을 물리친다 하면 왕건이 반드시 폐하를 원망하고 진원과 상통할 염려가 있어온 즉 이는 두 도적을 모아 한 큰 도적을 이루는 것이라 구차한 일시의 편안을 위하여서는 이만한 하책이 없을 것인가 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아직 일 없기를 위하여서는 이손 김성의 책을 쓰심이 마땅한가 하나이다 김충이 도도하게 여기까지 말을 하니 왕이나 제신이 모두 무슨 말이 더 나오려는고 하고 김충을 바라보았다 김충의 옷같이 흰 얼굴에는 흥운이 돌고 눈에서는 사람의 폐간을 꿰뚫는 듯한 광채가 발하였다 그 넓은 대화전은 먼지 하나 구는 소리도 들릴릴 만큼 고요하였다 김충은 더욱 소리를 가다듬어 그러하오나 신이 그윽히 생각하오니 나라를 다스메 모로이 천년 대계를 세우는 것이 선앙과 선성의 가르치심이라 하나이다 예로부터 인과 의로서 치국평천하의 근본을 삼았음을 들옵사옵거니와 일찍 불인과 불의를 용납하여 사직을 안보아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어오니 이제 만일 왕건을 용납할진댄 또한 진원을 용납하미요 또한 이후에도 수없이 일어날 난신적자를 모두 용납하는 것이라 비로소 하루 이틀의 편안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천년 종사의 기초를 무너뜨림과 다름이 없사오니 이 일을 차마 한다 하오면 무슨 일은 차마 못하오리까 하고 김충의 목소리는 느끼는 듯 떨리는 듯 그 말마디가 사람의 패간을 푹푹 찌르는 듯 하였다 왕도 김충의 말에 점점 고개를 숙이고 김충을 비웃던 재신들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김충은 복받쳐 오르는 가슴을 진정하여 더욱 강곡한 어조로 천년 종사가 만일 불의를 용어하는 고식 찌개로 태산 반석같이 편안할 수 있다 하면 혹은 왕건이 혹은 진원이 군사를 끌고 거룩한 서울을 말발군 밑에 밟을 날이 멀지 아니하여 이를 것을 신이 눈에 보나이다 폐하께 없어 일월같으신 의와 추상과 같으신 위로 진원적과 왕건적에 임하시오면 비록 두 도적의 마음을 화하시지 못하여 그 천하의 의인의 마음을 거두시려니와 혹은 이 도적을 친하고 혹은 저 도적을 화하시면 오직 하늘과 백성의 뜻을 잃을 뿐더러 또한 두 도적의 원망을 부르실 것이오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오리까 두 도적이 비록 강하고 무섭다 하오나 천명과 민심은 그보다도 더욱 두렵고 더욱 힘있는 것이라 의로서 천명과 민심을 거둠이 국가 만년의 대개인가 하오니 복원 폐하는 역적 왕건의 사자를 베어 의 있는 곳을 천하에 보이시고 또 백고나 유사에게 명하시어 진원과 왕건과 불의로서 서로 통하기를 금하시고 널리 천하에 의인 지사를 모아 십년 생취, 십년 교훈의 지혜를 본받아 이럴같은 대의의 왕사로 진원, 왕건 등 도적을 진멸하시고 천년 종사를 태산 반석에 놓으심이 선명하옵신 폐하의 하오실 일인가 하나이다 하고 옥자 앞을 물러나와 반열에 돌아왔다 왕도 아무 말이 없고 제신들도 아무 말이 없다 오직 시중 유렴이 고개를 들어 김충을 한번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더욱 7월 날에 만조 백관이 등과 이마에는 구슬땀이 흘러떨어지었다 그러나 김충에 충성된 말도 서지는 못하였다 나이 많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의의보다도 권모술수가 더 힘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서 왕은 마침내 김성의 말대로 고려왕 왕건의 국서를 받을 뿐 아니라 포항 무도한 궁예를 치고 왕이 된 것을 할애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성이 상대 등이 되어 국가의 정권을 가지게 되고 김성의 아들 김율은 아손으로 김성을 돕게 되어 신라 조정은 전혀 왕건의 편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원의 편이던 사람들은 혹은 조정에서 물러나가고 혹은 저를 변하여 김성의 편이 되어버렸다 대네마 김충은 자기의 말이 서지 아니하고 역시 왕건을 이웃나라의 왕으로 대우하는 것을 붕괴하여 아, 의인은 죽었도다 하고 조정에서 물러나와 버렸다 조정이 고려와 친하다는 소문이 남해 진원은 얼굴이 주홍빛이 되었다 아, 견뎌 보아라 하고 진원은 이를 갈았다 서울 백성들도 반드시 진원이 가만히 있지 아니할 줄을 알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백제 군사가 밀어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인심이 흉흉하였다 하늘에 살별이 뜬다는 등 대골 마당에서 귀신이 울었다는 등 밤이면 백제가 있는 서쪽 하늘로서 살기가 비친다는 등 진원을 무수하는 말이 민간에 돌아갈 때 일찍 진원과 친하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이 핑계 저 핑계 저 죄목으로 붙들어가서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변복을 하고 살그머니 백제로 달아나기도 하였다 김성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는 전 시중 유렴이 갑자기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되며 백성들 중에는 혹은 그가 김성의 자객의 손에 죽었다 하고 혹은 백제로 달아났다 하고 또 혹은 산으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이런 말이 돌아다닐 때 서울에는 큰 흉조가 생겼다 사천 왕사 때문에 세운 천왕의 손에 들린 활줄이 밤중에 통하는 무서운 소리를 내고 저절로 끊어지고 그 소리가 나자 법당 바깥벽에 그린 개가 소리 높이 짖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무수한 흉조를 전하였다 조정에서는 더욱 백제를 배척하고 고려와 화친하자는 정책을 세워 고려 서울 송도와 신라 서울과 사이에는 빈번히 사신이 내왕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경명왕 4년 동 10월에 마침내 후백제왕 진헌은 친히 군사 일만을 거느리고 순식간에 대하성을 함몰하고 진레성으로 들어와 바로 서울을 칠 기세를 보였다 진헌은 신라에게 여러 번 속은 것이 분하였고 더구나 신라 조정이 모두 왕건의 편이 되어 자기를 배척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 대하여는 일종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분하였다 지금까지는 궁예를 두려워 감히 신라를 건드리지 못하였거니와 이제 궁예가 이미 죽고 전내 나는 왕건이 궁예의 나라를 빼앗았으니 아직 왕건의 날개와 발톱이 자라기 전에 신라를 무찌르고 삼국을 통일하리라 하는 것이 진헌의 맘이었다 진헌의 군사가 물밀듯 들어오건만은 조정에서는 어찌할 도리를 알지 못하였다 군사들도 구태여 공도 없을 싸움을 싸워 장차 천하의 주인이 될지도 알지 못할 진헌의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이 몇 번 소리를 지르고 화를 쏟아가는 한기를 들어버렸다 진헌이나 왕건의 눈에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나라의 눈에 벗어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로 알았다 조정에서는 할 일 없이 고려의 청병을 보내기로 하여 가장 글 잘하고 말 잘한다는 어선 김율을 송도로 보낼 제 많은 보물을 여러 수레에 실어 폐백으로 보내고 날마다 김율이 고려 군사를 끌고 돌아오기만 고대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헌을 달래어 아무쪼록 싸움을 오래 끌도록 하였다 김율은 종자 백여인과 폐백 수십 수레를 가지고 멀리 한강과 임진강을 건너 송도를 들어갔다 새로 쌓은 성과 성문은 하늘에 닿은 듯하고 백모래길은 마치 옥을 깔아놓은 듯 빛나고 밝으며 대도 상자 우쪽에 새로 지어놓은 집들에서는 아직도 송진의 향기가 나온다 마침 겨울이라 송악의 무성한 솔밭은 흰 눈을 이어 자주 안개를 보이고 그 밑에 지어놓은 만월의 대골은 금시의 나라 하늘로 올라갈 듯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사신의 일행이 남대문을 들어갈 때부터 만월 때 대골까지 기치와 창검이 별 곁듯하여 눈을 들어보기가 어렵도록 의리의리하였다 서울에 무너져가는 성과 900년 풍후에 까맣게 썩은 대골에는 비길 수가 없었다 강토로 말하여도 고려는 신라의 삼갑절이나 되고 군산은 몇십갑절이나 되거니와 새로 일어나는 고려의 기운은 옛 나라 신라의 몇천갑절이나 되는 듯하여 마치 조그마한 나라의 초라한 사신이 대국에 조공하여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힘있고 컸다 고려왕 왕건은 신라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사신 일행을 권레에 머물게 하고 음식이나 거처를 왕이나 다름없이 성대하고 정중하게 하였다 더욱 김율 일행이 놀란 것은 왕의 위험이 당당한 것이었다 높이 용상에 앉음해 왕의 몸에서 빛을 발하여 온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비치는 듯하였다 도저히 왕건의 위풍을 신라 왕에게 비길 수가 없다고 김율을 비롯하여 모든 사신들은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우하고 말도 존경하는 말을 썼다 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정의 문무백관이 모두 씩씩하고도 공손하고 화기가 있는 중에도 범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듯하였다 왕을 비롯하여 백관 유사로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늦도록 정사를 보고 또 날마다 왕이 친히 나아가 군사를 조련하는 것을 살폈다 해가 낮이 되어야 일어나서 정사를 보기도 하고 아니 보는 날도 있는 신라와는 딴판이오 모두 시각이 바쁘게 근근 자가 하는 양이 보였다 이런 통에 신라 사신들도 늦도록 자지도 못하고 또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놀지 못하였다 그러기가 부끄러웠다 김율은 오는 대로 곧 국설을 왕께 드렸으나 왕은 사흘 동안 청병에 관한 말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신들을 위로하고 즐겁게만 하려 하였다 김율이 조급해하는 것도 왕은 짐짓 모르는 채 하는 듯하였다 나흘째 되던 날 김율은 왕의 앞에 나아가 무도한 후백제 왕 진원이 까닭없이 군사를 몰아 대하성을 무찌르고 이미 진례성에 들어온 것을 본 지 벌써 보름이 넘사오니 서울의 아니가 목첩에 다려 싸온 즉 북원대왕께서는 곧 군사를 보내시와 천년 종사를 안보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청하였다 왕건은 웃으며 철기 삼천이 벌써 한강을 건넜으니 염려 놓아라 하였다 김율은 놀래였다 지금까지 삼사일이나 두고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보고 왕건의 심사를 의심하여 마음이 잠옷 초조하던 김율은 이 말에 너무도 감격하여 왕건의 앞에 꿇어 엎뒤어 한참은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그때 너무 감격한 서슬에 김율이 왕건에게 대하여 신라를 물을 때 소국이라고까지 되었으나 급한 때에 청병하여 온 공으로 그 허물은 감추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리 청병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왕건의 앞에서 소국이라고 자청한 것은 여간 큰 신뢰가 아니라 하여 두고두고 말썽이 되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왕건의 마음을 흡족해 한 것은 여간이 아니었다 다만 왕건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든 듯이 현어 사색은 아니하였다 왕건은 아무쪼록 신라 사신 일행을 오래 머물게 하고 여러 가지로 관대도 하며 새로 일어난 고려의 힘도 보였다 사신 일행 중에는 김율이 너무 왕건의 앞에 공손하여 신라의 위험을 손상케 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도 있건만은 대개는 왕건의 관대를 기쁘게 받았다 더구나 밤마다 손님의 잠자리를 모시게 하는 북방의 미인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 차마 송도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복명 사신으로 너무 오래 지체할 수도 없어 칠파리를 묵어 송도를 떠났다 떠날 때에도 왕건은 사신들에게 많은 물건을 주고 잠자리에 모시던 북방 미인들도 선물로 주었다 김율이와 모든 사신들은 감지덕지하여 자기네 임금에게 하는 예로 왕건의 앞에 하직하는 예를 하였다 참다 못하여 일행 중에 가장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사관 대네마 간직은 소리를 높여 오 고려의 충신들이여 하고 왕건에게는 절도 아니하고 뛰어나왔다 그러나 왕건은 그것을 체크하지도 아니하였다 고려 군사 삼천기가 구원병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진원은 군사를 거두었다 물론 진원이 왕건의 삼천기를 두려워서 군사를 거둔 것은 아니다 만일 왕건의 군사와 싸운다 하면 부질없이 왕건과 적을 지을 것이오 왕건과 적을 지으면 신라와 고려가 하나가 되어 자기를 적으로 할 것이니 이것이 득책이 아닌 줄을 아는 까닭이다 궁에는 비록 우직하여 자기와 합할 길이 없었다 하더라도 왕건은 제 임금을 내어 쫓고 나라를 빼앗을 만한 사람이니 반드시 의리에 굳어 고집불통하지 아니하고 무슨 변통이 있으리라고 진원은 생각하였다 진원이 생각해도 될 수 있으면 신라와 합하여 자기가 신라의 종실을 붙드는 격으로 고려와 겨루는 것이 좋을 줄을 하나 아침엔 간에 붙고 저녁엔 염통에 붙어 요리조리 붙었다 그뿐더러 왕건이 고려왕이 된 뒤로 신라 조정의 대세는 왕건에게로 기울어지어 여간에서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일 수가 없을 듯 하였다 그리고 본즉 이제 또 왕건의 코를 찔러 북배를 적을 받을 까닭은 없는 일이오 차라리 왕건과 화친한 체하면서 서서히 신라 조정을 자기의 손에 집어넣을 궤를 쓴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원은 고려 군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곧 군사를 거두고 도리어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어 새 서울이 이룬 것을 할애하고 또 지리산 대살과 탐나의 준마를 예물로 보내었다 왕건도 신라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삼천 철기를 구원병으로 보내기는 하였을 망정 새로 나라를 세워 아직 힘이 충실하기도 전에 오래 뿌리가 박힌 진원과 혼단을 일으키기는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진원이 보낸 예물을 받은 회답으로 솔매의 인삼과 북원의 노경과 평양의 미인을 담내로 보내고 또 강곡하게 글을 지어보내되 진원을 나이로나 나라를 세운 연대로나 형이라 하여 형의 예를 불렀다 고려 군사 삼천은 진원이 물러갔다는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서울을 향하고 행군하였다 처음에는 군사를 급히 불렀으나 고무의 나루에 이르러서부터는 하루에 이십리, 하루에 삼십리 구경삼아 행군하고 큰 고울에서는 고려 군사를 만노라고 소를 잡고 닭을 잡고 술과 떡을 몇백석으로 하고 불시에 민간의 출염까지 거두어 할 수 있는 좋은 대접을 하였다 그러하는 동안에 고려 군사들은 지나는 곳 호총과 인총까지 자세히 적간하였다 창자 있는 도둑이나 장군들은 이것을 밉게 생각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게다가 고려 군사들은 신라 지경에 들어와 날이 갈수록 점점 교만하여지고 방탕하여져서 연로의 행패가 자심하였다 그러나 청에 온 군사라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밖에는 없었다 고려의 삼천철기가 서울로 들어오는 날에 서울 백만 백성들은 모두 나와서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두 무서운 생각이 났다 개국한 지 천년에 아직 한 번도 다른 나라 군사가 밟아보지 못한 서울에 삼천이나 되는 북쪽 군사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무리 하여도 상서로운 일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에휴 말세야 하고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다 서울에 들어온 고려 군사들은 제 땅같이 백만 장안으로 행행 활보를 하였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 그뿐더러 삼천명 군사와 삼천빌 말을 먹이느라고 날마다 쌀이 백섬에 피가 백섬 소가 백마리 수리 삼십 독으로 당해낼 재주가 없었다 차라리 진원에게다 고을 하나를 떼어줄 것을 하는 생각을 조정에서나 백성들이나 다 같이 하게 되었다 하루 바삭비 고려 군사가 물러가기를 바라나 좀채로 물러가지는 아니하고 그렇다고 제발 빌고 청해온 군사를 어서 가라고 물리칠 염체도 없어서 꿍꿍 앓을 뿐이었다 봄이나 되면 가려니 여름이나 지나면 가려니 추풍이나 나면 가려니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고려 군사는 갈 생각을 아니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는 말을 달려 장안 대도상으로 시끄럽게 돌아다녔다 고려 군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 놀기가 좋아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혹은 신라의 사정도 염탐하고 혹은 신라의 벼슬아치들의 마음도 사고 이번 기회에 신라에 뽑히지 아니할 세력을 심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신라 대관들은 혹은 대낮에 위의를 갖추어 혹은 밤에 은밀히 고려 영문에 출입하였다 대관들이 출입을 하면 작은 벼슬아치들도 출입을 하게 되었다 김율은 벼슬이 아소에 불과하건만은 고려 영문에 등을 대고 도리어 상대 등 김성보다도 세력이 많았다 또 제일 먼저 왕건과 통한 제암성 장군 선필 같은 이는 임지인 제암성에는 잠깐 잠깐 다녀올 뿐이오 거의 1년 내내 서울에 있어서 고려 장군 홍술에 충성된 염탐꾼이오 심부름꾼이 되었다 홍술이 이 사람을 하고 청구하는 사람은 대개 벼슬에 붙었고 그와 반대로 암흑에는 하고 눈살을 찌푸리면 그 사람은 곧 벼슬에서 떨어지었다 이리하여 신라 조정은 홍술의 손에 쥐어지내었다 이 모양이 되니 변방에 있는 장군들은 다투어 왕건에게 돌아가 붙었다 강주 장군 유능이 맨 처음으로 고려에 붙은 뒤로부터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하고 하나씩 둘씩 제가 지키던 고을을 끌고 왕건에게로 돌아 붙었다 그러면 왕건은 그를 극히 우대하여 높은 벼슬과 많은 상과 미인을 주었다 이것을 보고 일 없으니 물러가라 할 용기가 없다 그랬다가 만일 고려 군사가 성을 내면 당장의 큰일이 날 줄을 아는 까닭이오 둘째 조정에 있는 왕건의 폐를 물리칠 길이 어렵다 그들을 물리치려다가는 도리어 왕이 물러나야 될는지 모를 것이다 이리하여 왕은 김충의 말을 옳게는 여기면서도 그대로 행하지는 못하고 다른 계책을 써보려 하였다 그것은 당나라에 의뢰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벌써 당나라는 망하고 후당이라는 것이 생겼다 당나라와는 오랫동안 친한 의도 있었으므로 진원이나 왕건보다도 신라와 인연이 기껏 많은 후당이라 하면 이름은 당이라 하여도 신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뿐더러 벌써 진원과 왕건이 먼저 사신을 보내어 통화한 뒤였다 그래도... 하고 왕은 창부시랑 김학을 당으로 보냈다 보낼 때에 왕은 은밀히 김학을 불러 진원과 왕건의 흉악 무도함을 말하고 옛날의 의의를 생각하고 신라를 돕기를 빈다는 뜻을 전하라고 신신 부탁하였다 창부시랑 김학은 김충의 종영이었다 김학이 당나라를 향하여 서울을 떠난 것은 경명왕 8년 6월이었다 왕은 김학을 당으로 보내고 그가 돌아오기만 고대하였다 그리고 가끔 김충을 불러 말로 듣고 그 말대로 해보려고 힘도 써보았으나 워낙 깊이 박힌 왕건의 세력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김학도 돌아오기 전에 그해 8월에 그만 승하하고 왕의 아우 위응이 즉위하여 경혜왕이 되었다 왕은 본래 진원을 친하던 편이었다 그러나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를 두려워 왕건의 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주기하는 길로 곧 사신을 고려해 보내어 왕건과 대등의 예로 서로 호를 통하고 왕건도 사신과 폐백을 보내어 일변 경명왕을 조상하고 일변 경혜왕이 포위에 오른 것을 할애하였다 이것을 본 진원은 왕과 왕건에게 대하여 절치부심하였다 경혜왕의 마음이 변한 것도 분하거니와 왕건이 자기를 배반하는 경혜왕과 한편이 되는 것이 더욱 분하였다 그뿐 아니라 진원도 벌써 나이 60이 되었으니 앞날이 멀지 아니할 것을 알고 일거에 고려와 신라를 멸하고 생전의 삼국을 통일할 생각을 내었다 진원의 아들 되는 신검, 양검, 용검, 금강 등도 발발한 얘기에 아버지를 권하여 크게 싸움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 중에 넷째 아들 금강이 더욱 힘써 말하였다 진원은 마침내 군사를 움직여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우선 삼천 병마를 몰아 질품같이 고려의 조물성을 들이쳤다 왕건도 군사를 내어 막으려 하였으나 명장 금강을 당할 수도 없어 곧 그를 보내어 진원을 형이라고 부르고 또 신라 서울에 있는 삼천 철기를 불러올 것과 이로부터는 진원과 미리 의논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신라에 간섭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 말대로 곧 서울에 있는 군사를 북한주로 물러오게 하였다 왕건이 조물성 싸움에 패하여 진원에게 항서를 써 바쳤다는 말을 듣고 또 고려 군사가 서울서 급히 물러가는 것을 보고 신라 조정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놀래었다 진원이 왕건보다도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김성, 김율 등 왕건의 세력을 믿던 패는 물론이요 짐짓 진원을 버리고 왕건과 화친하려는 태도를 보이던 왕도 진실로 망치 소주하였다 조정뿐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 진원이 원수를 갚으러 들어올걸? 하고 밤에 개만 콩콩 찢어도 진원이나 아닌가 하여 깜짝깜짝 놀래게 되었다 왕은 연하여 사신을 보내어 왕건을 움직이려 하였다 진원은 반복 다사하여 불가화친이라 하여 속히 치는 것이 좋은 뜻으로 누누이 말하였으나 왕건은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사신을 후대하여 돌려보낼 뿐이요 신라의 말대로 가벼이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왕건은 백성들이 오랜 난세에 싸움을 피하려 하였다 그뿐더러 신라는 족히 대적될 것도 없고 후백제가 아직은 강하나 진원이 이미 늙고 또 그 아들들이 서로 아비 죽은 뒤에 임금될 것을 다투는 줄을 알므로 진원만 죽으면 후백제는 아들들끼리 싸워 불공자파할 줄을 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왕건은 아무쪼록 자중하여 일변 어진 정사로 민심을 수습하고 일변 군사를 길러 삼국통일의 대준비를 하기로 한 것이다 진원의 편으로 보면 아직 왕건의 날개가 돋기 전에 때려잡는 것이 득책이연만은 내 아들이 사이가 좋지 못하고 그 중에 맏아들 신검이 야심이 발발하여 항상 아비의 자리를 엿보는 눈치가 있으므로 진원도 마음 놓고 왕건과 싸울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주물성에서 왕건이 항복하고 그 당시 왕신을 볼모로 보낸 것을 기회로 하여 자기도 사위 진호를 고려의 볼모로 보내어 아직 화평을 유지하면서 아들 신검부터 먼저 처치하기로 한 것이다 진원과 왕건이 서로 볼모를 바꾸고 화친을 맺은 뒤로부터는 신라 조정은 돌아갈 바를 몰라 부질없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기를 일삼았다 그러는 동안에 고려에 가까운 고울들은 고려에 가 붙고 후백지에 가까운 고울들은 진원에게 가 붙고 신라의 강역은 날로 좁아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라의 반은 고려로 반은 후백지로 뜯겨버리고 서울 하나만 댕그럽게 남을 것 같다 이러한 위태한 때를 당하여 조정에 아무 계책도 없고 다만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면 그만으로 알고 대관들은 제 집에 들어앉아서 술을 마시고 아름다운 고려 계집을 희롱하기로 일삼았다 그 중에 가장 충성이 있다는 시중 유렴까지도 병이라 칭하여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남교 별서에 들어앉아 시의를 읊고 검은고를 희롱하며 세상을 잊으려 하였다 김충도 차마 짐승들의 무리에 섞일 수 없다 고 소리치고 벼슬을 내어 던지고 정과 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주자 청루로 돌아다니며 비분 강개한 소리를 하며 혹은 울고 혹은 꾸짖었다 사랑은 설타 4월 8일 이날에 만도사녀는 관불해에 참여할 양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절로 모여들었다 왕도 이날에 특별히 토함산 불국사에 거동을 하신다 하여 진골의 귀족들은 왕의 거동을 따라 불국사로 모여갔다 삼천간이라는 불국사에는 장막과 깃발이 날리고 천여명 대중은 찬란한 가사 장삼으로 범패 소리 우렁차게 왕을 맞았다 근래에 항상 비감이 많아진 왕은 대웅전 부처님 앞에 겸손한 죄인 모양으로 수없이 합창 배래를 하였다 왕이 한번 합창하고 절할 때마다 천명 대중과 천명 남녀 귀족들은 왕을 따라 합창 배래하였다 금빛이 찬란한 부처님 앞에는 촛불이 춤을 추고 만수양의 음침한 향기로운 연기가 구름 모양으로 가끔 부처님의 얼굴을 가렸다 왕은 천년 종사의 명운을 한몸에 지고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할 것을 깨달음에 부처님의 힘이나 입어 나라를 보존할까 합니다 동으로 만들어 놓은 부처의 무슨 영혼이야 있으랴만은 왕은 마음으로 보국 안민을 염하고는 수없이 합창한다 춤추는 불전의 촛불빛에 왕의 두 뺨에는 구슬같은 눈물이 번쩍거렸다 향과 촛불을 맡은 노승밖에 왕의 눈물을 본 사람이 없건만은 법당 앞에 모인 수천 대중의 마음에는 자연히 비감한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는 김충도 있었다 이날 종일 중들은 상간마마의 보조무궁을 위하여 빌었다 이날의 법당 앞 다보탑 편에는 신녀들이 서고 석가타 편에는 신남들이 섰다 백만 장안에서도 아름다운 성관 선녀들만이 뽑혀온 듯하여 눈빛같이 흰 비단옷을 입고 신남 신녀들은 이 세상 티끌 묻은 사람들 같지는 아니하였다 천년 영화에 발에 흙을 묻혀보지 아니한 귀골들은 어디 내어놓아도 우표하게 희고 날씬하였다 발 하나 옮기는 것, 손 하나 옮기는 것, 웃는 것, 말하는 것 다 법도가 있고 아름다웠다 더욱이 여자들이 그러하였다 몸에 입고 온 옷, 머리 단장, 발에 신은 신발까지도 모두 값진 것이면서 야하지 아니하고 나올 때 입고 나오는 모양으로 모두 몸에 착 들어 맞고 그 빛깔, 그 모양, 구김살 하나까지도 그 주인을 높게 귀하게 보이는 듯하였다 절 마당에는 향기가 진동한다 그것은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만수향의 영혼까지도 푹 가라앉히는 향내뿐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아름다운 젊은 살에서 나오는 향기였다 깊은 궁전 곡에만 있던 귀인들이 봄철의 향기를 받아 두 뺨이 빨갛게 상기를 한 것뿐이 아니라 꽃 피고 새 지저귀는 무르녹은 봄바람에 가슴속에 숨은 인생의 청춘이 버들 찾는 꾀꼬리 모양으로 꽃 찾는 벌 나비 모양으로 상기가 되고 하염없는 한숨을 쉬는 그러한 상기였다 이런 때를 한 번씩 다 지나 본 얼굴에 주름 잡힌 늙은이들은 근심되는 눈으로 젊은 아들과 딸들의 눈치가 가는 곳을 지킨다 그러나 꼭꼭 봉에 놓은 항아리 벽도 뚫고 스며 나갈 듯한 젊은이들의 사랑의 눈치를 무엇으로 막으랴 젊은이들의 눈은 길 잃은 조그만 새 모양으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내 앉을 곳을 찾는다 앉을까 말까 그 옆으로 뱅뱅 돌다가 마침내 앉을 자리에 앉아서는 누가 그 나뭇가지를 흔들기로 누가 돌팔매를 치거나 독한 활을 겨누기로 날아갈 생각이나 하랴 차라리 앉은 자리에서 독한 살을 맞아 끓는 피로 앉았던 나뭇가지를 물들이고 푸떡푸떡 죽어떨어지기를 원한다 4월 8일 어떻게나 좋은 날이고 어떻게 기다리는 이 날에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사랑의 품에서 나온 모양으로 신라의 아름다운 총각과 색시들의 가슴에서도 귀여운 사랑이 운돋는 날이다 봄과 부처님과 만수양과 젊음과 이 날은 사랑의 날이다 우국의 열정이 넘치는 김충의 가슴 속에도 봄날의 사랑이 운돋을 자리가 있었다 왕이 수없이 불전에 예배하는 양을 보고 눈물 흘리던 그의 눈앞에는 역시 눈물에 젖은 어떤 처녀의 얼굴이 보였다 마치 봄 벌판 잡초 속에서 고개를 숙인 꽃 한 송이 모양으로 수없이 많은 처녀들 속에 그 처녀 하나가 가장 빛났다 네 집 딸인고 하고 김충은 자주 그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 처녀의 눈도 두어 번 김충의 눈과 마주치었으나 처녀는 심상하게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말았다 석굴암 석불과 같구나 하고 김충은 그 처녀를 비평하였다 과연 그 처녀의 풍우한 두 뺨이라든지 우뚝 선 코라든지 가늘한 눈이라든지 인자하고도 꼭 맺힌 얼굴 모양이며 천근같이 무겁게 땅을 턱 내려누르고 선 몸이라든지 그러면서도 탁한 기운은 한 점도 없고 맑고 영체 나는 기운이라든지 석굴암 석불을 보는 듯하였다 그렇게 생각할 때 김충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었다 이윽고 재를 파하는 종이 댕댕 울고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합장을 하며 나무아미 탑을 불렀다 그런 뒤에는 사람들은 탑을 싸고 돌기를 시작하였다 신남들은 석가탑을 싸고 돌고 신녀들은 다보탑을 싸고 돌았다 둘씩 길게 줄을 지어 동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고 탑을 빙빙 돌았다 김충도 남과 같이 싸고 돌았다 한 바퀴가 다 돌아간 때마다 김충은 신녀들의 줄에 가까이 올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김충은 고개를 들어 그 처녀를 찾았으나 혹은 저쪽 끝에 있고 혹은 자기가 그 목을 돌아가기 전에 그 처녀는 먼저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몇 번에 한 번씩 두 사람은 공교하게 꼭 마주칠 때가 있었다 그러할 때에는 김충과 처녀의 눈이 한 번 마주쳤으나 그것도 잠깐 동안이요 서로 멀어지고 말았다 열 번 스무 번이 지나간 뒤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지었다 사람이 줄어지면 한 바퀴 도는 동안이 빨라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마주칠 때도 차차 늘었다 80번이나 돌았는가 김충은 손에 든 염주세기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 처녀가 돌아갈 때마다 돌면 100번이 차리라고 생각하고 돌았다 처녀의 얼굴은 점점 상기하여 붉게 되었다 김충도 상기가 되어 얼굴이 후끈거림을 깨달았다 4월이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양기가 두텁고 더웠다 바람은 한 점도 없고 나뭇잎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점점 줄어간다 김충은 처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자기의 이마를 만지니 역시 땀이 맺혔다 걸음 걸을 때마다 삭삭거리는 옷소리 짝짝 여자들이 끄는 신소리 가끔 들리는 벼슬로프니의 폐옥소리 그 속에서도 김충은 그 처녀의 옷소리와 발자취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백이요! 하고 늙은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여 연불을 하고 무슨 주문을 외울 때에 돌던 사람들은 돌던 바퀴를 맞아 채우고는 땀을 씻으며 물러난다 그 처녀는 맨 나중 바퀴를 채우느라고 좀 빠르게 돌아갈 때 김충과 마주 만났다 김충이 무심코 빙글에 웃는 것을 보았다 탑돌이가 끝난 뒤에 점심을 먹었다 왕은 먼저 황궁하시고 늙은이와 벼슬로프니들도 왕을 따라 돌아가버리고 절에는 젊은 신남신녀들만 남고 나이 많은 이라고는 처녀들의 시녀뿐이었다 혹은 나무 그늘에 앉아 손에 꽃을 들고 새소리를 들으며 쉬기도 하고 혹은 이리저리로 둘씩 셋씩 떼를 지어 가기도 하였다 김충은 혼자 법당 뒤 늙은 소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날은 젊은 남녀를 위하여 있는 날이다 귀족의 자녀는 황룡사, 사천왕사, 분왕사, 홍륜사 또는 불국사 같은 큰 절로 모이고 그 다음 가는 집 자녀들은 그 다음 가는 절에 모여 부처님 앞에 복과 사랑을 빈다 4월 8일에 심은 것은 7월 100중에 거두어라 4월 8일에 젊은 남녀가 사랑을 심었다가 7월 100중에 다시 절에 모일 때에 오려 이상 모양으로 거둔다는 뜻이다 왕도 환호하시고 나이 많은 이들도 왕을 따라 돌아갔건만은 젊은 사람치고는 해지기 전에는 돌아갈 리가 없다 만일 날이 밝으면 서학에 비킨 초생달과 함께 돌아갈 것이오 만일 날이 흐려 첫여름에 가랑비가 내리면 수없는 등불이 반짝거리며 촉촉히 옷을 적시어 가지고 집이 10월 상달, 정월 대보름은 계집애들이 밤에 늦게 들어가도 부모의 책망을 면하는 날이다 불국사 솔밭 사이에는 꽃 같은 사람들로 술을 놓았다 호화로운 남자들은 술에 숨겨 가지고 왔던 술을 내어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 구석 저 구석 시내굽이나 샘물 있는 곳에는 처녀들이 모여 손을 씻었다 칙배 장삼 입은 젊은 중들은 일도 없으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로 연부를 외우며 왔다 갔다 하고 허리 꾸부러진 늙은 중들은 또 무슨 일이나 아니 생기고 이날이 무사히 지났으면 하고 우물어진 입술을 우물거린다 대개 이런 날은 반드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무슨 티각티각이 나고야 많은 까닭이다 서울에는 여러 백집 대가가 있다 그 중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집도 있지만은 서로 원수로 지내는 집이 더욱 많았다 한 집이 세력을 잡아 다른 집을 누르면 그 집이 세력을 잡을 그때에는 저 집을 누른다 이 모양으로 원수는 해가 가고 대가 갈릴수록 더욱 깊어지어 기회 있는 대로 서로 싸운다 어찌어찌 하다가 한 집이 아주 멸망을 하여 버리기 전에는 이 싸움은 끝날 날이 없다 김성의 집과 김충의 집도 그러한 처지요 유렴의 집과 김율의 집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사람들의 자손이 이러한 곳에 모였다가는 대수롭지 아니한 일이 빌미가 되어서는 큰 싸움이 벌어진다 늙은 중이 근심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다 김충은 아무쪼록 사람 많지 아니한 으슥한 곳을 택하여 늙은 소나무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들어 우거진 소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며 여기저기서 울려오는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 서로 부르는 소리 흥에 겨워 노래하는 소리를 들리는 대로 듣고 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리 잘 살아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 이러한 구절도 들리고 꼬사 어린 꼬사 오는 나비 막지 마라 중강이 덧없으니 고운 양자 매양하리 이런 구절도 들리고 심한 것은 오늘 밤 삼경 울거든 부디부디 잊지 말고 문고리 벗겨놓으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작자는 술 취한 목을 길게 뽑아 세상이 꿈 같으니 애는 써서 무엇하리 그러므로 종일 취코 앞 퇴에 누웠노라 하고 당나라에서 건너온 이태백의 시를 웃조리는 것도 들린다 김충은 이런 노래들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수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발 앞으로 다람쥐 하나가 뛰어 지나간다 나리마님 여기 계시오 하고 두껍새가 김충의 옆으로 뛰어온다 두껍새는 김충의 집 종이다 어려서부터 고를 내면 배가 볼록하기 때문에 두껍새라고 부르고 자기도 그 이름을 좋아한다 두껍새는 김충의 서너 걸음 앞에 서서 김충의 수그린 낯을 들여다보며 또 무슨 생각을 그리하시오 오늘같이 좋은 날 남과 같이 어여쁜 아가씨들과 따라다니며 노시지도 않고 두껍새놈도 이렇게 흥이 나는데 하고 두 팔을 벌리며 정적응 어하 좋은 지구 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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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얼씬얼씬 춤을 춘다 김충도 픽 웃었다 너는 무엇이 그리 좋으냐 그럼 안좋아요 하고 두껍새는 노래가락으로 시절은 봄이오 인생은 청춘이로다 봄은 몇 날이며 청춘은 몇 날이리 고운 입매시고 밤새도록 놀리로구나 하고 길게 뽑고 나서 어떠시오 천년만년 못살 인생이 한세상 마음대로 놀다가 죽을게시 근심이고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소인이 보니까 아까 나리마님께서 매우 마음에 드는 어른이 있는가 싶으니 그 양반이나 따라가서 말을 붙여보세요 하고 킥킥 웃는다 김충은 두껍새의 떠버리는 말에 마음이 들뜨는 듯 하였다 그래 웃으며 이놈 어디서 그런 덕담은 다 얻어배웠니 허 그놈 하고 두껍새의 넓적한 얼굴을 본다 얼른 보기에 어리석은 듯 하지만은 그 가느다란 눈에 익살과 슬기가 다 들어있다 또 두껍새가 하는 소리는 서울 장안의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소리다 인생이 몇 날이리 보기 영화도 다 믿을 수가 없다 고운 입 매시고 밤새도록 취하고 놀자 하는 것은 백만 장안의 젊은 남녀가 말로 외우고 노래로 부르고 시로 짓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일 뿐 아니라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기도 한다 좀 무슨 일을 해보려면 왕까지도 근래에는 고운 입 배웠고 취하고 밤새우는 일을 자주 하게 되어 대골 안에서는 잦은 닭이 울도록 풍악 소리가 울려나왔다 듣고 보면 김충의 생각에도 아니 그런 것은 아니다 큰 집이 다 기울어지는 판에 바지랑대 하나로서 버티려면 될 것인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인생의 청춘을 근심 걱정으로 보낼 것은 무엇인가 김충이 청로 주시로 돌아다니던 것도 그 근본을 캐어보면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일는지도 모른다 다만 어려서 스승에게 듣던 충의의 교훈이 김충의 마음에 깊이 깊이 박혀 뽑으려도 뽑을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돌아보라 백만장안에 어느 누가 충의를 생각하는가 지금 세상에 충의를 생각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충의를 생각하던 사람은 애매한 죄명을 쓰고 죽임을 받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조정에서 쫓겨나고 서울에도 발붙일 곳을 못 찾아 산으로 바닷가로 세상을 피하여 달아나지 아니하는가 그래도 시중 유렴이 군계의 일악으로 조정에 남아있더니 그조차 벼슬을 내어던지고 남산 저쪽 산골짜기 별장에 숨어버리고 김충자기도 미관 말적이나마 집어던지고 나와서 총로 주사로 방황하니 이제 충의의 끈이 영영 끊어져 버렸다 지금 불국사 송림 속에 모인 수백 명 남녀도 모두 천년 대가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조리 고운 힘 배웠고 밤새도록 취하고 놀려하거든 김충 혼자 충의 열사로 스스로 높은 치안들 무엇하랴 이러한 생각이 김충의 마음에 지나간다 김충은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술이나 한 잔 있었으면 하고 두껍새를 보았다 한 잔 먹고 취하여 실컷 노래라도 부르고 싶어진 것이다 두껍새는 김충의 말을 듣고 어디로 뛰어가더니 얼마만에 술병 하나를 들고 나무뿌리 돌뿌리를 함부로 차며 뛰어온다 자 보아요 썩 좋은 술이요 하고 술병을 내어 김충을 준다 웬 술이냐 얻어왔쇼 어디서 누구한테 누구한테는 알아서 무엇하쇼 우리 댁 나리마님이 술이 잡숫고 싶어서 침만 꿀떡꿀떡 삼키시니 한병 내라고 그랬쇼 했더니 시원시원히 주던걸요 자 한병 잡숫고 잡수시다가 남거든 소인도 한모금 주시옵고 그리고 기운을 내셔서 아까 그 아가씨한테나 찾아가보시오 하고 두껍새가 서둔다 김충은 떡으로 한 병마개를 뺐다 병 속에서는 무르녹은 송순주 향기가 나와 김충의 코를 찌른다 김충은 그 향기를 마음껏 들어마시고 이나여 병을 입에 물고 쌉쌀하고 달짝지근한 정국수를 꿀떡꿀떡 연아무 모금을 들이켰다 두껍새는 먹고 싶은 듯이 침을 삼키고 섰다가 빙긋 웃으며 어떠오 하고 묻는다 술 좋다 하고 김충은 병을 한 번 흔들어보고 또 된 모금 더 마시더니 또 한 번 병을 흔들어보고는 두껍새를 내어주며 아따 너 먹어라 하고 입을 씻는다 이걸 다 주시오 하고 두껍새는 술병을 받아들며 손에 들었던 생강 한 뿌리를 김충에게 주며 안주요 한다 김충이 생껍데기를 벗기는 동안에 두껍새는 돌아서서 고개를 젖히고 병의 술을 들어마신다 마시고 나서 흔들어보고는 또 마시고 쭉쭉 소리를 내고 들이빤다 이놈 병까지 마실라 하고 김충이 웃으니 이 병이 썩 오랜 병인데 술이 배어들어서 어디를 빨아도 술 마신걸요 하고 두껍새는 병 껍데기까지 핥고 나서 한 병 더 얻어와요 하고 빈병을 흔든다 그만 먹으란다 하고 김충은 얼굴이 화끈하는 것을 깨닫는다 아까 처녀를 볼 때 화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김충은 술기운이 도는 눈으로 사방을 한번 돌려보더니 이놈아 하고 두껍새를 부른다 왜 그러시오 너 아까 그이가 어디 있는지 보았니 하고 김충은 그 처녀를 생각하고 물었다 그이란 게 하고 두껍새는 시치미를 뚝 뗀다 아까 나와 같이 마지막 바퀴를 돌더니 말이다 하고 김충은 두껍새를 노려본다 그제야 두껍새가 선 웃음을 치며 아 그 아가씨 말씀이요 하고 공연이 껄뻄대고 웃으며 그럼 몰라요 이 두껍이가 몇 천년 묵은 두껍인데 그걸 몰라요 벌써 날이 많이 눈치가 심상치 않길래 벌써 소인이 뒤를 따라가서 그 아가씨가 어느 댁 아가씨며 이름은 무엇이요 나이는 몇 살이요 쟤 다 알아왔단 말이야요 그러노라면 소인에게 좋은 일도 생긴단 말이야요 하고 벌써 입이 얼었다 내게도 좋은 일 하고 김충은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날이 많은께 좋은 일을 하여드리면 소인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단 말씀이요 그 유렴 시중댁 아가씨의 몸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하거든 이름은 시월이요 나이는 열일곱 아주 소인에게는 선열한 말씀이요 하는 두껍새의 말은 점점 어느려진다 김충은 유렴 시중댁 아가씨란 말에 놀랬다 그러면 그 처녀가 유렴 시중의 딸이던가 유렴 시중댁 아가씨 하고 김충은 수줍은 듯이 몇 번 물었다 예 남겨 유렴 시중댁 아가씨의 몸종이란 말씀이요 그 선녀 같은 우리 시월이가 시월이라고 이름은 나쁘지만은 두껍새만이야 못할라구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고 두껍새는 점점 말이 굳어지며 상전의 일은 잊어버리고 제 소리만 지절된다 김충은 참다 못하여 이놈아 헛소리만 하느냐 유렴 시중댁 아가씨가 누구냔 말이다 그제야 두껍새가 정신을 차린 듯이 머리를 긁으며 상감님 발등의 불보다 제 발등의 불을 먼저 끈다고 소인은 소인의 말만 하였습니다 아차 무슨 말을 내가 하려다가 잊어버렸나 아 옳지 시월이가 하고 또 시월이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머리를 긁으며 아따 큰일 났는걸 시월이가 고만 속에 가득 차서 입만 벌리면 시월이가 튀어나옵니다 으유 괘씸한 두껍새 놈이로군 하하하하하 이히히히 unusual 하고 한바탕 웃다가 저 저 유렴 시중댁 아가씨가 지금 나이 열여덟 살인데 이름은 개영아가씨라고요 시월이 말이 아주 죄주가 도우자하시고 거문고를 잘 타신다나요 시중 마마께서 남교 정자로 나가신 다음에는 일절 출입을 금하시다가 오늘은 특별히 나오시게 한 것이라고요. 상간마마나 배웠고 곧 들어오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장관입니다. 저 김성서부란 마마댁 작은 나리마마, 또 김율아손댁 작은 사라마마, 선필장군댁 나리마마, 아마 십여 명이나 개형아가씨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르는 판인데 개형아가씨는 눈도 거들더 보시지 아니하겠죠. 어떻게 도도하기도 하고 새침하신지 서리가루가 팔팔 날리는 것 같아요. 개형아가씨가 한 번 눈만 들어보시면 곧 말을 붙일 판인데 아무리 그 앞에서 장기침을 해도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여기셔야죠. 어디 나리마님 한 번 가 얼러보시오. 그리고 나리마님 깨어서 개형아가씨한테 백년해로 하시게 되거든 소인도 시월이하고 백년토록 두부마마를 모시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되면 얼씨구나 좋으시고 지와지와 좋으시고 하고 말끝에 춤을 추며 비틀거린다. 4월 8일에 모시문신은 7월 백중에 거두기 망개라 하는 옛말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개형아가씨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다시 만날 길이 망연할는지 모른다. 김충은 용기를 내어 옷깃을 바르고 두껍새더러 길을 안도하기를 명한 뒤에 이놈 오늘 술잔이나 취한 김에 또 그 공연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말썽을 만들지 말렸다. 하고 신신당부하였다. 예, 말썽을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나리마님을 건드리는 놈만 있으면 이 두껍새놈의 몽둥이가 가만히 있지는 아니합니다. 대가리에서 발 뒤꿈치까지 잔채를 쳐놓고야 맙죠. 하고 끝이 주먹다시같이 몽퉁한 몽둥이를 한 번 들어서 곁에 선 소나무를 갈기니 딱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며 나뭇가지가 모두 흔들리고 마른 잎이 우수수 떨어져 두 사람의 옷을 때린다. 새 잎사귀 때문에 떨어지는 낡은 잎들이다. 눈에 뜨이는 얼굴들은 대개 술기운을 띄었다. 인생의 향락에 취하여 있으면서도 새로운 향락을 끝없이 바라는 사람들의 눈에는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빛을 띄었다. 부드러운 흰 살, 거기에 착 달라붙는 비단 옷, 향기로운 술, 마른 나뭇가지에까지 물이 돌게 하는 첫 여름, 이라기보다는 늦은 봄바람, 이 속에 있는 젊은 남녀의 물이 위로 임금으로부터 아래로 사사집 종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태평과 오륙십 년 어지러운 세상에 음탕한 세태에 물든 물이 집에서 보는 것, 길에서 보는 것, 글로 보고 말로 듣는 것이 오직 음탕뿐인 속에 자라난 그들. 더구나 4월 8일이라는 세사랑 움 돋는 날,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이다. 더구나 천년 동안 흙을 만져보지도 못한 귀골들 피에는 씻기고 씻긴 향락의 피가 흐르거든. 게다가 성당 이래에 당나라의 향락 기풍을 받아들였거든. 젊은 남자들은 술이 반취하여 그래도 허리에 가느단 칼들은 차고 갈짓자 걸음으로 아가씨가 앉은 자리 앞에 와서는 전에 아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양으로 극히 공손하게, 극히 은근하게 춘부대감 기체 안녕하시오? 하고 인사를 붙인다. 이날에 이곳에 모인 사람치고는 대감댁 사람 아닌 이가 없는 때문이다. 그러면 여자는 몸을 일으켜 의아한 눈을 들어 말하는 남자를 바라보며 만일 그 남자가 마음에 들거든 빙글에 웃고 어느 댁 작은 사랑 어른이신지? 하고 도리어 묻는다. 그러면 남자는 한 걸음 여자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나를 모르시오? 하고 이손이면 이손, 일길손이면 일길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직품대로 암우의 아들, 암우의 손자, 암우라고 이름을 말하고 혹은 암우대 사는 암우라고 사는 지명까지 말한다. 그때 여자가 만일 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시오니까 교중에 있는 몸이 존성 대명을 듣자 온 일 없습니다. 하여 끊어버리고 만일 더 말이 하고 싶으면 성화는 듣자 온 지 오래 오며 이처럼 물어주시니 황감하오이다. 하고 또 한 번 웃는 모양을 보인다. 비록 처녀들이 오빠와 같이 왔더라도 그들은 소년들 틈에 섞여 놀고 다만 누이가 누구와 수작을 하는가를 먼 곳에서 바라보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붙여보고는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나가서 또 다른 여자와 수작을 붙이고 만일 어떤 처녀가 심히 마음에 들면 두 번, 세 번 우연히 지나다가 생각이 난 것처럼 그 앞에 걸음을 멈추고는 한두 마디씩 이야기를 붙이고 받고 하며 혹은 시로 주고받기도 하거니와 대개는 당나라 시 한쪽을 남자가 읊으면 여자도 그 대답될 만한 것 한쪽을 부르는 일이 많다. 가령 심림 임불지 하고 남자가 부르면 여자도 명월 내 상조 하고 대구를 하는 것이다. 만일 여자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운상상이 화상용운 하고 200의 청평조사를 부르고 그때 만일이 짝대는 여자가 상당히 바람기가 있으면 회항요 대 퀄 하봉 으로 회답한다. 이러한 여자가 그년에는 한 파일에 하나씩은 있어서 온 장안의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한다. 혹은 남자가 글귀로 못생긴 여자를 빈정대는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빈정대는 수도 있다. 작년에는 어떤 남자가 얼굴빛이 검은 여자를 향하여 오간 불급한 아셋을 불러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다고 한다. 개영 아기에게 가장 많은 남자가 모여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두껍새의 말과 같이 개영은 여러 남자의 문안에 대하여 누구 시온지요? 하는 한마디로 다 물리쳐버렸다. 저도 계집이려든! 하고 저 잘난 것을 자신하는 젊은 남자들은 나야 설마! 하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하고 와서 건드려보았으나 개영은 여전히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고루하여 성화를 이리 없사옵니다. 하고 칼로 베는 듯이 똑따버렸다. 새 차다! 매운걸! 하는 비평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아비가 고집불통이니까 딸 역시 고집인걸! 하여 제 망신은 가리려는 이도 있고 아마 마음에 든 누가 있나 보다! 하여 자기의 까인 면목을 살려내려는 이도 있다. 그러나 고집장이 유렴의 딸이기 때문에 고집장이라는 말이 가장 세력이 있는 듯하였다. 어쨌든 모두 한다 하는 집 젊은 자손들은 모두 한 번씩 개영에게 대해서 다시는 근접할 생각을 못하고 다만 먼 곳에서 개영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때 당대서도요, 높기로도 임금 다음이나 세력으로는 임금 웃깃을 가는 서불한 김성의 맞손자 김술이 나섰다. 김술이 가는 곳에 항상 수십 명 젊은 사람들이 이름은 친구나 실상은 신학격으로 따라다녀 그 말이면 아무도 거스르는 이가 없었다. 다투어 김술의 비일을 맞추려고 그 곁에 가까이 가서 김술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 한다. 그래서 마치 왕벌 가는 곳에 일꾼 벌들이 악을 쓰고 따르는 모양으로 김술이 잠깐 자리를 옮기면 모든 무리는 그 뒤를 따랐다. 대감 한 번 가보시오! 하고 한 사람이 김술을 충동한다. 김술집 자손들은 나이 이십만 넘으면 급손이오, 파진손이다. 서불한 김성의 집에 가을지로만 태어나도 대하손, 중하손을 떼어놓은 당상이다. 내 어디 가볼까? 하고 김손은 일어났다. 마오! 가서 망신하면 못하오! 하고 붙드는 이도 있었으나 세상이 나온 뒤로 일찍 하고 싶은 일을 못하여 본 일이 없는 김술은 내 얼러봄아, 저도 사람이려든! 하고 찬란한 급손에 자줏빛 관대의 폐옥 소리도 낭낭하게 종자 두 사람만 데리고 개영의 장막을 향하였다. 뒤에 남은 폐들은 병에 남은 술을 기울이고 하회가 어찌되나 바라보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김충이 개영의 장막에서 수십 보나 되는 곳에 왔을 때 김술은 바로 개영의 앞에 이르러 아낙내에게 하는 예로 먼저 읍하고 춘부대감 기체 어떠하시오? 하고 개영에게 말을 붙였다. 개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대로 잠깐 몸을 일으켜 자칭 기온아 안녕하십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하고는 눈도 들지 않고 가만히 섰다. 김술은 한 걸음 개영에게로 가까이 다가서서 개영의 아름다운 몸을 훑어보며 나를 모르시오? 나는 급손 김술이오! 하고 빙글에 웃는다. 규중에 천한 몸이 고루 과문하여 성화를 받든 일이 없사옵니다. 하고 개영은 한 번 눈을 들어 서리같이 싸늘하고 엄숙한 눈매로 김술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아버지를 항상 원수로 여기고 온갖 흉계를 다하여 몰아내려 하던 원수 김성의 손자 김술을 개영하기가 몰랐을 리가 없다. 김술은 개영이 자기를 모른다는 말에 화를 더럭내며 나를 혹 몰라보아도 서브란 김성마마를 모를리는 맘마하니 나 급손 김술은 그 손자요! 하고 개영을 노려본다. 김술의 말에 개영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서브란 김성은 이름으로 들은 법도 하거니와 그 댁이 본래 내 집과 알맞는 사이가 아니어든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부질없는 일이오 하고 자리에 앉아버린다. 이 말에 김술의 기름진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하며 눈초리가 위로 올라간다. 자기와 말 한마디 하여보는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는 알지언정 이 하늘 아래 자기더러 부질없는 말 한다고 할 사람은 있을 것을 믿지 못하였다. 더구나 서브란 김성의 이름으로 들은 법은 하거니와 하던 개영의 납빛과 어조가 말할 수 없이 자기를 멸시하는 듯하여 김술의 가슴속은 벌컥 뒤집히는 듯하였다. 김술은 개영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며 이봐라 지금 한 말은 정신 있어 한 말이냐 내가 누군 줄을 알고 한 말이냐 철없는 어린 개집이 실수로 한 말이냐 다시 한번 바로 혀를 놀려보아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김술이 개영아기 앞으로 대드는 것을 보고 시월이 두 팔을 벌리고 김술의 앞을 막아서며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비켜라! 아무리 예법을 모르는 북방 오랑캐의 종이기로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비켜라! 하고 대든다. 김술이 더욱 노하여 주먹을 들어 시월의 뺨을 치며 요년! 요년! 하고 벌벌 떠니 김술을 모시는 두 사람이 달려들어 시월을 끌어낸다. 시월이 안이 끌리려고 몸부림을 하며 어느 놈이든지 우리 대가가씨 몸에 손가락 하나만 대봐라! 그놈의 간을 씹어먹어야 말리라! 하고 자기의 팔을 붙은 사람들의 손을 물어뗀다. 김술이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 둘러매며 네! 서불한 김성마마를 몰라보는 년의 모가지가 새로 되어 있는가를 시험하리라! 하고 개영을 위협한다. 개영이 싱긋 웃고 일어나며 좋은 말이로다. 그 칼로 내 목을 치라. 천년 신라의 우로를 받고도 오랑캐 왕건의 개가 되어 그 발을 핥고 제 임금을 배반하는 역적 김성의 집 칼이 무엇으로 되었나 시험하여 보리라. 시중 유렴의 딸이 칼을 무소할 줄 알았더냐? 자! 쳐보아라! 할 때 그 소리는 하늘에 오를 듯이 힘이 있고 눈에는 불이 번쩍이는 듯 하였다. 숲속에 앉았던 사람들은 모두 큰일 났구나 하고 일어나서 무서워 감히 가까이는 오지 못하되 먼 발치에서 어찌 되는가 하고 주먹에 땀을 쥐고 보고 있다. 김술은 개영의 얼굴과 말에 두려움이 생긴 듯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간다. 이때 시월이 자기를 붙들었던 사람들의 팔목을 물었대어 입에 피를 묻혀가지고 뛰어가 개영의 앞을 막아서며 헉! 못난 놈! 전장해를 나가면 지구멍만 찾아도 힘없는 분야 앞에서는 호기가 당당하구나! 하고 빈정거렸다. 밤으로 도망하여 온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김술은 부끄러움과 분함을 못 이겨 죽을지 살지를 몰라 어떤 친구 하나의 목을 뱀 것으로 유명하다. 과연 김술은 칼을 들어 시월을 치려 하였다. 그러나 김술의 칼이 미쳐 시월의 목에 떨어지기 전에 이놈아! 내 몽둥이 막 붙어봐라! 하고 지금까지 김충과 함께 소나무 그늘에서 보고 있던 두껍새가 내달아 김술의 뒤통수를 방망이로 대가리가 깨어지라고 내려 갈겼다. 김술은 칼을 던지고 땅에 거꾸로 졌다. 두껍새는 나는 기운을 억제하지 못하는 듯이 김술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칼을 들고 덤비는 한 사람을 갈기니 그 사람은 거꾸로 쥐고 나머지 한 사람은 칼을 들고 달아난다. 두껍새는 대걸음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허! 이놈들! 홀만 좋았지! 기운은 한 땀도 없구나! 하고 껄껄 웃었다. 그러는 동안에 김술이 겨우 정신을 차려 빗실거리고 일어나니 코와 입으로는 피가 나온다. 김술이 일어나 칼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두껍새가 몽둥이를 들고 따라가니 김술이 두껍새를 보고 즐겁하여 땅에 자빠지며 두 손을 합장하여 차마 말을 못하고 살려주기를 빈다. 두껍새는 몽둥이를 짚고 김술의 피 묻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놈! 몇 푼 어치 못 되는 놈이 건방지게! 우리 댁 나림아님 분부만 아니시면 대번에 고를 까서 줄인 까마귀나 한 밥 먹이렴만은 따라지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니 하늘 높은 줄이나 알아라! 하고 고개를 돌려 퇴! 하고 침을 뱉고 몽둥이를 끌고 돌아온다. 개영과 시월이는 놀라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잠시 기절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개영의 장막 앞으로 모여들어 양양에서 약을 내어주는 이도 있고 기절한 두 사람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이도 있다. 그러나 김술의 후안이 두려워 모두 뒤를 힐끗힐끗 돌아본다. 김충은 여전히 아까 섰던 나무 밑에 서 있다. 두껍새가 몽둥이를 메고 뛰어간다. 사람들은 두껍새가 뛰어가는 곳으로 눈을 보내어 거기 김충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두껍새는 가만히 김충을 바라보았다. 김충은 두껍새가 한 일을 오리 여긴다는 뜻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김술은 여러 사람의 부액을 받아서 간신히 제자리에 돌아가 누웠다. 사람들은 다투어 김술의 얼굴에 피를 씻고 팔다리를 만지고 약을 먹이고 김술의 칼날도 없는 빈 칼집을 떼어들고 울지 웃을지 어찌할 줄을 몰랐다. 김술은 숨을 돌리자마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못 견디게 굴었다. 공연이 발길로 차고 팔로 둘러치고 짜증을 내었다.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삥 둘러서서 서로 눈치만 보았다. 나를 때린 놈이 어떤 놈이냐! 하고 김술은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고 일어났다. 대어손 김부집 종 두껍새 놈이오! 하고 한 사람이 아뢰었다. 김부! 효종의 아들! 하고 김술은 경멸하는 어조로 말하였다. 김술이 김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김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손인 자기의 체면에 옳지 아니한 것 같고 이손이여 시중이던 효종이 겨우 자기와 동등한 듯하였던 까닭이다. 김충의 집 종놈의 손에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이 고리 쪽쪽으로 흔들리고 눈망울이 빠지는 듯하여 기운을 쓸 수가 없어 도로 펄썩 주저앉는 것을 사람들이 사방으로 붙들었다. 그제야 김술이 좀 기운을 내어 그래 너희들 중에는 그 두껍새 놈의 모가지를 잘라오는 놈이 한 놈도 없단 말이냐? 저 유렴이 놈의 식구를 모조리 도력을 하고 효종이 놈의 집안을 시도 아니 남기도록 없애버리지를 못한단 말이냐? 어이구! 보내라! 하고 이를 뿍 간다. 그러나 아무도 두껍새의 몽둥이를 대적하려고 나서는 이는 없고 진정하오! 진정하오! 하고 얼음얼음할 뿐이다. 김술은 더욱 붕괴하여 진정이 무슨 진정이냐? 두껍새 놈이 왔을 양이면 그놈의 상전이 왔을 터이니 우선 두 놈의 모가지를 베어 내 수레 뒤에 달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두 놈의 모가지를 베어오리다. 하고 나서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두껍새의 몽둥이와 김충의 칼이 무서운 줄을 안다. 김충은 해인사에서 어떤 신전에게 3년 동안 칼 쓰기를 베어 칼을 들으면 몸이 공중에 날고 전신이 칼빛이 되며 소나기가 쏟아지더라도 몸에 비 한 방울 아니 맞는다는 소문을 듣는 사람이오. 두껍새의 몽둥이는 대하성 싸움에 혼자서 300명 군사를 두들겨 내었다는 무서운 몽둥이다. 나무를 치면 나무가 중등이 뚝뚝 부러지고 서악 바위를 때림에 바위가 벙시 타고 틈을 내었다는 무서운 몽둥이다. 섣불리 덤비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눈코도 분별치 못하고 육장이 되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은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김충과 두껍새를 대적하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니 차라리 돌아가 금군을 풀어 임금의 명이라 하고 김충과 유렴의 일족을 잡아들여 마음껏 원수를 갚는 것이 좋은 뜻을 말하였다. 그러나 김술은 듣지 아니하고 몸소 김충과 자웅을 결단하기를 주장하였다. 내 칼! 내 칼! 이 겁 많은 놈들아! 내 혼자 두 놈의 모가지를 배리라! 하고 칼을 찾을 때 한 사람이 빈 칼집을 두 손으로 받들어 김술에게 드렸다. 칼날은 아까 넘어진 곳에 버리고 오셨소 하고 칼집을 들고 손이가 대답을 한다. 김술은 빈 칼집을 받아들고 칼날 꽃이었던 구멍을 울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 이때 두껍새가 한 손에 뭉툭한 뭉둥이를 끌고 한 손에 김술의 칼날을 번쩍번쩍 내어두르며 칼날이 여기 있소! 하고 소리를 치며 가까이 온다. 사람들은 모두 황겁하였다. 김술도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도망할 처지도 못되어 일제히 칼자루에 손을 대고 이놈! 하고 두껍새를 노려보았다. 두껍새는 잠깐 멈칫하던 몽둥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김술의 칼도 어깨에 둘러매고 태연이 가까이 와서 여기 있소! 우리 댁 나리마마께서 이 칼 갖다 드리라 하오! 하고 칼을 공중에 던지어 칼끝을 손으로 받아지고 칼자루를 김술에게 쑥 내밀었다. 김술은 손을 내밀어 그 칼을 받아드는 듯 마는 듯 그 칼로 두껍새를 치려하였다. 두껍새가 몽둥이를 들어 칼을 막으며 망년이시오! 모처럼 칼을 갖다주는 사람을 상급은 못줄망정 칼로 치는 것이 당연하오! 나는 혼자요! 대감은 여러 무리를 거느렸으니 나를 죽이기는 바쁘지 아니하되 우리 나리마마 정갈이나 다하거든 죽일지라도 칼은 칼집에 넣으시오! 하였다. 김술은 하릴없이 두껍새의 몽둥이에 눌린 칼을 들어 흙을 떨어 칼집에 꽂았다. 두껍새는 김술과 모든 사람을 한번 둘러보더니 전장에 나아가 군사는 버리고 도망할지언정 위로서 내리신 칼일랑 버리고 도망하시지 맙소사고 대장군 마마 최신의 빈 칼집을 차고 달아나는 꼴이 하도 창피하니 이 칼날은 돌려보냅니다 하고 하고 몽둥이를 끌고 물러났다. 김술은 두껍새의 말에 두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칼을 빼어들고 이놈! 닫지 마라! 하고 두껍새를 따른다. 두껍새는 우뚝 서서 돌아보며 닫기는 천명만마가 몰아오기로 다를 내가 아니오마는 볼일을 다 보았으니 돌아가는 것이오. 만일 싸울 듯이 있거든 이번엘랑 칼을 안 잃도록 옷걸음에 단단히 빗걸아매도 여러 놈이 한몫돼도 한 놈 싸우기 파리 잡는 것 같아서 시끄럽소. 두껍새가 껄껄 웃고 달아나는 것을 김술이 따르고 삼십여 명 김술의 사람들도 모두 할 일 없이 칼을 빼어들고 따른다. 두껍새는 김충이 하라는 대로 김술이를 끌고 김충의 앞으로 와서 몸을 비켜 김충의 뒤에 섰다. 김술은 칼을 둘러맨 채로 김충의 앞에 선다. 숨만 시근거리고 말을 못한다. 김충은 칼도 빼려 아니하고 팔짱을 낀 대로 소나무에 기대어 서서 웃으며 칼날 보낸 것은 받았소? 하고 물었다. 그래 받았다. 그 칼로 네 모가지를 배러 왔다. 하면서도 김술은 얼른 대들지를 못한다. 김충은 여전히 웃으며 그렇게 함부로 칼을 빼지도 말려니와 부득이 칼을 빼더라도 던지고 달아나지는 마시오. 보기 흉없소. 하였다. 김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감히 싸우기를 겨루느냐? 내가 네 모가지를 저 종놈의 모가지와 한 끈에 메어 내 수레 뒤에 달지 아니하고 돌아갈 줄 알았더냐? 내 마땅히 금군을 풀어 너희 집 씨를 멸할 것이로 돼 대장부 울분한 일을 보고 시닥을 참을 수 없어 너와 한 칼로 싸우려 하니 개 같은 모가지를 눌려 내 칼을 받거나 감히 싸울 생각이 있거든 대들라! 하고 잠옷 호령이 추산 것 같다. 김충은 또 한 번 김술을 비웃어 턱을 한 번 쳐들고 개라 하니 너야말로 대대로 왕건의 개헌이와 내 십 년의 가른 칼을 너 같은 하루 강아지의 피로 더럽힐까 자하였거니와 만일 그처럼 네 소원이거든 내 칼의 매운맛을 보여도 꺼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넌지시 칼자루에 손을 대어 서리 같은 칼날을 빼어들고 나섰다. 김술은 칼을 들어 삼십 명 자기 무리를 돌아보며 사정없이 이 진원의 강아지를 엄살하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 소나무 하나를 등지고 서서 두 손으로 칼자루를 붙들고 얼음어름한다. 삼십 명 무리는 일제히 칼을 빼어들고 김충을 엄습하나 김충은 다만 칼을 들어 들어오는 칼을 막을 뿐이오 나아가 사람을 찌르려 하지는 아니한다. 그리하여도 김충의 한 칼이 능히 삼십여 명의 칼을 막았다. 이 광경을 보고 두껍새는 몇 번이나 몽둥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도 상전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두 다리만 들먹거리고 침을 삼키고 보고 있었다. 삼십 명 무리가 김충의 한 칼에 쇳꼬리를 피하는 하루사리떼 모양으로 이리저리로 밀리는 것을 볼 때에 김술은 겁이 났다. 김충이 하려고만 하면 삼십 명 무리를 대번에 베어버리고 그 무서운 칼날을 자기의 가슴에 겨눌 것만 같았다. 김충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어른 모양으로 칼을 돌렸다. 삼십 명 무리도 차차 겁이 났다. 그래서 아무쪼록 뒤로 돌며 소리만 질렀다. 한바탕이 이렇게 한 뒤에 김충이 칼을 내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것을 보고 두껍새가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나림 아닌 칼이 울겠소. 저런 쓰라손이 무리는 소인의 몽둥이가 제격이오. 하고 이놈들 내 몽둥이의 대가리 맞을래? 대가리가 아깝거든 땅바닥에 납작 읊띠어 꼼짝 말아라. 하고 껑청껑청 뛰며 몽둥이를 내어둘렀다. 두껍새 몽둥이 바람에 칼 몇 개가 부러져 떨어지고 선필 장군의 아들이 이마빼기에서 피를 쏟고 아이고 하고 쓰러지었다. 피를 본 두껍새는 피를 본 호랑이 모양으로 더욱 기운을 얻어 날뛰었다. 30명 사람들은 두껍새 바람에 칼을 끌고 달아나버렸다. 이것을 본 김술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나무로 깎아세운 사람 모양으로 소나무에 등을 딱 붙이고 벌벌 떨었다. 두껍새는 사람들이 다 달아난 뒤에도 남은 기운을 억제할 수 없는 듯이 몽둥이를 한참이나 두르다가 껄껄 웃고 사방을 돌아보고 허허! 잘도 달아난다! 달아나기로는 모두 명장들이로구나! 하고 벌벌 떨고 섰는 김술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몽둥이가 들먹들먹한다. 이때 김충이 두껍새여! 하고 불렀다. 그제야 두껍새가 몽둥이를 끌고 김충이 앞으로 간다. 두껍새가 돌아서서 가는 것을 보고 김술은 겨우 팔다리를 수습하여 달아나고 선필 장군의 아들도 빗실거리고 칼 하나를 쥐어들고 달아난다. 그런 뒤에야 그런 뒤에야 먼 발치로 피하여서 보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나와 김충과 두껍새를 애워싸고 말은 못하고 이 무서운 두 장수를 보기만 하였다. 저희가 못난이 대하손의 아들이야 하느니도 있고 음 역시 속에 든 재주가 있으니까 하느니도 있었다. 못난이 대하손이란 김충의 아버지 김부의 별명이다. 사람 주태가 없다 하여 못난이 대하손이라는 별명을 들으나 기실은 그다지 못난이도 아니었다. 김충은 두껍새를 시켜 개형 아기를 집으로 모시고 가게 하였다. 작별할 때의 개형 아기는 김충에게 무수히 살해하였으나 김충은 다른 말이 없이 다만 개형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개형의 마음에 영웅다운 김충의 모양이 깊이 깊이 박힌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장안에는 김충과 김술의 싸움 이야기로 찼다. 보고 온 사람들은 못 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온 듯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였다. 모두 김술이 패한 것을 고소하게 여기고 김충과 두껍새를 더할 수 없이 칭찬하였다. 하지만은 김술이가 가만히 있을까? 하고 김충의 장례를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물론 더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한 김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김술은 집에 돌아오는 길로 그 조부 김성에게 오늘 불국사에서 김충에게 수모당한 말을 하였다. 그리고 두껍새의 몽둥이에 얻어맞아 달게 알만큼이나 부르터 일어난 뒤통수를 보였다. 아들도 일찍 죽어버리고 손자 하나만을 애지중지하던 김성은 깜짝 놀라는 양을 보이고 이나여 그 무서운 눈에 분노하는 불이 번쩍하였다. 그래 그 놈의 모가지를 베어왔느냐 하고 김성은 소리를 질렀다. 못 베어왔어요 하고 김술은 고개를 숙였다. 이 말에 김성은 서한을 치며 그래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원수를 못 갖고 그 꼴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냐 내 가문을 더럽히는 놈 같으니 김충의 모가지를 들고 들어오기 전에는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말아라 하고 호령을 하였다. 김술은 같이 갔던 무리들이 모두 겁이 나서 달아났단 말과 자기는 끝까지 싸웠으나 혼자서는 당할 수 없더란 말을 하고 금근을 풀어 원수를 갚아달란 말로 조부에게 빌었으나 김성은 듣지 아니하고 머리를 흔들며 가문을 더럽히는 놈은 집에 들일 수 없다. 네가 가진 벼슬도 내일부터는 파직이 될 것이니 김충 부자와 유렴 부녀의 목을 베어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하고 입을 다물었다. 김성은 이번 기회에 김술의 분을 도두어 항상 말썽되고 미운 두 강적을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아무리 김성이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자기의 사사 혐의로 금근을 움직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김술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것을 보고 김성은 안석의 몸을 기대며 빙글에 웃고 혼잣말로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유렴 김부 두 놈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였더니 이제는 걸려들었구나. 하고 마침 꽃같이 밭들고 들어오는 인삼달인 것을 유쾌하게 들이킨다. 시녀가 약그릇을 가지고 물러나간 뒤에 김성은 이윽히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방에 모시는 동자를 불러 제암성 장군 부르라 하여라 하고 분부를 내리고는 또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으로 퍼렁거리는 촛불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에 마침 제암성 장군 선필은 그 아들 민홍이 김충의 종 두껍새 방망이에 얻어맞아 이마가 붓고 터지고 겨우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 또 김술이 그와 같은 봉변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김성의 집을 찾아온 것이다. 벼슬로 말하면 일개 장군에 지나지 못하지만 선필은 김성의 신복으로 처음부터 김성과 왕건 사이에 뜻을 통하는 셋사람이 된 것이다. 선필을 제암성 장군으로 둔 것도 제암성이 고려해가는 통로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벼슬은 비록 제암성 장군이라 하더라도 제암성에 가 있는 일은 얼마 없고 대개 서울에 있어서 김성의 모사가 된다. 선필이 서울을 떠나 임지로 가는 날은 반드시 김성이 왕건에게 무엇을 은밀히 통할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왕건이 김성에게 무엇을 통할 일이 있는 때문이다. 선필은 키가 작고 눈이 가늘고 노란 수염이 아래턱에만 조금 나고 목소리가 가늘고 얼른 보기에 한 궁한 선비와 같건만은 그 조그만 눈에서는 끝없는 꾀가 흐르고 목소리는 가늘망정 언변이 좋아 거짓말이 다 참말 같았다. 본 뒤 미미한 가문의 출생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왕건의 눈에 들어 마침내 김성의 신복이 된 것이다. 선필은 들어오는 길로 허리에 찼던 칼을 떼어 동자에게 주고 공손히 김성의 앞에 절을 하고 나서 김성이 가르키는 자리에 앉으며 작은 대감께서 김충에게 봉변을 하셨다 하오니 얼마나 염려되시오니까 하고 가장 공손한 어조로 인사말을 한다. 김성은 껄껄 웃으며 나는 수리놈을 내어 쫓았네 가문을 더럽히는 놈을 집에 들일 수가 있나 자네도 그러하소 하였다. 선필은 눈을 깜빡깜빡하며 내어 쫓으시면 하고 물었다. 김부부자와 유련부녀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오면 다시 문에 들인다고 하였네 하고 김성은 선필의 눈치를 슬쩍 본다. 선필은 잠깐 고개를 숙이고 한 번 침을 삼키며 과연 지당하시오 하고 상긋 웃는다. 그것은 김성의 뜻을 알았단 말이다. 김수를 내어 쫓는다 함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김부부자와 유렴을 없이 하라는 뜻이오. 김성이 선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하였으니 선필도 김수를 도와 이 일이 이루도록 힘쓰라는 뜻이다. 이만큼만 말하고 한 번 빙긋 웃으면 다 알았다는 것이오. 또 선필이 한 번 웃으면 김성도 선필이 알아들을 줄을 알아보는 것이다. 선필은 이윽히 눈을 감고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소인도 대감을 본받아서 자식놈을 내어 쫓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얼굴에 수색을 띄우며 그러하오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김충은 검술이 비범하옵고 또 뜻사온 즉 김충이 불축한 뜻을 품어 많은 도당을 모은다 하며 그 도당이란 것이 모두 물에 나눠 지배라 죽기를 놀이로 하는 놈들이오 즉 가벼이 볼 수 없사옵고 또 김부를 건드리면 진원이 가만히 있을 리 마모하옵고 유렴 시중을 건드리면 민심이 요란할 듯하오니 장이 어려운 일인가하옵니다. 선필의 말에 김성도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에 수색이 돌았다. 조물성 싸움 이래로 왕건은 진원을 두려워하며 신라에 대하여 모르는 채 하는 태도를 취하고 진원은 왕이 자기에게 대하여 무신한 것을 부은히 여겨 이를 갈고 있으니 만일 김부의 집을 건드려 진원에게 또한 핑계를 주면 진원은 반드시 싸움을 돋을 것이오. 그리하더라도 왕건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진원의 군사는 무인지경같이 서울로 밀어들어올 것이오. 또 시중 유렴은 백성들이 높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니 가볍게 그를 건드려 민원을 사는 것도 무서운 일이다. 김성도 자기가 백성들 중에 미움받는 줄을 모르는 바가 아니오. 묻 백성들의 힘없는 입이 어떻게 무서운 것인 줄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건대 아무 때라도 유렴과 김부를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그 두 사람을 두고는 마치 두 팔에 무슨 무거운 것이 매어 달린 듯하여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못난이 대하손이라는 김부가 결코 못난이가 아니오. 까딱하면 진원을 등에 지고 자기를 내려누를 줄을 김성은 알아본다. 김성에게 무섭기는 시중 유렴보다도 도리어 김부다. 김성은 오래 침음하다가 선필의 죄에도 마침내 끝이 있었던가 하고 웃으며 선필을 한 번 긁었다. 선필은 김성의 긁는 뜻을 벌써 알아차리고 역시 웃으며 머내기의 물이 마르기로 선필의 께가 마르리까 하였다. 이것은 자기에게만 맡기라는 뜻이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은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심중에는 유렴과 김충을 없이 하여 아주 후한을 끊어버릴 계책이었다. 김술이 집을 쫓기어나 서악 밑에 집을 잡고 칼 쓰는 장사와 자객을 많이 모아들여 마당의 벽집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고 밤낮으로 칼쓰기를 익힌다는 소문이 서울에 낭자하였다. 그것은 김충과 계영아기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함인 것은 누구나 다 알았다. 이런 일도 선필이가 꾀를 낸 것은 물론이다. 김충은 김술이 금근으로 자기 집을 애워쌀 줄만 알았다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의외로 생각하였을 뿐더러 그 일이 있은 지 십여일 후 김충의 조부 효종의 팔십대는 생신에 김성이 몸소 와서 치아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더욱 의외로 생각하였다. 그때 김성은 어린 것들 싸움에 무슨 개관하랴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날 김충은 김성에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몸을 피하여버렸다. 그것은 김성에게 절하기를 싫어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김충의 집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 김술은 원수가 풀 준비를 하면 다른 편으로 김성은 모르는 채 하는 속에 도리어 무서운 흉계가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김성은 다만 효종을 찾아볼 뿐이 아니오 남교의 유렴을 찾았다. 지금 진원이 날로 군사를 모아 조련하고 서울을 엄습한다고 장담하니 이 일을 어찌하려 하는 의논을 한다는 것이 김성이 유렴을 찾아본 핑계였다. 그때도 유렴은 도리어 김술이 불국사에서 개형에게 무례한 말을 한 것을 살해하고 이렇게 국보 갓난한 때에 아이들의 조그만 사염으로 피차에 정의가 소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다. 유렴도 김성의 말에 감동하여 진원을 대할 계책을 말하고 크게 정사를 혁신하여 나라를 바로잡기를 김성에게 권하였다. 김성은 떠날 때에 내가 어두웠소. 지금 생각하면 대감의 말씀이 다 옳았소. 왕건은 분명히 이의심을 품은 모양이오. 하고 왕건을 잘못 믿었던 것을 후회하는 뜻을 강곡히 말하였다. 유렴이나 김부가 그렇다고 김성을 믿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로돼 이렇게 찾아가서 은근하게 정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다소간 마음이 안이 풀릴 수 없었다. 더구나 유렴은 정직한 사람이오. 김부도 못난이라는 별명을 들을 이만큼 충우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성의 뜻을 아주 의심하려고도 아니하였다. 그뿐더러 김성이 도리어 김충과 유렴의 집에 찾아가 살해하였다는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을 다 의외로 생각하고 그래도 서불안은 서불안이다 하고 김성에게 대하여 호의도 가지게 되었다. 유렴은 불국사 사변을 듣고 날로 김수리의 원수가 풀 것을 두려워하다가 김성이 왔다 간 뒤에야 비로소 저기 마음을 놓고 하루는 사람을 보내어 김충과 두껍새를 청하여 딸 계영을 구원하여 준 뜻을 감사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그날에 김충은 유렴 집에 상객이 되어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유렴은 아들이 없고 오직 후실에 계영 하나가 있었을 뿐이므로 유렴 내외는 김충을 친 아들같이 귀해하는 정을 표하였다. 계영도 한자리에 앉아 김충을 대접하고 맛있는 먹을 것을 권하였다. 계영은 이날에 약간 얼굴에 상기가 되어 그 뺨이 복숭아 꽃같이 붉으래 하고 눈에는 수삽한 태도를 가진 중에도 억제할 수 없는 깊은 웃음을 띄었다. 무슨 일이 있어 하얀 계영의 두 발이 사뿐사뿐 꽃무늬 놓인 돗자리 위를 걸어갈 때에 은은한 향기가 김충의 코에 맞히는 듯 하였다. 계영은 옷 속에 당나라에서 온 울금향을 찬 모양이다. 유렴 시중도 술이 반중 취하여 난간의 의지에 후원의 녹음을 바라보며 나라일이 점점 굴러가는 것과 이 나라일을 바로 잡을 사람이 없는 것을 말아보는 길게 탄식하고 김성의 죄상을 말하였다. 그러나 유렴의 말은 아무리 슬픈 말이라도 과도한 슬픔을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김성의 죄상을 말할 때에도 예를 잃은 말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의 그리 길지 아니한 성긋한 힘수염과 크도 적도 아니한 얼굴은 모두 온화하기 충풍과 같다. 그러나 그의 부드러운 말에는 마디마디 추상과 같이 변할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의리가 풍겨 있었다. 김충은 전부터 유렴의 덕행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사사로이 접하여 더욱 그의 덕을 흉모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계영의 아름다운 모양에 한편으로는 유렴의 온화한 덕에 김충은 일찍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고 유렴이 주는 대로 사양치 않고 술잔을 받아 먹었다. 옛날은 세상이 이렇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젊었을 때만 하여도 세상에는 악인보다 선인이 많았고 경문대왕 시절에만 하여도 그래도 누구누구 하면 나란 일을 제일보다 먼저 하는 선비가 많았더니만은 위홍이 이때부터 세상이 아주 뒤집혀버렸나니 그때 우리는 아직 젊었거니와 국학 선비들은 위홍을 배려고 도끼를 메고 상소를 하고 하다가는 죽건만은 그래도 뒤를 이었도 하였더니 그러다가 거인 선생이 옥에 매일 때 나도 저 죽는 일기손 신원과 동학한 선비들과 같이 솜꺼적을 쓰고 대화문 앞에 엎뒤어 상소를 하였더니 거인 선생은 참말 우리 신라의 마지막으로 나신 어른이었다니 글로 말하면 고운이 나을는지 모르지만은 거인 선생의 대의를 듣고 사람을 화하시는 큰 힘이 있어서 선생이 일찍 한 번이나 자기 몸이나 집을 생각해 본 일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로세 그 어른이 주야로 생각하는 것은 대의려니 충성이려니 그래도 우리나라 명운이 오늘날까지 부지에 오는 것도 그 어른의 힘이나 응 또 한 번 있었네 백의 국선이라고 세상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주류천하하면서 보국 안민을 가르친 이가 있었다네 궁예와 진원도 백의 국선에게 배웠다 하나 도려 나라의 환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없네 아주 우리 신라의 의인이 통이 끊어졌네 하고 유렴은 길게 한숨을 쉰다 유렴의 회구담에 김충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기가 나라 일이 뜻대로 안이 된다 하여 청로 주사로 방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비록 뜻같은 사람을 찾아 하나 둘 의의를 맺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거인 선생에게 비겨 여러 충 떨어지는 하잘 것 없는 사람같이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의인이 통이 끊어질 리가 없다 내가 의인의 통을 잃을 사람이 아니냐 하는 자부심도 생겼다 그래서 설마 의인이 통이 끊어질 리가 있습니까 하늘이 우리 신라를 버리지 아니하실진데 반드시 의인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정색하고 옷깃을 바로하며 말하였다 이 말에 유렴은 대답이 없이 물끄러미 김충을 바라보더니 하늘이 우리 신라를 버리셨네 하고 고개를 수그린다 유렴은 김충의 충의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김충의 상을 보고 말하는 말을 들으며 비록 제주도 있고 충의도 있으나 백의국성과 같이 열사는 들는지 몰라도 회천에 웅도를 잃을 영웅 기상이 없었다 연전 조정에서 김충이 왕건의 사자를 배라는 말을 할 때에도 유렴은 김충의 뜻을 가상하였으나 그 용모를 보고 어성을 들을 때에 큰 일을 이룰 영웅 기상이 없는 것을 속으로 한탄하였었다 지금 보아도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하였다 태평성대에 태어났다면 강간 아각에 사는 될 것이연마는 난세에 태어난 김충은 오직 충렬사밖에 못 때리라고 유렴은 본 것이다 김충은 유렴의 말에 심히 불안하였다 자기의 큰 뜻과 재주와 큰 충성을 몰라보는 듯하여 마음에 한껏 노여웠다 그러나 유렴의 말은 언언, 구구가 다 진리인 듯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며 김충은 슬펐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이 창생을 어찌 하시려옵니까? 하고 김충은 정색하고 물었다 유렴은 이윽히 침음하더니 내 어찌 참아 말하리 하늘의 뜻을 낸들어이 알리 하고 처마 끝에 흩날리는 꽃이 바람도 없는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늙은 몸이 오직 죽을 날을 기다릴 뿐이로세 한다 그 말이 심히 수참하여 곁에서 듣던 부인도 눈물을 떨어뜨리고 개형도 고개를 돌린다 칠시 평생을 충이로서 나라를 붙들려고 싸우다가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늙은 재상의 이 말은 과연 슬펐다 김충도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설마 그러리까 천년 구방에 그런들 영웅 열사가 없으리까 하고 개형은 느끼는 소리로 늙은 아버지를 위로하고 새로 술 한 잔을 따라들였다 밖에서는 두껍새가 술이 취하여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유렴은 술잔을 권하는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가엾다 너는 말세에 태어났으니 내가 죽은 뒤에 너는 어찌되리 하고 술을 마신 뒤에 개형아 내 마음이 심히 비감하니 네 거문고나 한가락 아래라 하고 김충을 향하여 변변치 못한 거문고 이것만은 지가 늙은 아비를 위로한다고 애써 배우는 것이니 들어봐라 한다 김충은 눈물 머금은 눈을 들어 개형을 보았다 시녀가 가져온 거문고를 무릎 위에 놓은 개형의 자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아니하다 불국사에서 개형을 볼 때에는 석굴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보건대 마음의 슬픔만 가득 귀찮 사람과 같았다 그것이 더 아름다웠다 개형은 오그로 깎은 듯한 손가락으로 줄을 고른다 개형이 타는 곡조 중에는 귀남교라는 것이 있었다 갈까나 갈까나 남교를 갈까나 이 몸이 늙었거든 머물러 모어 타리 세상을 하직하고 남교를 돌아갈까나 남교가 어둠에냐 구름 밑에 밭이로다 남교의 거친 밭을 소 몰아 갈까나 봄바람 불어오니 만물이 즐기거든 수심둔 마음임에 즐길 줄 모르노다 왕사를 못 잊으니 봄바람도 시름인지 언덕에 외로이 앉아 슬픈 노래 부르더라 이것은 시중 유렴이 손수 지어 개형을 시켜 검은고에 올린 것이다 개형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지라 이 노래를 읊을 때 아버지와 같이 수심하고 같이 슬퍼하였다 유렴은 개형의 노래를 듣고 나서 낙이 부름하고 애이 불쌍하는 것이 군자의 소리엄마는 마음의 슬픔이 깊으니 자연 상하는 소리를 내게 되네 하고 한탄하였다 석양이 되어 바람이 일어나니 늙은 시중 집 후원의 꽃이 눈같이 날리고 새들은 꽃 날리는 것을 슬퍼하는 듯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어지러이 날며 지적이었다 김충은 날이 이미 늦은 것을 말하고 일어나 시중과 부인께 절하고 다시금 개형에게 은근히 예하고 물러나왔다 개형도 얼굴을 붉히고 인사를 하였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김충의 눈에는 개형의 모양이 아른거렸다 무엇을 하여도 손에 붙지 않고 남교곡을 타는 개형의 손만이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에는 동지들이 모이는 곳에 아니 갈 수가 없었다 모이는 곳은 모기네가 어떤 술집 거기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은 무리들이 벌써 모여 앉아서 술상을 앞에 놓고 술 파는 개집을 희롱하고 있었다 그 집은 개천가로 뒷문이 나고 뒷문 밖에는 조그마한 배가 늙은 수양버들에 메어 있었다 개천가로 향한 창에는 빨갛게 불이 비치고 검은 곳소리 북소리 개집의 가늘한 노랫소리며 술취한 사내들의 굵은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개천 위에도 등을 켠 노랫배가 서너 개의 가는 물길을 일으키며 물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김충도 함께 작은 배를 저어 늙은 수양버들을 찾아 내려온다 잔잔한 물에는 4월 보름에 물 머금은 달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노젓는 소리가 연하게 찰찰 들린다 이 동네는 이름조차 버들골인 청로 주사만 있는 장안의 혼락향이다 집집의 미인이 손을 기다리고 집집의 익은 술이 용수 언저리에 철철 넘는다 장안의 부호가 자제들은 황혼이 되면 이곳으로 모여들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삼경이 넘도록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향기나는 강남 비단이불에 술팔던 민요로 더불어 붉은 꿈을 맺는다 이 모양으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새로운 활락을 따라 헤매는 것이 장안 소년들이 하는 일이다 김충은 근엄한 집에 자라 이러한 곳에 발을 들여놓기를 꺼렸다 13년 내로 나라 일에도 마음이 떨어지고 세상도 시들하여 친구가 끄는 대로 이곳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술이 취하고 아름다운 계집애 노래를 들고 앉았으면 모든 시름은 다 없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차차 새로운 일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곳에 와서 술을 먹고 노는 사람들 중에 범상하지 아니한 인물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미친 듯 무심한 듯 술을 마시고 계집을 희롱하건만은 마음에는 큰 뜻을 품은 자가 적지 아니함을 깨달은 것이다 김충은 이리하여 이곳에 수십 명 친구를 얻었다 김충과 같이 제1골의 귀족도 있으나 대개는 시골서 올라온 선비가 호반들이었다 몸에 그리나 칼이나 활의 한 가지 재주를 가지고도 떼를 만나지 못하여 비분 강기한 마음을 술과 노래로 잇는 무리들이었다 술이 대체하여 담론이 잇립할 때 그들은 간혹 본색을 탈로하여 혹은 강기한 시를 읊으며 혹은 일어나 술춤을 추어 천하를 덮을 듯한 기운을 보였다 그러나 성명을 물을 때에는 대개 주도 하고 껄껄 웃고 성명을 말하는 이가 드물었다 주도라 함은 물론 술꾼이란 뜻이다 김충도 성명을 바로 말한 일은 없었다 술 파는 계집들 중에도 일정 의기가 있어 비록 차림차림은 허술하더라도 의기 있는 남하를 좋아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한 계집의 집에는 그러한 의기 있는 건달이 많이 모여들었다 지금 충이 찾아가는 난이라는 가히도 그러한 계집 중에 하나다 그 이름이 난이가 된 것도 일길손 신홍이 난이를 사모한 것이라고 한다 나이는 아직 이십이 넘지 못하였으나 예전 난이와 친구로 지냈다는 그의 어미가 원래 글 잘하고 의기 있는 노기이기 때문에 그의 딸 되는 난이도 결코 녹록지 아니하였다 만일 돈뿐이나 있는 젖비린내 나는 아이들이 자기를 희롱하러 들면 말이나 노래로 빈정거려 망신을 지켜 돌려보내기가 일수였다 한 번 김수리 난이의 아름다움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부를 때 난이는 웃으며 김수리 불러 난이의 집 강아지도 사람을 알아본다고 일러라 하였다고 한다 김충이 난이를 안 것은 지난해 가을 어떤 건달 친구에게 끌려간 때다 그 친구는 대하주 사람이요 기골이 장대하여 글도 잘하고 칼도 잘 쓰는 의기남하다 성명을 알 수 없으나 목소리가 크다 하여 통칭 쇠북이라 하는 사람이다 그가 김충과 몇 번 어느 주석에서 만난 뒤에 나를 따라오라 좋은 것을 보이리라 하고 김충을 난이의 집으로 끌고와서 김충과 난이를 마주앉히고 이제 제자와 가인이 서로 만났다 하고 술을 내어 즐겼다 영웅이 때를 만나기 어렵고 가인이 제자를 만나기 어려우니 모두 다 천추의 한사라 내 오늘의 양인의 천추 한을 풀어노라 하고 쇠북은 혼자 좋아하였다 그때부터 김충은 난이를 알게 되고 또 쇠북을 더욱 믿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후에 쇠북은 내가 오면 다시 만날 날도 있으리라 하고 어디로 가버리고 말고는 이내 종적이 묘연하였다 김충은 난이에게 쇠북의 말을 물었으나 난이도 거의 본 적이 없다 하였다 김충과 난이가 알기 전에 쇠북은 날마다 난이의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난이의 노래를 듣고는 금 한 덩이를 내어주며 받으라 이것으로 의기 남아가 오거든 술 대접이나 해라 하는 것이 예사였다고 한다 쇠북의 종적이 묘연하게 된 뒤에도 쇠북은 항상 이 버들골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김충은 그가 비범한 사람인 줄 알거니와 그의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김충의 배는 난이의 집 앞 수양버들 밑에 닿았다 달빛에 버들은 안개를 머금은 듯 하였다 김충이 오는 것을 보고 방에 벌려 앉았던 사람들은 어찌 늦은고 하고 앉기도 전에 술잔을 권하였다 난이도 반기는 듯이 김충을 맞았다 모두 다 취용이 도도한 모양이나 김충은 전과 같이 흥이 나지 아니하였다 오늘 시중 유렴집을 다녀온 후로는 모든 것이 다 변한 듯하여 이 자리에 앉았을 생각도 없는 듯하였다 여러 친구들은 김충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였다 김충도 용렬하게 권하는 술을 사양할 사람은 아니라 권하는 대로 받아먹기는 하나 흥은 나지 아니하였다 이 눈치를 먼저 알아차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난이다 사랑의 눈은 살을 꿰뚫어본다 어디 편치 아니하시오? 하고 참다 못하여 난이가 김충을 보고 물었다 그 눈에는 아끼는 빛과 근심하는 빛이 찼다 내 몸 만나 대장부가 마음이 편할 날이 있으랴 마음이 변치 못하거니 모민들 편하랴 이 말에 떠들던 사람들도 잠잠하고 김충을 바라보았다 과연 김충의 얼굴에는 무슨 근심하는 빛이 있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김충이 누구인지를 알만한 극히 가까운 친구여 동지들이다 말하자면 지나간 3년 동안 버들골에서 골라 사귄 인물들이다 김성을 없이 하자 한 번 천하의 의사와 호거를 모아 회천의 웅도를 세어보자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모두 천하의 의기나마로 자처하여 목숨보기를 터럭같이 한다는 무리들이다 그 중에 김충은 두목이다 김충의 칼을 쓰는 제주나 빈재로도 두목이 될만하거니와 또한 그의 지위와 재산으로도 두목이 된 것이다 이 무리들은 대개는 집을 버렸거니와 애초에 집이 없거나 또는 무슨 죄를 저지르고 세상에 숨어 다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불사 가인 생업하는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는 김충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 작자들도 아니오 당장 의식과 술을 얻어먹고 있는 김충에게라도 고개를 숙일 위인들은 아니다 오직 그들을 휘 수 있는 것은 의리뿐이다 그러므로 김충이 어떠한 귀족인 줄 안 뒤에도 그들은 너 나하고 말가 대우를 고치지 아니하였다 고울부 사람으로 장군 능문을 배려다가 하마터면 죽을 것을 옥을 깨뜨리고 도망한 정보라는 사람이 김충을 보며 웬일이야 김수리놈이 자네 집을 치려고 한다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 모양인가 그걸랑 염려 마시오 내 이 거니 그까짓 김수리놈이 오합지조를 두려워하랴 자 술이나 마시오 에라 난이야 술쳐라 하고 제 무릎을 툭 친다 김충은 넘치는 술잔을 받아 반쯤 마시고 술상 위에 놓으며 여보쇼 이 사람들아 내 오늘 시중 유렴을 배웠거니와 진실로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렸은즉 우리가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놀 때가 아닐세 내일 복으로 왕건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모레 서로 진원이 엄살하는지 모르거든 조정에는 이것을 막으려하는 충신이 없고 오히려 도족을 끌어들려하는 적신이 찼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랴 우리가 진실로 회천에 웅도를 둔다 할진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로세 내 오늘 시중 유렴을 배우니 시중은 국가의 명운이 다한 뜻을 말하고 천년 종사를 버틸 인길이 없음을 한탄하였으나 내 스스로 등에 찬 땀이 흘렀네 김수리 비록 내 집을 불사르기로 그것은 두려워할 내 아니엄마는 국가의 흥망이 경각에 달렸거든 아무 일도 하는 바 없으니 살아서 하늘을 바라볼 낯이 없고 죽어서 선조를 어찌 대할까 우린 우리 이미 뜻이 같고 또 사귄지 오래거니와 아직 술벗이라 의로서 서로 맺지 못하였으니 왕사를 위하여 사생을 같이하기로 오늘 밤에 맹세를 하지 아니하려는가 내 이제 왕건과 진원을 물리치기까지 다시 이 술잔을 안이 잡기로 이 잔은 깨트리노라 하고 옥잔을 들어 소반 위에 던지니 잔이 부서져 조각조각이 사방으로 튄다 갑자기 방 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엄숙한 기운이 돈다 김충이 술잔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대와 사생을 같이 하리라 천하가 다시 태평하거든 태평년에서 다시 잡기까지 술잔을 잡지 아니하리라 진원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다시 술을 마시며 없으리라 하고 각각 앞에 놓인 술잔을 깨트렸다 그것을 보고 김충은 그대들은 오늘 밤으로 각각 떠나 천하에 두루 다니며 의사와 호거를 모으라 나라의 큰일이 임박하였으니 시각을 지체할 수가 없다 큰일은 반드시 가을이 지나기 전에 오리라 하였다 이것은 김충이 유렴 시중의 집에서 김성이 진호를 죽이려 자객을 고려로 보내었다 하는 말을 들은 까닭이다 사람들은 한참 잠잠하였다 김충은 다시 그대들은 가려는가 하고 재촉하였다 가리라 가리라 하고 사람들은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삼십명 호걸들은 천하의 의사와 호거를 모으려고 사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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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 버렸다 그러하오나 유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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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정한 젊은 김충은 사랑하는 난이가 울려 매어 달리는 것을 볼 때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생각이 안이 나지 못하였다 김충은 다시 앉아 난이의 손을 잡고 진실로 네가 아름답다 얼굴보다도 마음이 더욱 아름다운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나는 큰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 인정을 돌아보지 못하리라 난이야 잘 있으라 난이야 부디 잘 있으라 하고 나와버렸다 김충은 이로부터 가슴속에 옴돋는 사랑을 죽여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개형도 생각지 말자 난이도 생각지 말자 하였다 의리는 큰 것이오 사랑은 작은 것이었다 과연 며칠 안이 되어 진호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 왔다 진호가 진호가 죽었다 하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일이 날 것을 짐작하였다 진호는 진원의 사위다 진호가 죽으면 진호는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다 게다가 진호가 죽은 것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신라에서 온 사람과 술을 같이 먹고는 그날 밤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은 참이다 왕건은 진호를 친족하 모양으로 대우하였다 그에게 좋은 집을 주고 많은 비복을 주고 무시로 궁중에 들어오기까지 허하였다 왕건은 진호의 시체를 왕자의 예로 실어 진원에게 보내고 깊이 슬퍼하는 뜻을 펴하였으나 진호는 왕건을 왕건을 원망하여 왕건이 보낸 볼모 왕신을 종로에서 효승하여 그 목을 젖담아 왕건에게로 보내었다 보석정 진호가 죽은 것을 진호는 크게 놓아여 곧 아들 금강에게 군사 1만을 주어 곰의 나루까지 치게 하였다 곰의 나루는 본래 신라 땅이던 것이 연전에 고려가 가 붙은 것이다 금강이 곰의 나루를 들이칠 때 거기 있던 고려 군사와 관인을 모조리 죽일세 그중에 신라 왕이 고려 왕에게 보내는 사신을 붙드니 그는 고려로 가는 길에 곰의 나루에서 묵던 사람이다 금강은 사신을 붙들어 몸에 지닌 신라 왕의 국서와 김성의 편지를 빼앗고 그 국서와 함께 그를 증거로 진원에게로 압송하였다 김성의 편지에는 신라 조정에서 아직도 진원의 편을 드는 이가 있으니 그는 곧 시중 유렴과 대하손 김부다 더구나 김부의 아들 김충이 불축한 뜻을 품고 감히 고려 왕을 모욕하니 이제 이 세 사람을 없이 하며 아주 후안을 끊은 뒤에 대사를 도모하리라는 말이 있고 왕의 국서에는 진원이 맹약을 어기고 싸움을 일으키니 하늘이 반드시 돕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대왕이 한번 북을 치사 위엄을 떨치시면 진원이 반드시 피하리이다 하는 구절이 있었다 이 국서를 받아본 진원은 더욱 진노하였다 그는 잡혀온 신라 사신을 앞에 끌리고 분명히 너희 왕이 이 글을 보내더냐 하고 물었다 사신은 황겁하여 다만 고개만 숙였다 진원은 다시 진오의 죽은 데 대하여 사신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나 혁편으로 등을 갈기고 둥근 몽둥이로 주리를 틀어 몸에 유혈이 낭자하게까지 하고 까무러치기를 여러 번 하다가 마침내 김성이 자객을 보내어 진오를 죽인 뜻을 바로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을 때 진원은 복받치어 오르는 분노에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진원은 사신을 아직 죽이지 말고 옥에 내려 가두라 하고 아들 신검 용검 또한 왕을 이로 사정 두지 말고 길을 묻고 거기 앞길을 인도하기를 명하였다 양문은 왕건에게 들어가 붙으려다가 왕건이 고을부는 서울에 비급한 곳이니 아직 물러가 있으라 고 물리침을 당하고 일변 창피하고 일변 왕건을 원망하여 진원에게 여러 번 죽을 편을 당하고 마침내 김성에게 쫓기어 진원의 밑에와 품풀이할 기회를 기다리던 터이라 진원의 말에 응성하여 신이 십 년을 고을부에 있었사오니 고을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대로 서로를 말할 것 없이 손바닥에 깨어 들었사오며 신이 대왕의 하늘같은 성은을 입사옵다가 이제 중하게 스시를 봤사오니 비록 재주 없사오나 충성을 다하여 겸마 지도를 사양치 아니하리라 하였다 진원의 전략은 이러하였다 곰의 나루를 점령한 금강의 군사로 고려를 경위하여 신라와 고려와의 교통을 끊고 숫고개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서부 국경을 침략하여 신라 군사의 힘을 그리로 집중케 한 뒤에 동해변이 빈틈을 타서 해로로 고을부에 상륙하여 대번에 서울을 들이치자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이 거느린 북부 군사와 신검이 거느린 신라 서편 군사더러는 깊이 신라의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고 이를 진퇴하면서 신라 군사를 끌어내기에만 힘을 쓰고 마침 가을이니 들에 익은 곡식을 베어 신라의 양식이 끊어지게 하기로 하고 진원은 몸소 일만의 정병을 끌고 영산강을 흘러내려 동해로 가마매를 지나 고을부에 오르기로 하였다 이 때 신라에서는 진원의 군사가 서편 국경으로 구석구석이 뚫고 들어와 일변 들에 익은 곡식을 베어가고 일변 젊은 부녀와 장정을 사로잡아가고 골과 마을에 불을 놓고 설레는 것을 보고 창황 망조하여 전국에 남아있는 군사에게 녹슨 무기를 주어 서편 구경을 지키기에 힘을 쓰며 거의 날마다 사신을 고려로 보내어 구원하는 군사를 속히 보내기를 왕건에게 청하였으나 덜어는 금강의 군사에게 덜어는 동쪽으로 돌아 무사히 고려에 갔으나 왕건은 내가 진원을 두려함이 아니라 진원이 죄악 관용하여 스스로 거꾸로지기를 기다리노라 하는 말로 신라의 청에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김성은 최후의 결심으로 시중 유렴과 대하손 김부와 그 아버지 늙은효정과 그 아들 김충과 및 평소에 왕건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를 잡아 가두고 그 뜻을 왕건에게 말하여 왕건의 호의를 사기로 하였다 이때 김충은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미리 짐작하고 은밀히 각처로 사람을 보내어 전국에 흩어진 동지를 모아 이 기회에 김성의 힘을 꺾어버리기를 꾀하였다 김성도 김충을 꺼려 정면으로 충돌하기를 피하였다 염탐하는 자의 말을 듣건대 김충의 무리는 그 수요를 알 수 없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 널려 있으며 또 이번에는 진원의 군사를 끌어들인 것도 김충의 계책이라 하고 김부는 왕위를 엿보아 김충을 시켜 그리함이라고 하였다 이에 김성은 왕께 이러한 말을 아래고 만일 이 무리를 진작 없이 하지 아니하면 고려의 후안을 받을 근심이 있을 뿐더러 난시를 타서 무슨 불축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 하였다 왕은 효종과 유렴을 믿고 또 비록 어진 사람이나 김충을 보고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모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워낙 마음이 약한 왕은 김성의 말을 아니라고 물리칠 수도 없어 국사를 의논할 일이 있으니 효종과 신부와 김충과 유렴을 부르라 짐이 몸소 말하여보리라 하였다 김성은 왕의 이 말을 다행하게 여겨 직사를 보내어 효종과 유렴에게 소명을 전하였다 그때는 벌써 날이 이미 늦었다 효종은 계하에 내려 직사를 맡고 곧 아들과 손자를 불렀다 위로서 곧 들라하오시니 차비하여라 하고 효종은 곧 입골할 차비를 명하였다 김부도 왕명과 부명을 거스리지 못하여 마음에는 다소간 꺼림이 있었건만은 입골 차비를 명하였다 오직 김충이 나서서 조부의 앞에 읍하고 이 부르심이 반드시 김성의 후계인 듯하오니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하고 아뢰었다 위로서 부르시거든 무슨 생각을 하리 차비하여라 하고 효종은 김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효종이 아니 듣는 것을 보고도 김충은 한 번 더 조부의 앞에 읍하고 이렇게 날이 이미 늦었거늘 소명을 내리심은 반드시 무슨 좋지 못한 연휴가 있는 듯하오니 아직 청병하시옵고 하회를 기다리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만일 지금 들어가시다가 김성의 술책에 빠지시면 무슨 변이 있을까 두려워하옵니다 지금 김성이 우리 집과 시중 유렴의 집을 없이하여 왕건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하오니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하고 간곡히 아뢰었다 그러나 효종은 급급히 조복을 갈아입으며 임금이 부르시거든 두 말이 없는 법이니라 네 이름으로 충성충찰을 준 것은 충신이 되라 함이니 충신의 몸은 임금께 바친 것이라 죽이시고 살리시미 오직 임금께 달렸나니라 어서 차비하라 하고 엄명하였다 김충은 할일 없이 자기 방에 물러나와 두껍새를 불러 내 지금 이거라거니와 아마 집에 돌아오기 어려우니 집일을 네게 맡기노라 또 이 길로 유렴 시중댁에 달려가 무슨 일이 있는가 알아보고 만일 김수리 그 집을 범하거든 니가 알아맞고 만일 유렴 시중도 집에 못 돌아오거든 개형하기를 도와 무슨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곧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만일 정보날이 오시거든 이것을 드리라 하여 분부하고 조복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하직하고 인사를 하였다 지금 이 꼴하오면 십중팔구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 듯하오니 만사를 두껍새가 엽줍는대로 하시되 만일 어디로 몸을 피하시게 되었거든 유렴 시중의 딸 개형 아기도 데리고 가시옵소서 유렴 시중도 아마 오늘 이 꼴할 듯하옵고 이 꼴하오면 다시 나오지 못할 듯하오니 그리 되오면 김술은 상필 개형아기를 엄습하올 것인즉 충신의 외로운 딸을 어머니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였다 어머니 백가부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래었다 그러나 우는 낮에 씩씩한 기운을 띄우고 고래로 속아 죽은 충신이 몇몇인고 충신은 소구대 속이지 아니하나니라 충신은 임금을 믿고 사람을 믿나니 임금이 부르심에 의심을 가지는 것은 충신답지 아니한 일이니라 위로 나라에 큰일이 있어 부르시니 가라 충신은 집에 있나니 집을 걱정하지 말라 개형하기는 네 부탁대로 하려니와 충신의 딸이 제 몸을 지킬 줄 모르랴 매시고 다녀오라 하고 울음을 참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는다 백가부인이 감는 눈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나온다 김충도 소매로 눈물을 씻고 차마 어머니의 낯을 바라본다 아버지 김부는 몸에 병이 생겨 다시 생산을 못하였고 색을 좋아하여 많은 척을 들이고 내었다 그리하나 백가부인은 일찍 남편 김부를 원망하는 말이 없을 뿐더러 원망하는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방에 외로이 앉아 연불로 세월을 보내었다 어서 가라 하고 백가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차마 일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향하여 높은 소리로 대장부 무슨 눈물인고 하고 책망하였다 김충은 일어나 백가부인께 절하고 물러나왔다 효종과 김부와 김충이 술에 세세 갈라타고 입걸할 때에는 벌써 해가 서악을 넘고 싸늘한 늦은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시중댁 대문 밖에는 많은 비복들이 까닭은 모르나 상전댁에 무슨 길하지 못한 일이 있는 듯하여 수레가 아니 보일 때까지 바라보고 수레가 아니 보이게 된 뒤에도 문 밖에 서서 서로 바라보고 언짢은 빛을 보였다 두껍새가 김충의 명령대로 유렴 시중집에 갔을 때에는 벌써 밤에 들었었다 남교 조그마한 촌라개는 등잔불이 반짝거릴 뿐이오 죽은 듯이 고요한데 두껍새의 말발급 소리에 놀란 개들만 대문 구멍으로 머리를 내어밀고 콩콩 짖는다 별일은 없는 모양이로군 하고 두껍새는 안심한 듯이 혼자 중얼거리며 말에서 내려 말을 길가에 나무에 매고 곧 동네 맨 뒤 끝에 있는 시중집으로 향하였다 대문 밖에는 시중집 하인 사호인이 대돌에 걸터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두껍새가 오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나며 어허 두껍새 아닌가 난 누구라고 하고 반가워한다 그들은 얼마 전 두껍새 덕에 한밥 잘 얻어먹은 것을 잊지 못하는 까닭이다 두껍새는 그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대간마마 계신가 하고 물었다 대간마마 이 꼴 하신 줄 모르는가 의로써 도읍시라 시와 저녁 진지도 밤만 잡수시고 들어가셨다네 하고 한 하인이 말하면 다른 하인 하나가 아따 우리 대간마마 아마 상대등이나 서불 안으로 들어가시나보데 그러기나 하길래 이 밤에 입시하라 아니하시겠나 하고 또 다른 하인 하나가 그야말로 우리 댁 대간마마 상대등만 대시오면 우린 우리 네도 한 번 흥청거릴게다 아이 그 놈을 김성 서부란 그 종놈들 다 목이 하늘 높은 줄을 알려라이 하고 팔을 뽐내고 좋아라고 웃는다 두껍새는 이 하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기뻐하는 것이 기가 막히나 그런 눈치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아이 사람들아 안에 들어가서 마님께와 아기씨께 두껍새가 우리 댁 나리마님의 정갈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아래주오 하였다 어 정갈이요 임전의 댁 나리마님이 우리 댁 아가씨에게 장신이 다 빠졌나보다 작기 좋을까 우리 댁 아가씨 시집만 가시면 우리네도 한 밥 먹는 판이로구나 하고 어슬렁어슬렁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런데 대관절 웬일이요 아 들어가신지가 벌써 보리밥 세에서 지을 때는 되었는데 어찌하여 아직 아무 소식이 없을까 하고 늙은 하인 하나가 유렴 시중을 위하여 근심되는 모양이다 아따 글랑 걱정마오 하늘이 다 아시는 우리 댁 대간마마시니 설마 무슨 일 있을라고 하고 다른 하인이 말을 막는다 처음 말하던 늙은 하인이 길게 한숨을 쉬며 무사만 하였으면 작기 좋겠나마는 통새놈의 말도 있는데 김성 서부라니 우리 댁 대간마마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나 하고 발자취를 엿듣는 듯이 앞길을 향하고 길을 기울이다가 아직도 안이 돌아오는 걸 마님께서 곰바이 놈들어 무사히 입골하신 여부를 알고는 곧 오라하셨거든 하고 염려를 놓지 못하는 모양이다 통새란 것은 서부란집 작은사랑 하인으로 김술의 신복이다 그놈이 어느 구석에서 유렴집 하인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 이놈들 며칠만 기다려봐라 하고 무슨 뜻이 있는 듯이 장담한 일이 있다 통새는 개형아기의 시비 10월에게 마음을 두고 유렴집 하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10월이로 하여 말다툼을 하고 이따금 때리고 차고 하던 터이다 그래도 두껍새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안에 들어갔던 하인이 돌아 나오기만 기다리고 별이 총총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인들은 유렴 시중이 서부란이 되느니 상대 등이 되느니 그리만 되면 어느 집 어느 놈에게는 어떠한 앙갚음을 하고 퉁새놈은 어떤 모양으로 흠신 때려주고 그리만 되면 버들꼬리를 가더라도 당할 놈이 없을 것을 떠들고 웃는다 이윽고 두껍새는 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부인과 개영학이는 불의의 시중이 소명을 받은 것을 보고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여 회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두껍새가 왔단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흉한 소문이 있는 듯하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껍새는 대청 앞에 가서 허리를 굽혀 문안을 사래고 김충이 자기를 보내더란 말과 효정 시중과 김부 대하손과 김충 대네마도 급거이 부르심을 받아 입골하였다는 말과 김충 대네마가 들어갈 때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움을 말하고 이것은 필시 김성 서불안의 조작이니 유렴 시중도 입골하였을 듯한 즉 유렴 시중댁에 무슨 일이 있든지 두껍새 들어 받들어 드리라고 하더란 말을 전하였다 두껍새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시중 부인과 개형 아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일 유렴 시중이 진실로 김성의 손에 붙들렸다 하면 아들도 없는 모녀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더구나 더구나 김술의 야료에 어떻게 견디어낼까 김성은 세 번이나 시중 유렴에게 개형하기와 김술의 혼인하기를 정하였다 첫 번과 둘째 번은 개형이 아직 나이 어린 것과 슬아의 딸 하나밖에 없으니 아직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사절하였으나 세 번째에 김술이 또 사람을 보내어 만일 허원을 하면 이헌이와 그렇지 아니하면 후환을 면치 못하리라는 위협을 할 때에 유렴 시중은 노발이 직원하며 유렴의 눈이 감기기 전에 딸을 김성의 자식에게는 주지 않으리라고 일러라 하고 소리를 쳐 돌려보내었다 그러한지 사흘 만에 오늘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시중 부인은 더욱 근심이 되었다 내가 뭘 하더냐 아예 허언을 하였다면 좋을 것을 너무도 고집하시다가 이 변을 당하는구나 하고 개형하기를 돌아보았다 시중 부인은 시중을 보고 누누이 김성의 청원을 허하기를 주장하였다 부인의 생각에는 일국의 정권을 손에 쥐고 흔드는 김성 집과 싸우는 것이 이롭지 못함을 아는 까닭에 그 집과 인척관계를 지어 일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 부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렴이 유렴이 죽을지언정 내 혈육을 김성의 자식에게 주어 누명을 천재 후에 끼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고집하였던 것이다 부인은 개형을 향하여 하였다 계영은 이윽히 묵묵하다가 나는 죽을지언정 김성희 집에 몸을 허하기를 원치 아니하옵거니와 만일 내가 김성 집에 허원하여 아버지를 벗어나시게 한다 하면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울었다 이때 후원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린다 부인은 까마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인밤 까마균구 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대청 정면에 놓인 커다란 옥둥장가에 가을 벌레들이 모여든다 계영은 두껍새를 보고 김충 대뇌맞게 배울 도리가 있을까? 하고 물었다 두껍새는 허리를 굽히며 만일 아가씨께서 보내실 말씀이 있었거든 소인이 아무리 하여서라도 전하겠습니다 하였다 계영은 한참 주저하다가 계영은 시중 유렴의 딸입니다고 여쭈어라 그 말밖에 무슨 말을 전하랴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춘다 두껍새는 이 말 한마디에 계영의 뜻을 알았다 소인이 무엇을 아리까마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사옵거든 불러주시오면 견마지역을 사양치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다시 부인과 계영 아기에게 절하고 물러나오려 하였다 부인은 계영의 말이 마땅치 못한듯이 으흑 으흑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때 계영이 나가려는 두껍새를 다시 불러 왼손 무명지에 꼈던 남산옥 가락지를 빼어 조그마한 합에 넣어주며 이것을 대뇌맞게 드리라 생전에 다시 배웁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내 뜻이라고 사뢰어라 하였다 두껍새가 물러나간 뒤에 계영은 홀로 기둥에 기대어섰다 하얀 달이 벌써 숲을 위로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동산 벌레 소리는 달빛을 맞아 더욱 요란한 듯 하였다 계영은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였다 김충은 충의의 정기상이 없으니 반드시 망명의 신세가 되리라고 시중은 이 연유로 사랑하는 딸 계영을 김충에게 허락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계영은 이렇게 아버지께 사려였다 번화한 영웅 기상보다도 충의 정신이 여하의 원하는 바로 쏘이다 그때의 시중은 눈을 들어 계영을 보고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시중이 보기에 자기의 딸의 얼굴에도 변화한 기상이 적고 지나치게 맑은 기운이 있는 것을 본 까닭이다 인연이라 하면 어찌하랴 하고 단념하여 버린 것이다 늙은 시중의 눈에는 딸의 장래가 여러 가지로 비치는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사랑하는 딸을 번화한 영웅의 짝을 지어 일생을 즐겁게 영화롭게 살아가게 하고 싶거니와 세상이 말세를 당하니 충의지사는 모두 불의의 처지에 있고 세상이 들날리는 사람은 모두 김충 김술 따위다 내 딸을 누구에게 위탁하게 할까 이것이 아버지로의 늙은 시중이 나라를 근심하는 여가의 실세 없는 근심이었다 두껍새는 개형하기에 전하는 말과 가락지를 받아가지고 집 일이 걱정이 되어 대문을 뛰어나와 길가 나무에 매었던 말을 끌러타고 채찍을 들어 서울로 향하고 몰았다 주인의 일이 급한지라 12시월도 잠깐 지나가는 낯을 보았을 뿐이오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였다 두껍새가 달 아래 말을 몰아 포석정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서 일대의 인마가 휘몰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밤에 어떤 인마가 어디로 갈까 옳다 김술이다 시중에 없는 틈을 타서 개형하기를 데리러 가는 것이다 하고 두껍새는 말머리를 돌려 포석정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엿보았다 이윽고 말 탄 사람 20여 명이 바람같이 앞으로 지나가고 그 뒤에는 발 느린 수레가 따라간다 이것은 분명히 개형하기를 담아 가려는 것이다 두껍새는 어? 이놈이? 하고 주먹을 부르지고 입을 다물었다 풀립사기를 뜯고 있는 말 머리를 들어 인마의 뒤를 따라 나섰다 이때 시중의 집에서는 권레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궁금히 여겨 사람을 서울로 보내기로 하였다 시중 집 사자가 집 앞에서 얼마를 나오지 아니하여 김술이 보낸 인마를 만났다 그 누구? 하고 앞선 사람이 물을 때 시중 집 사자는 권레에서 나오는 사람으로만 알고 남교 시중 때 청직이요 하였다 그 말에 앞선 사람은 이놈을 묶어라 하고 호령을 하였다 대골로 들어가는 유렴 시중 집 사자를 잔뜩 결박을 지어 말꼬리에 달고 김술이 보낸 장사패들은 잠들어 고요한 동네로 달려들었다 개들은 잠자다 놀래어서 짖고 백성들도 놀라서 문 틈으로 바라보다가 달빛에 번쩍거리는 칼빛을 보고 문을 닫아 걸고 이불 속에 들어 박혔다 진원이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방 안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원이라는 생각이 나자 부녀자들은 젖먹이를 안고 떨고 분노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말발굽 소리가 시중 집 앞으로 들어간 뒤로는 잠잠한 것을 보고 백성들은 입사하였던 시중이 돌아 나오는가 하고 마음을 놓았다 이때 시중 부인과 계영은 두껍새를 돌려보내고 안심이 되지 않아 청지기를 서울로 보내고 회보를 기다리던 차에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림으로 분명 시중이 돌아온 줄만 알고 계야에 내려 중문까지 마주 나와 시월을 시켜 문 빗장을 열게 하였으나 기다리던 시중은 안이 들어오고 난데없는 호반 서너 사람이 성큼 뛰어들어오며 부인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이 모양을 보고 계영은 얼른 몸을 피하여 대청에 올라 몸을 숨겼다 부인 앞에 허리를 굽힌 호반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며 소인들은 대장군 김술 마마 댁에서 왔사오며 대장군 마마께 없어 이 밤으로 아가씨를 모시오라 하옵니다 하였다 부인은 깜짝 놀라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서 또렷또렷한 소리로 내 집을 어디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냐 내 딸이 장녀가 아니어든 밤으로 데려오라 함이 무슨 말이냐 이봐라 내 이놈을 다 모조리 끌어내어라 하고 질을 떨었다 이 말에 호반들은 껄껄 웃으며 시중 유렴 마마도 높으시려니와 서불한 김성마마를 어찌 당하오리까 소인네를 끌어내라 하시어도 하늘 아래 소인네들 당할 사람이 나지 아니하사오니 시중 마마께 없어 무사히 댁에 돌아오시기를 바라시옵거든 아가씨를 내어주시옵소서 우선 서불한 댁으로 모셔간 뒤에 다시 예를 갖추어 친형 절차를 하옵신다 하옵니다 하고 부인의 대답도 듣기 전에 중문을 내다보며 깨어진 쇠북소리 같은 목소리로 들으라 일로 사장 볼 것 없이 아가씨를 내어 모으시라 거행 등 안 하면 너희놈들 목이 없으니 그리 알라 하였다 중문 밖에 있던 호반들은 시중 집 지키는 호반과 하인들을 모두 결박 쥐어놓고 기다리다가 우르르 달려든다 부인은 대청 보석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서며 내 목숨이 붙어 있기까지 아무도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리라 너희들 돌아가 서불한 마마께 아래이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정원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여라 하였다 개형은 후원 별당으로 시월을 불러 시월아 나는 이제 죽으리라 나 죽은 위에 너는 어마마마를 모시라 내 몸을 김술에게 주면 아바마마 이를 아시고 반드시 살아계시지 아니하리라 이 몸을 개같은 도적에게 주어 가명을 더럽게 할진데 차라리 내 칼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리라 하였다 개형의 손에는 비수가 들렸다 시월은 울며 개형의 팔을 붙들었다 가벼이 마옵소서 때가 마마 덕이 높으시거든 설마 하늘이 돌아보시지 아니하리까 때는 늦지 아니하오니 참으시고 가벼이 마옵소서 하였다 이 때에 김술의 사람들은 부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신 신은 발로 이방 저방으로 두루 찾으며 한때가 후원으로 뛰어들어온다 후원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개형은 자기의 팔에 메어 달린 시월을 보고 나를 붙들지 마라 니가 내 몸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아니하거든 내 팔을 놔 나로 하여금 깨끗한 혼이 되게 하라 하였다 시월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만류하지 아니하리이다 아가씨 깨끗하신 몸에 더러운 손이 닿지 않게 하리이다 아가씨 돌아가시옵거든 소녀도 그 칼로 뒤를 따르리이다 하고 잡았던 팔을 놓았다 그리하는 시월의 얼굴에는 차고 맑은 빛이 보이고 등잔 불빛에 눈물에 젖은 두 눈이 푸른 구슬 모양으로 반짝거렸다 개형이 바야흐로 칼을 들어 자결하러 할 때 밖에서 이놈들아 두껍새 몽둥이를 아느냐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두껍새란 말에 시월은 아가씨 두껍새 두껍새 하고 창문을 열었다 달빛에 두껍새 몽둥이가 번뜩 거리는 것이 보이고 칼을 빼어든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리 쫓기는 양이 보였다 개형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시월의 어깨에 손을 걸고 몸이 쓰러지며 고마워라 고마워라 하고 기절하여 버렸다 두껍새는 삼십 명 김수레 사람을 반이나 때려 엎드리고 반이나 때려 내어 쫓고 마당에 기절하여 쓰러진 시중 부인을 안아 방에 들여 누이고 나중에는 후원 별당으로 돌아갔다 이때에는 개형하기는 정신없이 들어 눕고 시월은 아가씨 아가씨 네 하고 개형을 흔들어 깨우려 하였다 그러다가 두껍새가 오는 것을 보고 시월은 너무 억하여 그의 팔에 메어 달리며 고마워라 고마워라 조금만 늦었다면 아가씨는 돌아가셨을 것을 하였다 두껍새의 얼굴은 붉고 눈에서는 불길이 일고 숨은 시근거려 불을 토하는 듯하다 두껍새는 팔에 메어 달린 시월의 얼굴을 이윽히 보더니 손을 들어 시월의 뜨거운 뺨을 만졌다 개형이 정신을 차려 부인에게로 뛰어갔다 부인은 개형의 손을 잡고 대감이 아니 돌아오시니 우리 모녀는 어찌하면 좋을까 오늘 욕은 면하였거니와 내일 일은 어찌할까 하고 한탄하였다 개형은 두껍새의 말대로 이 밤으로 효중 시중댁으로 울마가기를 권하였다 거기는 두껍새가 있고 또 김충 대네마의 친한 장사가 있으니 아직 화를 면할 것이오 만일 거기서도 견디기 어렵다 하면 몸을 피하여 어느 집에 들어가 화를 면할 것을 말하였다 부인은 시중의 고집으로 서불한 집과 혼인하기를 거절하여 이 변을 당한다고 무수히 원망하나 그래도 이 욕을 당하고는 다시 그 집에 딸을 주어 화친을 빌 도리도 없으니 이젠 두껍새에게 몸을 의탁할 길밖에 없다 하여 개형의 말을 쫓았다 그날 밤으로 두껍새는 유렴 시중 부인과 개형하기를 술에 태우고 떨고 있는 유렴 집 하인들에게 모기를 들어 옹이하게 하고 자기는 말을 타고 수십 보나 앞서서 앞길을 잡았다 포석정 모퉁이에서와 계림 앞에 두어 번이나 아까 왔던 무리의 습격을 당하였으나 다 싸워 물리치고 기나긴 늦은 가을 밤이 거의 다하여 오경 쇠북이 백만장 안에 우러날 때 두껍새는 유렴 시중 부인과 개형 아기를 모시고 김충 집으로 들어왔다 김충 집에서도 입고란 후로 이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밤새도록 등잔불을 끄지 않고 근심하다가 유렴 시중 집 가족을 만나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다 고울부에 유진한 진헌이 군사가 오늘 들어온다 내일 들어온다 할 때 조정에서는 고려로 보낸 청명사신이 돌아오길 고대하였다 김성은 시중 유렴과 효정을 구원병을 잡아 가두고 그 뜻을 들어 왕건에게 보고하고 지금 진헌의 군사가 고울부에 유진하여 서울을 엿보니 시작이 급한지라 이때를 놓치면 후에 막 급할 것을 눈누이 말하고 만일 이번에 구원병을 보내어 도와주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아무런 일이라도 할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국보로 내려오는 금과 옥으로 된 왕관과 진평대왕이 띠시던 금과 옥으로 만든 띠를 예물로 보내었다 이것은 대대로 나라의 보물로 소중하게 보관하던 것이다 그것을 왕건에게 보내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러면 고울부에 온 진헌의 군사를 어찌하랴 하여 그 말은 서지 못하였다 나라는 망하였다 하고 늙은 조신들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 그러나 사신을 보낸 지 한 달이나 되도록 회보가 없어 김성은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의 하루에 하나씩 세 사람을 뒤따라 내보내었다 나중에는 유렴과 효정의 머리를 보내려고도 하였으나 그것은 구원병이 서울에 들어온 때나 할 것이 도리어 왕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리라 하였다 그러다가 동짓날 초하룻날 김유리 돌아왔다 천신망고로 고려의 구원병을 얻어 가지고 왔다고 김성에게 회보하였다 고려의 구원병이 사흘 안에 서울에 오리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웅진성에 진원의 군사가 온거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여 대체로 돌아오는 까닭이라고 한다 고려의 고려에서 구원병이 온다 는 말에 조정에서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진원에 군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비난을 할 양으로 경보를 묶어 놓고 밤잠도 잘 못 자던 귀족들과 대관들도 적이 안심하였다 왕도 김율의 공을 장하게 여겨 손수 김율의 손을 잡고 나라를 구한 것은 경이로다 하고 칭찬하였다 김성은 사람을 놓아 고려의 청병이 일간에 올 터이니 백성들은 염려 말라고 소문을 들리고 김율이 데리고 온 고려사신을 위하여 포석정에 큰 잔치를 베풀기로 하였다 이날의 장안은 큰 잔치라고 야단이 났다 이 잔치 구경을 한다고 남녀 노소는 이른 새벽부터 동진날 찬바람에 부들부들 떨며 포석정을 향하고 나갔다 포석정에는 차일이 펄렁거리고 깃발이 날리고 햇발이 퍼질 때부터 기생과 광대와 음률 잘하느니 춤추느니 그림 잘 그리느니 익살 잘 피우느니 대체 장안에 재주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는 모두 포석정으로 모여드는 듯 하였다 그 후 얼마를 지나서 귀족들과 대관들의 수레가 모여들었다 날은 좀 차나 청명하여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깃발을 겨우 흔들만 할 뿐이었다 오정때나 되어 거동이 대고를 떠났다 연 앞에는 유량하게 음악이 울고 수 없는 깃발이 날고 창검이 번쩍거렸다 그년에 와서는 나라의 일이 많음으로 왕이 거동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굉장한 일은 없었다 왕의 바로 뒤에 서불한 김성이 따르고 그 뒤에 고려사자가 따랐다 그 뒤에는 귀한 사람들이 따르고 부인들과 아기씨들도 발 들이온 수레를 타고 따랐다 장안에는 태평이 하늘에서 떨어진 듯 하였다 백성들까지도 오랫동안 찌푸렸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고려의 고마움을 칭송하는 말이 이 입 저 입에서 나왔다 왕의 연은 첨성대 앞을 지나 계림 앞에서 천배하고 탄탄대로 포석정으로 간다 상간마마 하아 하는 소리가 나자 포석정 안에 먼저 모였던 사람들은 동구 밖으로 밀려나갔다 깃발과 창검이 유난히 멀리서부터 번쩍거리고 길가에 늘어섰던 백성은 두어 걸음씩 길 아래로 내려서서 엎드렸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길 아래 엎디어 눈만 들어 소리 없이 지나가는 왕의 연을 우러러 보았다 왕은 앞뒤에 새 봉우리 같은 금관을 썼는데 관에 박힌 수없는 옥이 왕의 머리가 흔들리는 대로 번쩍번쩍 오색빛을 낸다 왕과 왕후의 연은 열 사람씩 여섯 줄로 육십 명이 매고 뒤에 따른 비번과 대관들은 말 매운 수레를 탔는데 서부란의 수레는 말이 다섯이오 고려사신의 수레와 말이 셋이오 그 밖에는 혹은 말이 둘이오 혹은 말이 하나요 관등을 따라 말이 다르며 수레의 빛과 제도도 다르고 부인들이 탄 수레에도 남편의 관등을 따라 다르고 아기들이 탄 수레는 다 외말이오 느린 발빛이 분홍이었다 왕과 왕후의 연이 포석정 동구에 이를때 좌우에 벌려섰던 사람들은 상간마마 만세 만세를 몇 번인지 만세나 사라지 이다 나이가 같으나 아직 스무살이 너물랑 말락한 듯이 젊고 아름답고 비빈들도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이들과 같이 꽃답고 속된 기운이 없었다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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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이 포석정에 가까울수록 풍악은 더욱 높아지고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는 만세 만만세 소리는 먼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와 같이 한가로이 울려왔다 왕이 옥좌에 앉으신 뒤에 오늘 잔치에 모인 종친 외친 대관들은 다시 들어와 하나씩 국하여 왕께 하래함을 올렸다 사십간 포기나 되는 큰 방에는 오색이 찬란한 휘문석을 깔고 정면에 옥좌가 있고 우편에 왕후가 앉고 차례로 왕의 총애를 받는 비빈이 비단 보려 위에 늘어안고 그 앞으로 서불한 고려사신 이 모양으로 가장 높고 귀한 신하들이 열을 지어 앉았다 해가 하늘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때에는 술도 취하고 배도 불러 흥이 높을대로 높아 북을 찢어져라 검은고주를 끊어져라 젖대는 터져라 하고 불고 소매는 떨어져라 하고 춤을 추었다 취안이 몽롱하게 됨에 젊은 귀인들은 혹은 은밀한 후궁 방에서 혹은 입 떨어진 나무 그늘에서 젊고 꽃다운 아기들을 따라 희롱하였다 아기들도 술에 붉은 얼굴이 더욱 붉어 젊은 귀인들이 따르는 것을 피하는 듯 하면서도 맞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이리하여 포석정 넓은 별궁 안에는 술 취하고 흥에 겨운 남녀들의 추파와 정담판이 되었다 고려사신도 북망 무변으로 천년 묵은 신라 문화에 물을 놓고 아름다운 술과 음식과 풍악과 미인에 취하여 거의 체면을 잃도록 풀어져 버리고 왕도 귀비에 무릎을 베고 누워 말로 활락에 취하여 있었다 날이 다하면 밤새도록 노을 양으로 초와 솔깡과 기름까지 준비하고 음식 여투는 곳에서는 십수명 사람들이 눈꽃 뜰새 없이 밤새도록 먹을 음식을 차리기에 바빴다 옥좌 앞에서는 술도 이미 취하고 풍악도 지리하여 다만 한 사람이 하나씩 미일을 끼고 은밀히 음란한 이야기만 소근거리고 있었다 원님의 돌아가는 까마귀 소리도 그치고 추운 바람이 입떨어진 나뭇가지를 흔들어 이따금 창을 흔들었다 여기저기서는 술 취하여 어음이 분명치 아니한 노래가 한마디 두마디 끝을 맺지 못하고 들려왔다 김성과 김율과 고려사시는 왕의 옆실에 모여 하나씩 미일을 끼고 비스듬히 누워있고 곁에 놓인 술상에는 안주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술잔만 비는대로 꽃같은 시녀가 병을 안고 들어와 다시 채웠다 이 모양으로 활락의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 끝이 없을 듯 하였다 나라일이야 어찌 되거나 활량만 좋은 것이었다 김성은 그래도 아주 취해버리지 못하고 취담을 하는 중에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였다 고려청병이 들어오는 날에 유렴과 효종 삼 조선을 종로에서 베어 고려를 기쁘게 할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원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날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고려군이 돌아갈 때 고려 왕에게 보내는 선물로 네 사람의 목을 베일까 그래서 네 머리를 저질 담아 왕건에게 선물로 보낼까 어찌하였으나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깊었다 밤은 점점 깊었다 그러나 활락에 취한 무리는 돌아갈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술과 활락에 취하여 졸기도 하였다 이때 금군 도독이 창황이 김성의 방 앞에 와서 배옥길을 청하였다 시녀가 들어와 서구란 마마 긴급한 일이 있다 하와 금군 도독 대령이시오 하고 아뢰었다 김성은 졸던 눈을 뜨며 내일 마을로 오라 하라 이 깊은 밤에 일이 무슨 일이랴 술이나 먹으라 하라 하였다 시녀가 나와 그 뜻을 전하니 금군 도독이 발을 구르며 시방 진원의 군사가 물밀듯 들어와 벌써 고함소리 이곳에 들리니 곧 상간마마 매시고 비시나 소소하여라 한다 시녀는 깜짝 놀라 김성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며 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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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김유리 깜짝 놀라며 뭐시? 뭐시? 하고 벌떡 일어난다 시녀는 겨우 정신을 진정하여 진원의 군사가 물밀듯 들어온다 하옵고 곧 상간마마 매시옵고 피난하소소 하옵니다 하고 말도 끝나기 전에 시녀는 밖으로 뛰어나가 버린다 서부라는 눈을 뻔히 떠서 고려사신을 보며 진원이 와? 술이나 한잔 먹으라지 하고 믿지 아니한 모양을 보인다 이때에 먼 고함소리가 들린다 금근 도독이 아이 어이하리 하고 메어 달리는 시녀들을 뿌리치고 김성 있는 대로 뛰어 들어온다 경각에 달렸소 상간마마 매시고 비난하시오 하고 소리를 친다 또 먼 고함소리가 들린다 그제야 김성이 일어나려 하나 늙은 몸에 술이 취하여 다리가 서지를 아니한다 김율과 고려사신이 일어나 비슬비슬 뛰어나간다 금군 도독은 발길로 김성과 김율을 걷어차고 죽일 놈들 상간마마는 두고 너희만 달아나느냐 하고 왕의 방문을 연다 김성은 금군 도독의 발길에 채워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밖에서 고함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듣고 황겁하여 다시 발을 돌려 왕이 계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금군 도독이 왕의 방문을 열 때에는 왕은 한 귀비의 무릎을 베개로 하고 또 한 귀비의 무릎 위에 발을 얹고 다른 두 귀비의 무릎 위에 한 손씩을 올려놓고 잠이 들었고 왕후도 그 곁에 시녀들이 돌아앉은 새에 누워서 늙은 궁녀의 옛 이야기를 들어가며 반은 졸고 반은 깨어있었다 이때 금군 도독이 문을 열치고 폐하 진원의 군사가 지척의 이마였나이다 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다 칼을 버리고 도망하였사오니 어서 피하시옵소서 하였다 뭐 뭐 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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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귀비들과 시녀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안고 일어나 떨었다 왕후도 진원이 온단 말이냐 설마 진원이 온단 말이야 하고 뛰어 일어났다 이때 또 구암소리 들리고 남창으로 화살 하나가 날아들어와 떨고 섰는 한 귀비의 가슴에 꽃이요 귀비는 악 하고 붉은 피를 쏟고 거꾸로 진다 그때에야 왕이 눈을 깨어 무엇을 이리 설레느냐 하고 팔을 들어 한 귀비의 목을 안고 다시 잠이 들려 한다 이때 김성이 뛰어들어와 쓰러지며 배하 배하 이제는 마지막이 옵니다 하고 방바닥에 쓰러진다 바깥에서는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하고 우짓고 뛰는 여자들의 소리가 들린다 그들도 모두 몽롱하던 활락의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금군 도독은 참다 못하여 왕의 팔을 잡아 일으켜 한팔로 두리쳐 업고 왕후의 손목을 잡아 끌고 문을 박차고 뛰어 나갔다 문 밖은 캄캄한 어둠이다 그 어두운 밤 속에 늙은이 젊으니 남자와 여자들은 울고 떨어지고 서로 붙들고 넘어지고 밟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빙글빙글 술래잡기를 하였다 금군 도독은 왕을 업고 큰 문으로 나오려 하였으나 큰 문 앞에 벌써 횃불이 비치는 것을 보고 금군 도독은 왕을 업고 큰 문으로 나오려 하였으나 큰 문 앞에는 벌써 횃불이 비치는 것을 보고 발을 돌려 숲을 사이를 지나 남별궁 넘어가는 등성이에 올라섰다 등성이에 왕과 왕후를 물을 시게 하고 보석정을 굽어보니 벌써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든 진원의 군사가 달려들어 사나이는 닥치는 대로 죽이고 계집이면 닥치는 대로 겁간하며 구석구석이 왕을 찾는 모양이다 왕과 왕후는 말도 못하고 덜덜 털기만 하고 간신히 뒤를 따라온 비빈 사오인과 신녀 사오인은 왕과 왕후의 옷에 매어 달려 소리도 못내고 울었다 지옥의 형벌을 받던 무리들까지 오글오글 끓는 포석정에서 의의를 저버리는 신라 왕아 나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 김성이 관도 다 잃어버리고 손과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 왕이 계신 곳으로 기어 올라오는 것이 별빛에 희미하게 보인다 그 뒤에도 하나씩 둘씩 기어 올라와서는 왕과 왕후의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만다 금군 도독은 다시 왕의 앞에 팔을 내어 밀며 배하 배하 이곳에 오래 머무시면 화단을 면치 못하시리니 어서 가나이다 보시옵소서 저 횃불이 이리로 오나이다 하였다 그러나 왕은 일어나려 하지 않고 가면 어디로 가랴 경은 왕우나 피하게 하라 나는 이곳에서 진원을 만나리라 금군 도독은 왕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런 생각을 마시옵소서 배하의 적자 중에 아직도 충의지사 적지 아니하오니 일시 화를 피하시와 후일을 보시옵소서 하였다 충의지사 누군고 하고 왕은 고개를 숙였다 대네마 김충의 무리는 모두 일당백하는 충의지사라 반드시 폐하를 위하여 적군을 물리리라 하나이다 하고 어서 이곳을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대네마 김충이 아직 살았을까 하고 김성을 돌아보았다 김성은 이마를 땅에 조아리고 아직 죽이지는 안아옵고 옥에 가두어 두었나이다 하였다 왕은 길게 한숨을 쉬고 왕우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무슨 면목으로 김충을 보리 하고 금군 도독이 인도하는 대로 허둥지둥 어두운 산을 내려간다 일생에 어디로 어디 뒤로 가는고 하고 왕은 땅에 땅에 앉으며 물었다 이때 개림으로 향하는 큰 길에도 도둑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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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hicles 하고 들어요 ましょう Crow ment 못 도둑이 도둑은 오 awl 고ответ bureaucracy 피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가버리고 만다. 금군 도둑은 다시 문 밖으로 나와. 누가 와서 묻든지 상가 마마께 없어서는 아까 항궁하 없었다고 하여라. 하고는 들어가버렸다. 군사는 영문도 모르고 눈이 둥그라여. 웬일인가? 누가 모반을 하였나? 어? 어쩌면 상가 마마께 없어서 보석말로 저렇게 창황하신가? 소환불은 모두 피투성이가 되었어. 저 횃불이 항궁하는 횃불로만 여겼더니? 하고 근심스러운 듯이 사방을 돌아본다. 마루턱에 있던 횃불은 무엇을 찾는 모양으로 여러 길로 갈려서 점점 가까워오고 계림길에 오던 횃불도 세 갈래로 갈려서 살같이 서울을 향하고 달려들어간다. 왕은 별궁에 들어가 어두운 방에서 왕후를 붙들고 울었다. 비빈들과 궁녀들도 입을 막고 울었다. 횃불은 남별궁을 애워 쌌다. 진원의 군사에게 죽기를 면한 남녀의 무리는 옷이 찢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둘씩 셋씩 남별궁 문앞에 와서는 문 지키는 군사더러 상가 마마 어디로 가셨느냐? 하고 물었다. 아까 이 앞을 지나시와 항궁하셨소? 하고 문을 지키는 군사는 시킨 대로 대답하였다. 오이하리 오이하리 하고 벌벌 떨고 사방을 돌아보며 어둠 속으로 다리를 끌고 숨어버렸다. 망대에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던 금군 도독은 사방으로 횃불이 남별궁을 애워싸고 모여드는 것을 보고 왕이 계신 방으로 뛰어 내려와 배하 진원이 당도하였사오니 이제는 더할 길이 없사옵고 신은 문에 나가 혼자 진원을 막으려 하오니 살아서 다시 용안을 배울 길이 없사올까 하나이다. 하고 왕과 왕후의 앞에 절하고 물러나간다. 금군 도독이 나가는 것을 보고 왕은 김성을 돌아보며 서불안 이 일을 어찌 하려는고 하고 눈물을 흘린다. 왕후도 소매로 낯을 가리고 오니 비빈들과 국녀들도 일제히 소매로 낯을 가리고 온다. 김성이 고개를 들어 잠깐 왕을 우러러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이제는 진원에게 항복하여 아직 위급한 것을 면하고 고려 구원병이 이른 뒤에 서서히 진원을 물리칠 길을 도모하심이 상책인질로 아르나이다. 하였다. 왕은 고개를 흔들더니 어성을 높여 불 켜라. 간신 김성이 물러나라. 내 이곳에 앉아 진원을 맞으리라. 천년 종사를 내 목숨이 잊고는 도적이 앞에 항복하지 않으리라. 누구나 살기를 원하는 자는 가라. 나를 홀로 이곳에 있게 하라. 하였다. 공녀들은 내 구석에 있는 초에 불을 켰다. 방 안은 환하게 밝은데 사람들의 얼굴은 눈물에 젖었다. 김성은 방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왕은 국녀를 시켜 김성을 밖으로 밀어내어라 하였다. 국녀들은 김성을 끌어 문 밖으로 밀어 내쫓았다.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너희들은 다 물러가 진원에게 목숨을 빌라 하였다. 그러나 비빈 국녀는 하나도 몸을 움직이는 이가 없이 죽더라도 왕과 같이 할 뜻을 표하였다. 이때 진원이 몸소 일대의 병마를 거느리고 남별궁에 다다랐다. 문에는 금군 도독이 십여 인의 문 지키는 군사를 데리고 길을 막으며 어디라고 모험하게 말을 타느냐 하고 진원을 노려보았다. 진원이 한 번 칼을 들매 뒤따르던 군사들이 일제히 금군 도둑을 애워싸고 엄사를 하였다. 금군 도둑은 칼을 들어 십여 명 진원의 군사를 베었으나 마침내 칼에 맞아 거꾸로 지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문을 막아섰다. 그 무서운 모양에 진원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마침내 금군 도둑은 내 이 문 안에 한 발만 들여놓으면 내가 죽어 귀신이 되어 네게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진원은 군사를 시켜 군군 도둑의 시체를 끌어내게 하고 문으로 들어갔다. 이때 왕과 왕후는 옷깃을 바르고 촛불에 대하여 단정이 안고 비빈 궁녀들도 모두 죽을 결심을 하고 눈물을 거두고 단정이 벽에 기대어 앉았다. 문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되 태어나였다. 진원은 이방 저방 두루 찾다가 마침내 후궁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그리로 달려들어갔다. 그때 보석 밑에 엎드렸던 김성이 두 팔을 합장하여 들고 꿇어 앉아 후백제 대왕마마 살려주소서 하였다. 진원은 김성을 바라보며 니가 무엇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신은 신라 서부란 김성이오나 이로부터 대왕께 충성을 다하겠사오니 살려주소서 하였다. 진원은 김성이란 말을 듣고 곧 칼을 들어 김성을 치려하였다. 그러나 김성은 진원의 칼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대왕마마 살려줍소서 하고 땅에 엎드려버렸다. 이것을 보고 진원은 칼을 도로 쳐들며 어허 못난 놈이로구나 하마터면 내 칼을 더럽힐 뻔하였다. 니 목숨을 아직 살려주거니와 너희 왕을 불러내라 하였다. 김성은 차마 왕을 부를 수도 없어 그저 머리만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 이때 왕이 영창을 얼떨이며 내 여기 있으니 진원은 들라 하고 소리를 쳤다. 진원이 선뜻 계상에 올라서며 오 내 도냐 오늘 잘 만났도다 하고 뒤따르는 군사를 돌아보며 들어가 신라 왕을 결박하라 결박하되 아직 목숨 일랑 건드리진 마라 내 죽이기 전에 몇 가지 보일 것이 있노라 하였다. 진원의 군사는 왕의 방으로 달려들어 곧 왕을 범하려 하였다. 이때 왕호가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왕을 가려서며 너희 무지한 오랑캐 무험하게 어디를 범하느냐 물러라 너의 괴수 진원더러 목을 누리고 들라 하여라 하고 손에 들었던 왕의 칼을 뽑아 들었다. 진원이 밖에서 왕호의 모양을 보고 어허 아름다운 지구 오늘 밤엔 부인과 백년가약을 맺으리라 하고 껄껄 웃을 때 왕호는 칼을 들어 진원을 향하고 던지었다. 그러나 진원은 몸을 비켜 칼을 피하고 달려들어 왕호를 껴안아 무릎 위에 놓고 왕을 보고 웃으며 내 올 때는 네 목숨을 취하려 하였더니 이제 의 선물을 받았도다 네 죽음에 비비는 쓸데 없을 것이니 내 맡아 사랑하리라 마음 놓고 눈을 감으라 하였다. 이때 벌써 진원의 군사는 달려들어 왕의 두 팔을 붙들고 진원의 앞에 꼴렸다. 진원은 손으로 왕호의 등을 쓸어 만지며 네 나를 몇 번이나 속였던고 몇 번이나 배반하였던고 내 너를 도우려 하였거든 네 왕건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치기를 꾀하였도다. 내 마땅히 주먹을 들어 미쁨 없는 네 골을 받을 것이로 돼 네 신라의 왕인 것을 대접하여 이 칼을 주니 손수 네 목숨을 끊으라. 만일 그러할 용맹조차 없거든 내 군사로 하여금 돕게 하리라. 하고 왕호가 진원을 향하여 진원을 향하여 던지었던 칼을 주어오라 하여 손수 왕의 앞에 내어 던지었다. 왕은 말없이 손을 내어 밀어 진원이 던지는 칼을 집었다. 칼을 들고 진원을 보고 진원의 무릎에 안기어 기절한 왕우를 보고 돌아선 비빈을 보고 장차 칼을 들어 칼끝을 가슴에 대려 할 때 폐하! 폐하! 하고 김성이 뛰어들어와 왕의 팔을 잡으며 폐하! 이것이 다 신의 죄우니 원컨대 폐하는 그 칼을 드시와 먼저 신의 죄 많은 머리를 베이소서 하였다. 그러나 왕은 물러나라! 삼생에 다시 내 눈에 보이지 말지어다! 하고 김성을 뿌리치고 날카로운 칼끝을 왼편 가슴 전 밑에 대고 우는 비빔과 국녀를 돌아보며 잘 있거라! 한마디를 남기고는 몸을 앞으로 굽혔다. 붉은 피가 방바닥에 쏟아지고 왕의 몸은 모로 엎더지었다. 비빈과 국녀들은 일제히 손을 들어 머리를 뜯어 풀고 왕의 옷자락에 메어 달려 소리를 내어 통곡하였다. 유렴과 효정과 김부와 김충은 추운 옥 속에서 죽을 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김충의 집에는 유렴 부인과 개형 아기가 우거하여 있고 여러 번 김술의 무리에 습격을 당하였으나 두껍새의 몽둥이로 때려 물렸다. 보석정 큰 잔치가 있는 날 김술은 잔치에도 참내하지 아니하고 밤이 깊기를 기다려 다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김충의 집을 애워싸고 사방으로 불을 놓았다. 두껍새는 문객을 데리고 혼자 죽을 용기를 다 내어 대적하였으나 중과 부족할 줄을 알고 가족을 끌고 뒷문으로 나가 문을 지키던 김술의 무리를 때려 죽이고 그날 밤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좁은 골목을 돌아 멀리 백률사로 피하여 버렸다. 백률사는 김충 집이 대대로 다니던 절이기 때문에 주장 노승은 당가의 어려움을 보고 분연히 나와 맞아 으슥한 방에 숨기고 두껍새만 얼른 머리를 깎고 중의 옷을 입고 대문 밖으로 향한 방에 숨어서 따라오는 이가 있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 이 잔치가 끝나면 모두 내어 목을 베어 고려를 보낸다던데 하고 유련부인은 울며 김성의 청혼을 물리친 것을 수없이 원망하였다. 그러나 김충의 어머니 되는 백하부인은 연부를 외우며 태어나고 개영아기는 아버지의 김충을 생각하며 얼굴이 쏙 빠져버리고 정신없이 한 곳에만 바라보고 있었다. 백률사 중에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연이 헛기침을 하고는 창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김충의 집에 붙은 불은 사방 민가에 번지어 화강이 충전하였다. 대체 장안이 우수수하는 것은 불 때문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김술의 무리가 따라오지 않는 것만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장안은 물 끓듯 하였다. 모두 처음에는 큰 길에 휘황한 횃불에 문 밖으로 바삐 지나가는 말발급 소리가 포석정 잔치에 파하고 돌아오는 것으로만 알았으나 그것이 무인지경같이 스치어 들어오는 진원의 군사인 줄을 알고 또 겨우 목숨을 주워가지고 포석정을 빠져나온 사람의 입에서 오늘 밤 포석정에 생긴 일을 듣고 또 왕이 간 곳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진원의 군사가 사나이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개집이면 닥치는 대로 겁탈한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아내와 딸을 끌고 지동지서로 좁은 골목을 찾지 못하여 울고 헤매었다.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 산을 끄는 소리 아이 어른이 울고 부르짖는 소리 영문도 모르고 지저대는 개소리 화강에 놀래어 부르짖는 온갖 짐승의 소리 신라 천년의 이처럼 큰 난리는 겪지 못하였다. 진원의 군사들은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는 아니하니 큼직한 짐이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세간을 뒤지어 값가는 물건이면 빼앗고 얼굴이 어여쁘고 당련한 여자면 말에 싣고 달아났다. 백만 장안에 이 액을 면한 집이 몇 집이나 될까? 다행히 진원의 군사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서울을 빠져난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향방도 없이 헤매었다. 진원의 군사는 버들골에도 달려들고 향나무골도 내놓지 아니하였다. 김충이 정들인 난영은 진원의 군사가 몰아와서 젊은 부녀는 모조리 잡아간다는 말을 듣고 어미더러 딸은 이 길로 김충 대네마택으로 가려하나이다. 이 몸이 이미 대네마택 사람이니 죽기 전에 그대 문 안에 팔이나 들여놓고 대부인 마마께 배운 후에 그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어머님은 늙으시오니 여기 계신들 설마 어떠하리 하고 김충집에 심부름 다니던 아이놈의 옷을 입어 머슴으로 차리고 그 아이놈을 따라 으슥한 골목을 가려 김충집을 향하였다. 헤매는 사람들의 틈을 뚫고 천신만고로 분항사 길에 다다랐을 때에는 벌써 온 동네는 불바다가 되고 말았었다. 놈아 어디가 대네마택이냐 하고 난영은 아이놈에게 물었다. 아이놈은 아직도 다 쓰러지지 않아고 불길에 쌓인 대문을 가리키며 아시 저기 저 대문이 대네마택 대문이오 하였다. 난영은 도리와 석가래가 온통 불에 쌓이고 지붕 귀하장 밑으로서 혀끝같은 불길이 남설남설 내뿜는 김충집 대문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아이놈을 보고 내 만일 살아남고 대네마도 살아남으시거든 내가 대네마택 대문 안에서 죽더라고 아뢰어라 설마 하늘이 계시거든 대네마야 버리시랴 하고 합창하고 세 번 나마미탑을 관세음보살 불은 뒤에 나는 듯이 김충집 대문 불길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불길이 난영의 머리와 옷에 달려 한 번 환하게 난영의 뒷모양이 보이고는 아주 불길에 쌓여버리고 말았다. 후세의 이곳을 열려문이라고 부른 것은 난영을 두고 잃은 말이오. 난영이 타죽은 자리에는 열려 정문과 난영 낭자사라고 있는 것이 이 까닭이다. 지금도 그 자리를 파면 난영의 피 묻는 흙이 나온다. 옛 노인의 말에 충신과 열려의 흘린 피는 지하 삼천척을 뚫고 들어간다고 한다. 날이 새었다. 불도 꺼지었다. 서울 방방곡곡에는 대행대왕이 남별궁에서 돌아가신 것과 왕후는 대행대왕을 따라 자결하신 것과 대하손 김부가 새로 왕위에 오르신 것을 백성들에게 구하는 박목이 붙었다. 그리고 진원의 군사는 밤새도록 약탈한 금은보아와 삼천삼백명이라는 신라의 젊은 여자와 금장이 은장이 대장장이 석수장이 대목 소목 산학박사 역박사 의박사 오경박사 같은 장색과 학자를 오천녀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삼십리에 뻗은 긴 행렬을 지어 북을 치고 피리와 소라를 불며 깃발을 날리며 태종 무혈왕능에 비석을 깨뜨리고 서학제를 넘어 금청능을 지나 달구벌로 향하였다. 사흘 안에 고려군사가 온다 하였으니 그것을 중로에서 맞아 깨뜨리려 합니다. 진원이 서울에서 물려간 뒤에 세왕은 남별궁에 내어버린 경혜왕의 신체를 대골로 옮겨다 침전에 모시고 몸소 수상하여 통곡하고 전국에 국상을 하였다. 경혜왕이 진원의 손에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고 슬퍼하여 날마다 대골 문 앞에 망곡하는 무리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왕으로 경혜왕은 백성들에게 그다지 사모함을 받지 못하였거니와 그 왕이 진원의 손에 참혹한 욕과 변을 당한 것을 할 때에 백성들은 이를 갈고 슬퍼하였다. 그 표로 백성들은 부모상을 당한 것과 같이 모두 소복을 입고 인삿날까지 철시하고 살생과 가물을 일체 아니하였다. 세 왕은 대행대왕의 빈전에서 밤을 세워 애통하고 음식까지 패한 것을 신하들이 권하여 겨우 미움과 죽을 잡수시게 하였다. 보석정 변에 각처로 유리하였던 살아남은 대관들과 백성들도 하나씩 둘씩 돌아들었다. 그러나 목숨이 살아 돌아와 본 즉 혹은 집이 불에 타고 혹은 아내와 딸이 진원의 군사에게 붙들려 가고 혹은 아들이 죽고 혹은 아버지가 죽고 집 안에 값 가는 것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대골 앞에 와서 이마로 땅을 조아리며 목을 놓아 통곡하는 것만은 다만 대행대왕의 불행하게 돌아가심을 슬퍼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천년 고국이 진원같은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는 것이며 또 제각각 제 신세를 온 것이었다. 왕은 인산이 끝나기까지는 가족도 대하지 아니하였다. 경혜왕이 승하하신지 열흘 만에 왕건에게서 조상하는 사자가 왔다. 왕건에 조상하는 말은 극히 강곡하고 직달하였다. 그래서 평소에 왕건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던 왕과 유렴 시중도 왕건의 국서를 읽고 더욱 슬피 울었다. 더구나 신라로 오던 구원병이 곰의 나루에서 진원의 군사를 만나 오천 병마가 천명도 못 남고 다 죽어버린 뒤인 것을 생각할 때 왕건의 국서는 더욱 신라 조정에 감격을 준 것이다. 5호 경순 경혜 왕은 개눈위에 묻히고 효종은 옥에서 나오는 길로 며칠이 못되어 죽으니 신흥대왕 이라고 추전하고 왕의 어머니는 왕태우라 하고 부인 백화마마는 왕후가 되고 아들 김충은 태자를 봉하고 시중 유렴으로 상대 등을 삼았다. 김유른 포석정에서 도망하다가 진원의 군사에게 잡혀 죽고 김성은 남별궁에서 목숨을 빌다가 얻지 못하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여버리고 김술은 포석정에 가지 않아 했던 까닭에 살았으나 인삿날에 백성들에게 맞아 죽고 김성의 식구는 사내는 진원에게 죽고 부녀들은 진원에게 붙들려가고 어린 것들과 계집애는 살렸으나 사나이는 다 죽여버렸다. 새 왕이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은 진원 난리에 죽지 않으면 잡혀가고 남았던 사람들도 구군이 오랫지 아니할 것을 보고는 혹은 세력 있는 진원에게로 달아나고 혹은 왕건에게로 달아나고 간혹 나라의 충성을 가진이는 차마 다른 임금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여 혹은 선랑이 되어 폐포 파립으로 강호에 방랑하고 혹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산에 숨어버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전원에 돌아가 밭을 갈고 풍월에 숨어버리고 각색 장색조차 혹은 진원에게 사로잡혀가고 혹은 항복하는 장군들을 따라 고려로 달아나니 서울에 남은 것은 할 수 없는 백성뿐이 되었고 또 국고의 재물과 장안에 있던 모든 재물을 진원이 몽탕 실어가고 졸락에 있던 곡식조차 수레에 실고 배에 실어 백제 가까운 고울에서는 백제에게 빼앗기고 고려 가까운 고울에서는 고려에 빼앗기니 백성의 양식도 끊어지었거든 나라에 무슨 재물이 있으랴 게다가 세왕이 고려와 통한다는 말을 듣고 진원이 군사를 바라여 변읍을 치고 불을 놓고 장정과 젊은 분열을 사로잡아가고 재물을 노력하고 이 꼴을 본 장군들은 다투어 진원에게 항복하니 강주 장군 유문이 진원에게 항복할 것이 왕이 주기한 이듬해 5월 1일이요 8월에는 진원이 양산을 빼앗아 그곳에 성을 쌓고 9월에는 진원이 대하성을 빼앗고 군사를 보내어 대목고울 곡식을 모조리 베어가고 10월에는 무곡송을 쳐 빼앗고 이듬해 7월에는 진원이 의성불을 치니 왕이 하릴없이 고려에 청병하였으나 고려 장수 홍술 궁의 신하로서 왕건에게 돌아가 붙은 사람 이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순주 장군 원봉은 진원에게 항복하여 버렸다 이 모양으로 진원의 진원의 군사는 도처에서 이기고 왕건의 군사는 도처에서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할 때마다 한고우식 또 한고우식 신라 고울은 진원에게로 돌아가 붙었다 천하는 모두 진원의 천하가 되는가 싶었다 신라 조정에서는 마침내 고려를 버리고 백제로 돌아가 붙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렁저렁 하는 동안에 마침내 큰일이 생겼다 그것은 고창 병매 싸움에 진원이 왕건에게 대패한 일이다 4년 동안 일찍 패하여 본 일이 없던 진원의 군사가 여지없이 패한 것은 신라 조정에 큰 충동을 주었다 이 싸움에 진원이 살아남은 군사를 끌고 완산주로 달아나며 후백제에 속하였던 영안 하고 직명 송생 등 삼십여 고울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이 큰일이 정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난 것이다 2월에 왕건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진원을 이긴 전말을 보아였다 이렇게 진원과 싸운 것이 모두 신라를 위하여 전왕의 원수를 갚으려 한 것임을 말하고 끝에 신라 조정에서 은근히 진원과 통한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음을 힐책하는 뜻을 표하였다 왕은 왕은 왕건의 국설을 받고 군신을 불렀다 왕건이 이제 진원을 패하고 형세가 융융하니 이를 어찌하랴 하는 것이 의논하는 제목이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왕건이 왕과 한 번 서로 만나기를 청한 것이다 김성과 김유리 진원의 손에 죽으니 왕건은 신라 조정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할 뿐더러 상대 등 유렴은 강직한 사람이라 도저히 이로나 꾀로 휘어넣기 어려운 줄을 알므로 이번 기회에 직접 왕을 만나 왕의 마음을 휘어보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고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 하는 이것이 큰 문제였었다 군신들은 이 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아니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왕건이 믿지 못할 것을 말하여 진원에게 붓기를 주장하던 자들이다 그러나 진원이 여지없이 패하게 된 이때에 다시 진원을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혀끝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왕건과 친하기를 주장할 수도 없었다 그뿐더러 만일 다시 왕건의 세력이 서울에 들어오는 날이면 지금까지 진원의 편이 되기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무리 장사가 날 염려가 없었다 상대 등 유렴도 한숨만 쉴 뿐이오 아무 말이 없었다 자기가 상대 등이 된지가 4-5년이 되건만은 만조한 백과는 다 썩은 물이어서 동풍이 불면 동으로 서풍이 불면 서로 이익 이익 있을 듯한 곳으로만 쓰러지고 그뿐 아니라 서로 편당을 지어 시기 하고 먹고 속이고 백성들은 벌써 마음이 풀어져 나라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세상이 끝났어 이건 하게 되어버리니 뜻있는 자는 산이나 숲에 숨어버리고 뜻없는 자는 혼자 살돌이만 생각하여 피난처를 찾아 유벽한 산촌으로 찾아 들어갔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여도 와서 응하는 이가 없고 온다 하면 한 달 두 달 만에 달아나버리고 납세를 재촉하여도 내 생각을 아니하였다 게다가 새 왕은 등극한 후부터는 잡룡 때에 가지던 뜻조차 잃어버리고 젊은 계집을 구하여 드리며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와 음료라는 자를 불러들여 밤낮으로 향락을 일삼고 또 남은 여승을 권레에 불러 일신일가에 복을 빌었다 이 모양이며 유렴은 해보려던 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러하다가는 만국군주의 이름을 천추만세에 끼치시리다 하고 자주 가나는 유렴을 왕이 향기롭지 아니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유렴은 여러 번 해고를 빌어 남교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였으나 태자여 사위되는 김충이 상대등마저 가면 나라를 어이하리 하고 눈물을 흘리며 붙드는 까닭에 그날 그날을 보내던 것이다 이제 왕이 왕이 왕건을 만날 뜻을 가지니 왕건이 왕을 만나려 함은 다른 뜻을 둔 것이 분명한 줄을 아나 이제 말하더라도 서지 못할 줄을 알 뿐더러 또 말할 기운도 없는 듯하여 다만 한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왕은 다만 유렴을 싫어할 뿐더러 태자 김충도 귀찮게 여겼다 그것은 김충이 바른말을 하는 것이 귀에 거스르는 까닭이다 마침내 왕은 짐은 고려왕을 만나리라 하고 유눔을 내려버렸다 그리하여 고려에 회답하는 국서를 가진 사자가 그날로 서울을 떠났다 그리고 고려왕을 막기 위하여 임해군과 안압지를 일신하게 수리하고 율객과 가위와 무의를 모으고 각 수령 방백에게 명하여 그 땅에 나는 물산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징기하고 값가는 것을 성화같이 올리라 하고 또 백성에게 부역을 명하여 곰의 나루에서 서울에 이르는 길을 술에 새채가 늘어서서 올 수 있도록 치도하기를 명하고 또 만일 고려왕이 오는 데 대하여 요원을 돌리거나 무험한 일을 하는 자는 엄벌할 것을 말하였다 이리하여 큰 역사가 시작되었다 농시 농시방장에 인민을 보역하여 일변 오백리 큰 길을 닫고 일변 대골과 진원난의 말 못된 포석정을 수리하며 안압지를 더 깊이 파고 위에 그림그린 배를 띄우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고려왕 왕건이 오기를 기다리니 민원은 창천하고 국권은 경갈하여 대소관원의 녹이 두석다리나 밀리고 금연군사의 녹조차 삼사 싹을 밀리니 군사들은 달아나고 관원들은 집에 있어 밥벌이할 일을 구하는 형편이었다 9월에는 국동 연해주의 모든 고울과 불악이 고려에 항복하고 제암성 장군 선필 장군도 볼일을 다 본 듯이 왕건에게 항복하여 상보라는 존칭을 얻고 고려 서울 송도에 큰 저택과 만석 녹과 아름다운 많은 비복을 주어 영화를 누리게 하니 신라의 대소관원은 일찍 고려에 돌아갈 반연 없는 것을 한탄하게 되었다 태자 김충이 비록 상대 등 유령과 함께 나라를 바로잡기를 꾀하나 큰 집이 무너질 때 외기둥이 버틸 수가 없었고 백사가 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태자도 세상에 뜻이 없어 다시 술을 마시고 음률과 미해를 깨게 되었다 이것을 본 왕후 백화부인과 태자비 계영부인은 누누이 태자의 생각이 그릇댐을 말하였으나 태자는 다만 길게 한숨을 쉴 뿐이었다 온다 온다 하고 아니오던 왕건이 경순왕 5년 2월에 서울로 온다는 선문이 왔다 왕건은 거느린 군사를 고메 나루에 머무르게 하고 50여개 시의병만 데리고 서울에 들어올 새 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서악제까지 나가 맞았다 태자와 유렴도 왕을 따라 서악제까지 나갔다 이날이 아직 이른 봄날이라 산 그늘에는 녹다 남은 눈조차 있건만은 백성들은 고려왕의 행차를 보리라 하여 금청능 심리길에 좌우로 수없이 늘어서 있었고 장한 백성들도 남녀노소할 것 없이 길가에 나섰다 길가에는 해 뜰 때부터 엿장수와 떡장수와 술장수의 한 대가게가 벌렸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기뻐하였다 문무백관들은 찬란한 관복에 소리 좋은 폐옥을 차고 긴 칼을 차고 호를 들고 수레에 내려 길가에 늘어서 왕건을 기다리고 왕은 맨 뒤에 잠속에 앉았었다 해가 낮이 기울어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할 때 서쪽에서 뽀얗게 먼지가 일고 기치와 창검이 번쩍거리며 고려왕의 행차가 감옷감옷 오는 것이 보였다 그중에 높은 연이 바람에 둥둥 떠오는 듯이 흔들리지도 않고 온다 그것이 왕이 보낸 연이다 왕건의 연이 점점 가까이 오메 이편에서는 일시에 풍악이 일어났다 바람결에 저편에서도 풍악 소리가 들려온다 천지는 온통 풍악에 찬듯 하였다 왕건의 연은 점점 가까워지고 말탄 군사의 얼굴이 보일만할 때 이편에서는 더욱 풍악을 울리고 목소리 좋은 악인으로 하여금 만세악을 부르게 하였다 신라 천년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태종 무열왕이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한 후로 이 천지에 신라 왕 밖엔 연을 타고 서울로 들어올리는 없었던 것이다 하물며 그 연을 타고 들어오는 이가 경문대왕 시절에 미미한 일개 한산주 도독이었던 왕룡의 아들이오 역적 궁예의 신하일주를 노라서 알았으랴 이런 일을 생각하는 늙은 사람들과 유렴과 태자는 눈물이 흐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왕건의 연이 앞으로 지나갈 때 길가에 늘어섰던 신라의 왕족과 귀족과 대관들은 다투어 허리를 굽혀 이마를 땅에 대고 신라 이손 나무 아래오 신라 급손 나무 아래오 하고 왕건의 눈이 한 번 자기 위에 떨어지기를 애걸하는 듯하였다 그런 것을 왕건은 연위에서 슬쩍 내려다보았다 신라 대관들은 왕건이 지나간 뒤에도 굽혔던 허리를 펴지 아니하였다 왕건의 신하들의 눈에는 찬 웃음이 있었다 마침내 왕건의 연은 왕의 행제 앞에 이르러 머물렀다 왕건은 연에서 내리고 왕은 옥자에서 일어나 서너 걸음 왕건의 앞으로 나왔다 왕건은 진평 대왕이 쓰시던 왕관과 뛰시던 보대를 띄었다 어느 것이 진실로 신라 왕인가 왕이 왕건을 보고 허리를 굽히려 할 때 왕건이 먼저 허리를 굽히며 대왕은 대왕은 과임보다 연치가 위시니 먼저 절하심이 마땅하지 아니하신가 하나이다 하였다 왕은 적이 무한한 듯이 대왕이 짐을 위하시와 진원을 물리치시고 이제 또 몸소 짐의 나라를 찾아주시니 대왕은 짐의 은인이라 어찌 먼저 절함이 마땅치 아니하리까 하였다 태자는 왕의 거동을 보고 심히 마음에 불쾌하여 왕건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왕건이 태자를 한번 바라보고 말이 없었다 왕은 태자가 왕건에게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낯을 짓부렸으나 말이 없고 왕건의 손을 잡아 행제를 인도하여 꽃같이 차린 자리에 인도하였다 그러한 뒤에 먼저 왕건의 거느린 신하가 왕께 절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 왕의 백관들이 왕건에게 절하되 왕께 하는 예로 무릎을 꿇었다 상대 등 유렴이 무릎을 꿇려 할 때 왕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렴의 팔을 붙들고 유렴이 아니시오 하고 물은 뒤에 과인이 선생의 성화를 들은지 오래고 또 선생의 높은 덕을 사모한지 오랜지라 과인이 선생에게 집지하려는 뜻이 있거니 저리 당하리요 하고 손수 붙들어 자리에 앉히었다 그 후에 왕건은 사신을 불러 낭랑 공주를 부르라 하였다 이윽고 신여의 부액을 받아 꽃같이 아름다운 왕건의 맏딸 낭랑 공주가 들어와 왕의 앞에 섰다 공주는 대왕의 앞에 절하라 하고 왕건의 명을 듣고 낭랑 공주가 공손히 무릎을 꿇어 왕의 앞에 절하였다 왕은 고려왕의 낭랑 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고 또 이번에 같이 온다는 말도 들었으나 이처럼 아름다울 줄은 생각도 못하였었다 공주는 이제 십팔세다 왕은 우선 술을 내어 고려왕께 권하고 또 양국 백관에게 준 후에 연을 가지런히 하여 서울로 들어와 새로 수리한 임해전에 왕건의 숙소를 정하였다 그날 그날 하루를 편히 쉬게 하려고 모든 음료를 그치고 임해전 근방에 있는 민가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큰소리 내기를 금하고 각 절에 명하여 야반에 종치기를 금하였다 왕건은 왕을 위해 보내는 미희를 물리치고 신하들께 명하여 일체의 계집을 가까이 하기를 금하고 또 호위군을 명하여 민가에 출입하기를 언금하였다 이튿날 토함산의 해 떠오를 때 장안 884에서는 일제의 종을 울려 고려왕의 천추 만세를 추건하는 재를 올렸다 옛날 당나라 황지를 위하여 재올리던 것과 꼭 같은 예법으로 하였으나 중들은 신이 나지 아니하여 다만 쇠만 울리고 입은 벌리지 아니하였다 황룡사 담디 네티나무는 경문대왕 때보다 더 늙었다 서편쪽으로 벌렸던 가지는 지난 겨울 모진 바람에 부러지고 그때 모여 앉았던 노인들의 무릎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귀 밑에 백발이 보이게 되었다 왕건이 왕건이 왜 왔지 하고 백성들은 가지 부러진 느티나무 밑에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였다 그들의 품에도 또 어린아이들이 안겼었다 황룡사 탑이 기울어지고 느티나무가 말라 죽으면 나라가 망한대 하고 사람들은 황룡사에서 꽝꽝 우러나오는 쇠북소리를 들으며 기울어진 구충탑과 거의 다 말라버린 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느티나무가 달의 임금 말 매시던 나무래 하는 노인들의 말에 젊은 사람들은 혀를 찼다 금년에 또 잎이 피어볼까 작년에도 한가지밖에는 안이 피었는데 하며 사람들은 근심스럽게 항상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반이나 넘어 썩어진 몸뚱이 모지랑비 같은 가지 끝 거기도 다시 비필까 쉽지 아니하였다 우리야 다 산 늙은이지만 어린 것들이 불쌍하지 하고 어떤 늙은이는 손에 메어 달린 손자를 굽어보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오늘은 임해전에 큰 잔치가 있다는데 안 가보려나 하고 젊은이 하나가 말하면 큰 잔치는 무섭더라 포석정 큰 잔치는 아니 되려나 하고 한 젊은이가 대답하고 그러면 곁에 있던 노인이 쉿 그런 소리 마라 하고 눈을 부릅떴다 아침 동자하는 부녀들이 황룡사 앞 큰 우물에서 물을 길어들고 올 때에는 이 추운 날 아랫돌이 벗은 아이들이 종종 걸음으로 뒤로는 도랭이 먹은 여인 강아지가 꼬리를 등에 바짝 붙이고 따라온다 그렇게도 깨끗하던 집들이 모두 다 낡았다 새로 단장한 처녀의 얼굴과 같던 뽀얀 붐벽들이 군데군데 떨어지고 황룡사 벽까지도 쓰러지고 무너져 그 위로 쥐들이 뛰어다녔다 거짓대들이 재밥을 얻어먹으려고 황룡사 문 앞으로 모여든다 군데군데 살이 보이는 누더기에는 묵은 지푸라기가 여기저기 달렸다 손에는 깨어진 열바가지와 뒤웅박을 들고 두 손을 배에 대고 허리를 꼬부렸다 그 때 묻은 얼굴에서는 뽀얗게 입김이 오른다 그래도 어린 것들은 주아라고 뛰고 늙은이들은 연부를 하는 자 입을 우물우물하며 행여 무엇이 떨어졌는가 하고 길가를 돌아본다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진원의 군사가 들어와 곡식을 모조리 빼어감으로 농민들은 먹을 것을 잃고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 거지들은 무너진 닭 밑과 빈집에서 겨울을 난 사람들이다 황룡사 문 밖에는 200명은 모인 것 같다 서로 앞을 다투어 발을 버티디고 팔을 내어밀었다 중두리 큰 함지박에 김이 나는 밥을 들고 서서 주먹밥을 만들어 사람들 속에 던지면 꺼멓게 떼묻은 수십의 손이 하얀 밥덩어리 하나를 따라 공중에 들린다 만일 밥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면 우우 하고 수십 명의 허리가 한꺼번에 구부러져 아야 아야 하고 부르짖는다 한 덩어리를 집은 사람은 우선 두 볼이 볼룩하도록 입에 들어먹고 손가락마다 밥풀이 묻은 손을 또 내어민다 젊은 중들은 빈 함지박을 뒤집어 사람들에게 보이고 웃고 뛰어들어간다 밥을 못 얻어먹은 거지들은 밥 좀 줘 밥 좀 줘 하고 열두층 돌층층대로 밀려 올라갔다 불그레한 해가 동대문 위에 높이 솟고 장안에는 뽀얀 옅은 안개가 덮였다 피난 가는 백성들이 그리운 듯이 연의 뒤를 돌아보며 동대문으로 나간다 그러나 길에는 임해전 잔치에 가는 고관 대작들의 비단 장막 느린 수레들이 소리를 내며 달렸다 임해전 안에서는 벌써 복소리가 둥둥 울려 나왔다 임해전 임해전 천사람이 들어앉는다는 큰 방에는 정면에 왕과 고려왕이 주객의 예를 따라 동서로 갈라앉고 정전 뒤에 있는 전내에는 왕후와 태자비와 고려의 낭랑공주를 중심으로 높은 부인들과 젊은 아름다운 딸들이 모여있다 낭랑공주는 태자비 개형아기와 겨를만큼 아름다웠다 게다가 개형아기보다 나이 어리고 아직 다 피지 못한 꽃봉오리 같아서 도리어 더 아름다워 보였다 공주가 아직 신라 공정의 예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말에 고구려 사투리가 있는 것이 도리어 귀여워 왕후는 사랑하는 딸과 같이 손을 잡고 등을 만지고 귀여워하고 다른 부인들과 아기들도 이 먼 곳에서 온 귀한 손님의 손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말 한마디라도 붙여 그 억센 고구려 사투리를 들어보려 하였다 낭랑공주도 왕후의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기뻤다 더구나 공주는 왕후의 어머니와 같은 인자함과 테자비의 형과 같은 정다움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러할수록 공주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것은 송도를 떠날 때 아버지 왕건이 너 신라 테자에게 시집가려느냐 한 것을 생각한 때문이다 낭랑공주는 어젯밤을 내전해서 바로 왕후의 이웃방에서 잤다 왕후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 딸이 없는 이임으로 공주를 딸같이 귀해하여 손수 자기 전에 자리를 만져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국녀를 보내어 먼저 문안하라 하고 아침 수라는 한자리에 앉아 자쉬었다 그런 뒤에 테자비는 자기 옷을 내어 손수 공주에게 입히고 머리 장식과 폐물과 신라 일습을 다 손수 입히고 머리도 신라 공중제로 쪽지게 하고 다시금 거울을 들여다보고 기뻐하였다 아침 조회에 백간이 들어오기 전에 왕과 왕후는 테자와 테자비와 함께 고려왕과 낭랑공주를 만나고 형제의 예로 서로 인사하였다 왕이 왕건보다 나이가 위임으로 왕이 형이 되고 왕건이 아우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왕은 왕건의 손을 잡고 내 덕이 없어 나라의 환란이 끊이지 아니하여 진원이 방자에 침노하여 장생을 도탄에 넣으되 내 어찌 하지 못하니 아픔이 어찌 그지 있으리오 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을 보고 곁에 있던 이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왕건도 소매로 눈을 씻으며 배하는 슬퍼마 없어서 내 입거니 진원이 다시 어찌 어찌 하오리까 하였다 왕은 왕건의 이 말에 더욱 감격하여 한 번 더 왕건의 손을 잡으며 만사를 오직 대왕께 맡기노라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부남을 이기지 못하여 무슨 말을 하려고 왕을 바라보다가 머리를 흔들고 일어나 나가버렸다 왕은 태자의 행동이 혹 왕건을 노엽게 하지나 아니할까 하여 태자는 때때로 행동이 상계를 벗어날 때가 있어 그것이 근심이라 하고 자탄하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왕건은 태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왕은 듣던 바와 같이 호인이오 태자는 듣던 바와 같이 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왕건이 낭랑공주를 데리고 오기는 태자의 뜻을 낭랑공주의 색으로 휘어보려 함이었다 소재가 아직 아들이 없고 오직 한 딸을 도니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여 하고 웃으면서 낭랑공주를 데리고 온 변명을 하였으나 기실은 낭랑공주는 신라라는 나라를 낚을 미끼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러나 아침 조회에 태자의 눈이 낭랑공주에게로 한 번도 돌지 않을 뿐더러 태자의 쌀쌀한 태도를 볼 때 왕건은 잠깐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 실망은 오래가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태자가 복품같이 대신해 왕이 낭랑공주에게 뜻이 깊음을 깨달은 까닭이다 진실로 곁에서 보기가 낯이 간지럽도록 왕은 낭랑공주를 귀해하였다 아저씨라는 것을 핑계로 공주의 손을 잡고 등을 만지었다 왕건은 심상이 보고 있었으나 마음에는 의외의 효과가 난 것을 기뻐하였다 왕건은 불인 일병 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금까지 궁예나 진원이 싸움을 일삼아 민심을 잃은 것을 생각하고 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아니하고 삼국 통일의 대공을 이룰 것을 꿈꾸었다 궁예와 진원뿐 아니라 신라도 병력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여 하였기 때문에 비록 일시 통일의 공은 이루었다 하더라도 마침내 진원은 백제의 유민을 거느려 신라를 괴롭게 하였고 자기는 고구려의 유민을 거느려 금일의 폐를 이룬 것을 안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가 병력으로 신라와 후백제를 통일한다 하면 반드시 백년이 지나지 못하여 혹은 신라를 빙자하고 혹은 백제를 빙자하고 일어날 자가 있음을 안다 나라를 나라를 잃은 원하는 이백년 삼백년 으로 가시지 아니암을 왕건은 알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왕건은 신라와 같이 천여년이나 오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 건국한 수십 년밖에 못된 후백제까지라도 될 수만 있으면 불인 일병하고 수공 병장하는 방법으로 통일하려 한 것이다 그러함에는 가장 속한 길이 첫째로는 우선 인척의 관계를 맺는 것이오 둘째로는 힘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선피를 상보로 대우하는 것은 둘째 묘책이오 낭랑공주를 신라로 데리고 온 것은 첫 계책이다 신라 왕이 이미 늙었으니 왕을 사위로 삼으려고는 왕건도 생각지 못하였고 태자를 사위로 삼아 후위를 기다리려 하였던 것이 아들 잡으려고 놓은 돛에 아비가 걸린 셈이 된 것이다 왕건이 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임해전 잔치에 임한 것이다 왕은 항상 웃는 낯으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낯으로 왕건과 이야기하고 군사들 과도 이야기하였다 신라와 고려는 형제국이라 하고 큰소리로 외치었다 왕의 뜻을 받아 신하들은 왕건을 대할 때 왕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렇지 그렇지 안하더라도 이때 왕건의 눈에 들어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으리라 하여 여공 불급하게 왕건의 비위를 맞추려 하였다 왕건도 왕의 체면을 잃지 아니할 만한 정도에서 극히 공손하게 손님으로 주인집 식구에 대하는 태도로 부드러운 말과 웃음으로 대하였다 이런 기쁜 날이 또 있으랴 하고 왕은 가끔 말을 내어 흥을 도두었다 진실로 기쁜 날이로 쏘이다 하고 신하들은 왕의 말씀에 화답하였다 남창 여창에 노래가 나오고 남무 여무에 춤이 나왔다 반년을 두고 고르고 고르고 익히고 익힌 노래요 춤이요 장단이라 그야말로 부절을 맞추는 것과 같이 똑똑 맞아들고 부르는 소리 춤추는 소매 줄타는 손가락이 모두 다 가락이 있고 법제가 있어 가슴에 다른 뜻을 품은 왕건조차 이 신선의 풍악에 가끔 정신을 이루는 듯이 망연한 빛을 보였다 그러다가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꿈에서 깨는 듯이 한번 몸을 움직이고는 빙글에 웃었다 풍악이 점점 가경에 들어가니 사람들은 모두 취한 듯 정신을 잃은 듯 하였다 그러나 왕의 왕의 눈에는 낭랑공주의 모양이 아른거렸다 그의 넓으레한 입은 만나는 음식을 태한 입모양으로 벌어져 다칠 줄을 몰랐다 오십이 넘고 육십이 가까워 머리에 센 터럭이 히끗거리는 하늘 아래 제일 높은 왕으로서도 낭랑공주의 세계 정신을 잃어버린 왕건은 이것을 알아 기뻐하였고 유렴은 이것을 알아 슬퍼하였다 태자는 실신한 사람 모양으로 혼자 중얼거리며 왔다갔다 하였다 태자가 실신한 모양으로 중얼거리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이가 없다 다만 태자가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고 올 때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길을 비킬 뿐이었다 자리가 질탕하여 갈수록 태자는 점점 미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아무나 붙들고 이봐라 오늘이 네 죽은 날인고 하였다 동국마마 이 무슨 말씀이시니까 오늘이 나라의 큰 잔치에 네 죽은 네 죽은 날이 무슨 죽은 날이니 고 하고 신하들이 대답하면 태자는 울어나오는 풍악소리에 이윽히 귀를 기울이다가 이봐라 이봐라 어떤 사람이 죽었기로 저다지 동국들을 하는고 흉한 소리를 하는고 하였다 동국마마 어이한 일이시니까 풍악소리를 동국소리로 들으시니 딱하여라 내 내 딱함이 아니라 니가 딱함이로다 통곡소리를 풍악소리로 듣는 니가 딱하지 아니야면 니가 딱한고 제 딱한 줄 모르는 딱한 무리들만 장마 개천의 올챙이 때와 같이 옥시끌거리니 딱함도 딱한지고 하고 태자는 신하들을 비웃었다 신하들은 태자의 태도와 말에 놀래어 서로 돌아보며 그 니 죽은 거 하시니 죽기는 니 죽으리 딱하시어라 하고 서로 수근거린다 태자는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들은 채 만 채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해낸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손으로 무릎을 치며 올거니 올거니 죽기는 죽었거니 큰 것이 죽었거니 모두 다 울어라 죽을 때까지 울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신도 신지 아니하고 나가버린다 태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놀래어 왕이 이 무슨 소린고 하고 물었다 동궁 마마 깨없어 어이한 일이신지 하고 좌우는 어떻게 이를 바를 모른다 왕은 얼굴을 찡그리며 술이 과하였는 듯하니 동궁으로 돌아가시라 하여라 하였다 그러나 왕도 왕도 태자의 이상한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는 무슨 흉한 일이 생기는가 싶어 마음이 괴로웠다 왕도 태자의 심사를 모르는 바가 아니요 또 자기가 신라의 왕으로서 왕권에게 대하여 하는 행동이 마땅하지 아니한 줄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밖에 더할 도리가 없는 줄을 안다 그래서 태자를 철없는 젊은 사람이라고 돌려보내려고 애쓰나 그래도 어느 구석에 태자가 두려운 듯하고 불쌍한 듯한 생각도 났다 왕건도 왕의 마음을 알아 아무쪼록 왕의 눈을 피하고 가만히 풍하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다 왕은 뒷간에 가는 듯이 가만히 일어나 방에서 나와 조용한 방에서 태자를 불렀다 태자는 여전히 실신한 사람 모양으로 왕의 앞에 읍하고 섰다 왕은 좌우를 물리고 태자더러 어찌하여 동궁은 불평한 빚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태자는 물끄러미 왕을 보며 도리어 용안에 길지 못한 그림자가 보이오니 아마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한가 하나이다 하였다 왕은 깜짝 놀래다가 그 빛을 가리고 나의 괴로움은 동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다 태자는 웃으며 자고로 성군은 자비로우시거니와 또 성군은 만민을 위하여 슬퍼하시되 한낱 아들이나 한낱 이웃나라 공지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신다 하였나이다 하고 풍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흐 시끄러운 통곡소리요 하기는 나라가 죽으려 하거니 새 짐승이들 통곡하지 아니하랴 울어라 울어라 하고 태자도 우후후후 하고 소리를 내어 운다 왕은 소매로 낯을 가리며 울러나라 물러나라 하고 손을 내어두른다 태자의 말은 언언구구가 왕의 가슴을 찔렀다 차마 태자의 말에 견디지 못하여 물러나라고 손을 내어두른 것이다 물러나라 하시면 신은 물러나리 다마는 베아의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시니 괴로움은 면치 못하시리다 천년 사직을 등에 지시니 폐하에 약하신 등이 휘어 구부시는 가 하나이다 아니지시 었다면 피차에 좋았을 것을 구군과 가온이 모두 불길하여 폐하께서 높으신 자리에 오르시니 왼손으로 오랑캐를 불러들이고 오른손으로 역적의 발에 메어 달리는 변변치 못한 재주를 부리시게 되었나이다 신이 드싸우니 북한주 도독 왕룡의 아들이 이미 천하에 군림하고 이전 신라 왕은 새 왕의 공주의 치맛자락에 쌓여 헤어나지를 못한다 하나이다 왕은 왕건의 손을 핥고 신하들은 왕건의 발을 핥을세 어리석은 김충이 홀로 아니하려 하오니 신하들은 김충을 미쳤다 하고 폐하는 신더러 물러나라 하나이다 폐하의 아들도 태어난 신도 전생의 죄에 크려니와 신을 아들로 두신 폐하도 금생의 죄에 적지 아니하신가 하나이다 나라가 망하거니 가슴을 치고 통곡함이 마땅하려든 소리는 무슨 소리며 춤은 무슨 춤이 있고 하고 태자는 거리끼는 바 없이 울며 웃으며 팔을 두르며 발을 구르며 말하였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고 왕은 견디지 못하여 벌떡 일어나 태자를 버리고 방에서 나가버린다 태자는 왕의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가엾은 늙은이 하고 고개를 숙여버린다 그러나 이 모양으로 잔치는 계속되었다 밤낮으로 한 달을 계속하였다 왕은 태자가 잔치에 참래하기를 금하고 동궁에 가두어버렸다 유렴은 병이 났다 칭하고 집에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도 다소간 뼈가 굳은 이는 혹은 병탈로 혹은 친환을 빙자하고 집에 숨기도 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도 하였다 왕은 날이 갈수록 체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왕건은 어느 때나 위의를 잃지 아니할 때 왕의 모양은 너무도 창피하였다 처음에는 신하들의 마음의 부끄러움도 있었으나 마침내는 신하들의 마음은 왕건에게로 돌아가버리고 말았다 왕건은 신라 조종의 대관들과 친히 알게 됨을 따라 혹은 금덩어리를 혹은 은덩어리를 혹은 값가는 보물을 선물로 주고 단둘이 대할 때에는 마치 친구를 대한 것과 같이 겸손하고 친밀하게 하였다 대관들은 다투어 왕건을 찾았다 처음에는 아무쪼록 남의 논을 피하였으나 이십여일 넘은 뒤에는 마음 놓고 왕건을 찾았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으로 알게 되었다 대관들은 진원의 손에 죽고 남은 사람들이라 모두 경험도 없고 식견도 없고 꽤조차 없는 무리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영웅 왕건과 서로 대할 때 손에 주물리고 손을 뺄일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왕건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관들은 왕건을 자기의 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왕건은 속으로 웃었다 만사가 너무도 희만들게 뜻과 같이 되는 것을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왕은 갈수록 더욱 낭랑공주에게 정신을 빼앗겼다 더구나 왕건이 나라 떠난 지 오랜 것을 말하고 칠팔일이 지난 뒤부터 돌아갈 것을 말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은 더욱 초조하였다 그러다가 하루하루 붙드는 것을 이십여일을 붙들었으나 왕건은 더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을 말하고 돌아갈 행장을 수습하게 됨에 왕의 마음은 더욱 초민하였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낭랑공주를 만나기를 꾀하였다 차마 어찌하지는 못하고 오직 하루 이틀 오래 머물게 할 생각만 하였다 그러나 왕건이 서울에 온지가 벌써 한 달이 가깝고 또 왕건이 하려던 일도 다 하였다 하려던 일이란 별것이 아니오 첫째 신라의 힘을 알고 둘째 신라 조종의 대관들의 마음을 사고 셋째 신라 왕이나 태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 일은 한 달 동안에 다 되어버렸다 처음 왕건이 서울에 온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왕이나 조정 제시는 반드시 왕건이 무슨 어려운 문제를 끌어내려니 하여 그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왕건은 일갓집에 온 손님처럼 또 구경 온 한 우객처럼 그저 유쾌하게 놀고 정답게 이야기할 뿐이오 국사에 대하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마치 천하사에 대하에서는 야심이 없는 것 같았다 이것을 보고 덜어낸 왕건이 음흉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왕을 머리로 하여 들간들은 왕건의 덕과 성의를 믿어버리고 말았다 낭랑공주는 아주 왕과 왕후에게 맡겨버리고 일체 찾지도 아니하였다 공주는 항상 왕후와 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왕은 전애 없이 왕후궁에 자주 출입하였다 왕은 태자가 낭랑공주에게 가까이 하기를 언금하였다 왕자는 여전히 실신한 사람으로 대골 안에서 이리저리로 거닐고 가끔 노래도 부르고 울기도 하였다 어떤 날에는 밤이 깊도록 어원 속으로 거니는 모습을 보았다 하루는 초오스름에 태자가 월종교 위를 거닐다가 역시 국녀의 용의를 받아 월종교로 오던 낭랑공주를 만났다 태자는 돌로 연꽃을 아로색인 난간에 기대어 외면하였다 국녀들은 그것이 태자인 줄을 알고 합장하고 허리를 굽히며 동국마마 하고 불렀다 낭랑공주도 합장하고 동국마마 누이를 몰라보시나이까 하고 고개를 숙였다 권레에서는 왕과 왕건이 형제지휘를 맺었으므로 이렇게 촌수를 찾은 것이다 태자는 할일없는 듯이 고개를 돌려 낭랑공주에게 탐내하고 낭랑공주시니까 부왕이 근일에 새로 총첩을 들이셨다 하기로 나는 또 그 사람으로 알고 하였다 낭랑공주는 태자의 말뜻을 알아듣는다 태자가 자기를 대할 때마다 공주는 괴로웠다 그것은 공주의 눈에 태자가 말할 수 없이 불쌍함을 깨닫고 또 알 수 없는 힘이 자기의 마음을 태자에게로 끌어붙이는 것을 깨달은 때문이다 그것은 다만 오랍이 없이 자라던 처녀의 외로움 뿐만 아니었다 낭랑공주는 태자가 있는 서울을 떠나 고려로 돌아갈 생각이 슬펐다 왕이 자기를 귀해할수록 왕에게 대하여서는 점점 반감이 생기고 태자가 자기를 배척할수록 태자에게 대하여서는 더욱 애착하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비록 잠시라도 태자의 낯을 대하기로 원하였고 태자의 낯을 대할 때마다 잠시라도 더 오래 같이 있기를 원하였다 공주는 태자의 곁으로 한걸음 가까이 가며 동국 마마 사흘을 지나면 고려로 돌아간다 하나이다 하고 왕건에게서 들은 말을 태자에게 전하였다 태자는 한걸음 공주에게 비켜서며 사흘 후에 가신다 하고 놀래는 빛을 보였다 아 사흘 후에 사흘 후에는 북방나라 고려로 아직 버들놈도 안 뜨는 고려로 하고 공주는 슬픈듯이 한숨을 쉬었다 오늘 밤에 떠나시다면 좋을 것을 사흘 안에 또 무슨 흉한 일이 생길 줄 알고 사흘은 멀어라 사흘은 멀어라 하고 몸을 돌려 두어걸음 가다가 태자는 다시 돌아보며 공주여 아비를 섬길지어다 아비를 섬길지어다 하고 유심히 공주를 바라보며 공주 후생에라도 망국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말 것이 천하에 욕심둔 왕의 딸로도 태어나지 말 것이 나를 형이라 부르시니 부디 이 부탁 잊지 말 것이 하고 또 몸을 돌려 다리 저편으로 건너가려 한다 태자가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간 것을 보고 공주는 참다 못하여 서너걸음 태자의 뒤를 따라가며 동국마마 동국마마 하고 불렀다 공주의 가슴은 타오르는 정렬을 누를 수 없는 듯이 숨이 찼다 월종교 및 깊은 물에는 별빛이 비치이고 이메궁에선 벌써 밤잔치의 풍악소리가 울려왔다 태자는 공주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 어원을 향하여 걸어갔다 태자의 움직이는 그림자가 어둠 속에 어리는 것이 보인다 공주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몇 걸음을 나가며 동국마마 동국마마 하고 한 번 더 불렀다 공주를 한다 동국마마 동국마마 가엾으셔라 오야요 가엾으신고 그처럼 총명하시고 인자하시더니 근래에 정신이 없으신 듯하니 또 한 국녀가 공주도 가엾으셔라 동국마마 이 짝이 되실 건데 그러하건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 입 밖의 내선은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꽃같은 공주가 왕의 손에 꺾이는 것이 아까운 듯이 생각하였다 태자는 공주가 부르는 소리에 우뚝 섰다 공주는 빠른 걸음으로 태자의 곁으로 가서 한 말씀만 하고 말이 막혔다 무슨 말씀이니고 내 길이 바쁘니 하고 태자도 고개 숙인 공주를 굽어보았다 바쁘시다 하시니 이 밤에 어디로 가시나 있고 하고 공주는 고개를 들었다 귀신을 만나러 가는 길 하고 태자는 남산을 가리켰다 누구를 만나시려 하고 공주는 놀랐다 귀신을 죽은 사람들의 혼백을 공주는 태자의 말씀이 무서운 듯이 입을 벌리고 말이 없었다 태자는 웃으며 귀신이 산 사람보다도 사귀기 좋으니 귀신은 믿을 수도 있나니 그중에도 목 잘려 죽은 귀신이 가장 의리 있고 절개도 높으니 중신 열사를 귀신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보리 열려는 또 귀신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보리 귀신도 아니면 내 누구더러 말을 하리 남산에는 귀신이 많아 밤이면 모여 서울을 바라보고 동곡 가나니 나도 그 자리에 침내하러 가는 길이 바쁘거니 와 하고 정신없는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모양으로 말하다가 문득 공주가 앞에 있는 것을 깨달은 듯이 아 낭랑 공주시오 고려의 누이시오 나를 불러 무슨 말씀이니 고 하였다 그 말소리는 심이 은근하였다 공주는 소매를 들어 눈물을 씻었다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공주는 느끼며 자연 비가 마여지요 하고 태자를 우러러 보았다 태자도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며 고려에는 아직도 눈물이 남았던가 우리 신라는 너무 오랜 나라라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마른지 오래여라 가끔 눈물을 흘리는 이 있더라도 그 눈물은 맹물이요 짠맛이 없어라 그러나 무슨 말씀이신고 하였다 임해궁 풍악소리가 은은히 울려오고 어느 절에서 저녁재를 울리는지 우렁창 쇠북소리가 들려온다 공주는 태자가 비록 이렇게 횡설수설 하더라도 그 말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태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자기도 태자와 같이 슬픔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였다 공주는 손을 들어 태자의 소매를 조금 잡으며 동금마마 이 몸이 불원천리하고 온 것이 무슨 일인지를 아시나이까 하고 물었다 아는 것도 하고 모르는 듯도 하여이다 그러면 하품이 피 없음에 고양이 입은 언제 보아도 희도이다 한다 공주는 한숨을 쉬며 그것도 아니나이다 태자는 한손을 들어 다리를 치며 옳거니 알았도다 공주 오신 것은 궁 우물에 늙은 구렁이를 낚으러 오신 것이었니 옛날 당나라 사람이 부소 서울의 백마를 믿게 하여 용을 낚았다거든 그러나 용은 낚았어도 백마는 잃었다거든 신라 늙은 용을 낚는 미끼로 공주는 너무도 아름다운 미끼가 아닐까 내 바로 알지 아니하였는가 하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웃는다 태자의 말은 마디마디 공주의 마음을 찔렀다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등에 찬물을 내려붓는 듯 하였다 그것도 아니로 쏘이다 하고 공주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것도 아니라 하고 의아한 듯이 태자는 공주를 보았다 푹 수그린 공주의 태도는 바람만 잠깐 불어와도 금시에 땅에 쓰러질 듯이 연연하여 보였다 그것도 아니라 하면 그 무엇일까 어흐 미친 사람의 정신이 흐리 바람처럼 돌아가며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구나 하고 문득 남산을 바라본다 남산에서는 사람의 불인가 귀신의 불인가 바람불이 반짝반짝 하고 어원에서는 잠자다가 무엇에 놀란 새가 지저긴다 권레에 야순 돌던 순사들이 등불을 들고 오다가 태자와 공주가 섰는 것을 보고 도로 뒤로 물러간다 공주는 잠깐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태자의 곁으로 오며 이 몸이 불원천리하고 온 연휴를 모르시거든 이 몸이 말씀하리이다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태자가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내 길이 바쁘니 짧은 말이여든 하시되 긴 말이여든 후생에 만나서 하사이다 하고 갈 뜻을 보인다 공주는 황황이 태자의 소매를 따라잡으며 소매를 잡기로 이 몸을 허물하시거든 허물하소서 짧은 말로 오직 한마디 말로 아래나이다 한다 태자는 할일없이 공주에게 소매를 붙들려 오뚝 선다 공주는 죽어도 안 놓치려는 듯이 두 손으로 태자의 소매를 잡으며 이 몸이 오옵기는 이 몸이 오옵기는 하고 차마 말을 못하여 맹맹할 때 어디서 동국마마를 따라 동국마마를 따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다리 위에 섰던 궁녀들의 소리인지 공중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거니와 공주는 어 그 누구뇨 그 누구뇨 이 몸이 하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이는 누구뇨 그러한 아이다 이 몸이 오옵기는 동국마마를 따라 동국마마 따라 길이 천리 아니라 말리라도 양길의 딸 난영이 궁예왕을 따르듯이 동국마마를 따라 하고 두 손을 태자의 어깨에 걸고 메어 달린다 이때 이때 궁녀 하나가 태자와 공주 있는 곁으로 뛰어왔다 공주는 태자에게서 물러났다 궁녀는 황망하게 동국마마 상간마마 행차신이다 공주는 놀랐으나 태자는 태연이 내 그릇 내 그릇 보았도다 이 분명하다 궁녀는 분명히 상간마마 아니시니까 하였다 태자는 가리킨 것을 바라보며 아니다 남산에서 나를 기다리던 귀신들이 나를 찾아오미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하에 계신 선왕의 홀령이 내게 하실 말이 있어서 발동하미로다 그 동풀이 다리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태자는 웃으며 오 아니로다 아니로다 상간마마 홀령이시로구나 아이 오인 말씀이신고 살아계신 상간마마 신이 홀령이 다니시리오 하고 궁녀가 태자를 본다 태자는 여전히 웃으며 아니로다 아니로다 상간마마 영혼이 아니시면 상간마마 몸이로구나 근래 상간마마 마음이 미치신 곳이 계셔 혼과 몸이 떨어져 다니신다 하더니 그 말이 허사가 아니로구나 임해전에 몸을 두시고 혼이 여기 오시었거나 임해전에 혼을 두시고 몸이 여기 오심이로다 아무러나 괴이한 일이로다 네가 가서 혼이시어든 날지 말게 하고 몸이시어든 쓰러지지 말게 없어서 하여라 괴이한 일이로다 하고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거린다 국녀는 태자의 앞을 막아서서 불빛이 태자에게 비치지 않도록 하면서 동국마마 잠깐 피하옵소서 동국마마 공중마마 같이 계심을 보시오면 이 일을 어찌하리 아휴 이 일을 어찌하리 동국마마 동국마마 하고 국녀는 발을 동동 구른다 이때 왕은 다리에 다다라 낭랑공주 모시던 국녀가 다리 위에 선 것을 보고 낭랑공주 어디 계시뇨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국녀들은 대답할 바를 몰라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낭랑공주는 잠깐 저편에 하고는 말이 막혔다 왕은 낯빛이 변하며 잠시도 공주를 떠나지 말라 하였거든 하고 엉성을 높여 동국은 어디 계시뇨 하였다 국녀는 일부러 먼 곳을 바라보며 동국마마 는 아까 저 남산으로 상원으로 들어가셨사오니 하고는 또 말이 막혔다 왕은 더 말하지 아니하고 다리로 건너간다 이 때 태자는 공녀가 원하는 대로 몸을 피하여 길가 늙은 행나무 뒤에 몸을 숨긴다 태자는 태자는 나무에 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인다 왕이 오시는 것을 보고 공주는 읍하여 왕을 맞으며 상감마마 임해전 잔치는 벌써 파하였나 이까 하고 묻는다 왕은 손을 들어 공주의 어깨에 얹고 웃는 낮으로 잔치는 지금 시작이 어니와 잠시 공주를 대하고 싶어 왔노라 공주는 어이하여 오늘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고 어이하여 아직 밤바람이 차거든 이곳에 오래 머무는고 하고 더욱 공주의 곁으로 가까이 가 공주의 등을 만지며 등불든 사신과 공녀들을 보고 잠깐 자리 저편으로 물러가라 하고 좌우를 물려버렸다 왕의 명대로 모시던 사람들은 다 이편으로 물러왔다 다 무슨 큰일이 있을 것을 겁내는 듯이 말은 못하고 서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다 물러간 것을 보고 왕은 공주의 허리를 안으며 공주는 모레 떠나가려 하느냐 하고 은근히 물었다 부왕께서 가자 하시면 하고 공주는 읍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손을 들어 공주의 머리를 쓸며 갈 갈 줄이 있으랴 가지 말 지어 다 신라에 있으라 나와 같이 신라에 있으라 신라에 있을 진데 무엇은 공주의 것이 아니랴 왕관 까지도 공주의 것일 것을 가지 마라 공주 가면 나는 어찌 하리요 그래도 가려 는가 가지 마라 부왕이 가자 하셔도 아니간다 하라 그래도 가려는가 아니간다 하라 지금 대답하라 임해전 갈 길이 바쁘니 지금 대답하라 하고 왕은 손으로 공주의 머리를 쓸었다 공주는 왕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몸을 돌려 왕의 손에서 빠져나가며 있으라 하시니 황감하여 이다 하고 냉랭하게 대답하였다 왕은 다시 손을 내밀어 공주의 어깨를 잡으며 그러면 아니가는가 그러면 나와 같이 신라에 있으려 하는가 하고 기뻐하였다 공주는 다시 왕의 손에서 빠져나가며 각오 아니 가기는 동국마마의 뜻에 하였다 왕은 깜짝 놀라 몸을 흠짓하였다 그리고는 이윽히 공주를 바라보더니 다시 웃으며 하하하하 공주는 몰라도다 동국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랴 겉으로 보면 번뜻 하거니와 벌써 미친지 오랜 사람이라 비록 태자를 봉하였거니와 공주가 만일 아들을 낳으면 태자로 봉할 것이라 태자의 말에 속지 말라 태자는 미친 사람이라 헌데 공주는 언제 태자를 보았나뇨 태자는 미친 사람이니 만나지 말라 해를 받을까 두려워 하라 하였다 공주는 노염을 바라는 듯이 왕께 외면하고 돌아서며 상감마마 다시 생각하시옵소서 아들을 허러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믿기 어려워라 동국마마가 미쳤다 하니 그 어느 미치신고 하였다 왕은 공주의 손을 잡아 끌며 동국 미친 주를 천하가 다 안하니 벌써 미친지 오래거든 할 때 나무 그늘에서 천하는 다 미치거늘 나 홀로 깨었는가 나 홀로 깨었거든 천하는 다 미치었는가 성상이 나를 미쳤다 하니 미친 줄로 여길 것인가 깨인 정신으로 차마 못 볼 세상이니 차라리 미쳐서 보기 싫은 세상을 잊어버릴까 하고 슬슬 왕의 곁으로 나오는 것은 태자다 왕은 깜짝 놀라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며 누구뇨 누구뇨 설마 동궁은 아니려든 하며 어두운 빛의 태자를 바라본다 왕은 한 번 더 놀라며 태자 태자 한다 아직 세 왕 왕우 깨워서 아들을 아니 낳으시니 태자인가 하나이다 그러하오니 태자 이미 미친지 오래오니 태자 아닌가 도 하나이다 태자쭘 미친 것이야 큰일 될 것도 아니오나 하늘이나 미치지 아니하는가 그것이 염려로 쏘이다 하고 태자는 별이 총총한 금은밤의 하늘을 바라보더니 하늘이 분명히 미친 듯 하여이다 북진이 자리를 떠나 나무로 달아나고 또 듣사온 즉 오늘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다가 키를 잃어버리고 저 북문 밖으로 들어가더라 하오니 하늘이 미친 것이 분명하오며 하늘이 미쳤길래로 땅 위에 왕이 나라를 잇고 아비가 아들을 잇는 것인가 하오며 아무려나 세상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으로 결단이 날 듯 하여이다 큰일이로 쏘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태자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상한 몸짓을 하며 횡설수설 하는 것을 보고 왕은 적이 안심하는 모양으로 다시 위험을 수습하여 동궁아 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꾸짖는 모양으로 소리를 높였다 태자는 왕과 공주를 번갈아 보며 미친 사람이 누구의 앞을 분별하리 까마는 생각헌데 고려 일등 공신 낭랑 공주의 앞인가 하나이다 보니 머리에 금관을 쓰시고 몸에 용포를 입으시니 아마 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시와 옛날에 입으시던 것을 한번 입어보신 것이 아닌가 하나이다 그러하옵길래 쓰시고 입으신 것이 모두 어울리지를 아니하여 남의 것을 얻어 입으신 듯하옵고 또 백발이 성성하시되 철없는 젊은 사람의 모양을 하시는가 하나이다 하고 태자의 말이 그칠 줄을 모르니 왕이 참지 못하여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중하 이것이 임금에게 하는 말이며 아비에게 하는 말이뇨 아무리 미쳤다 하기로 충효의 길을 잊어버렸느뇨 하고 어성을 높인다 태자는 웃고 남산을 가리키며 충효라 하시오니 천하의 충이 죽은지 이미 백년이였고 효도 죽은지 벌써 십년이라 다시 무슨 충효 있사오리까 지금의 충은 진원이 힘 있을지 진원의 앞에 허리를 굽히고 왕건이 힘 있으면 왕건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낭낭공주 자색이 아름다우면 공주의 허리에 팔을 두르는 것이라 하나이다 배하 홀로 충효를 겸하시오니 신자들이 가질 충효는 남음이 없다 하노이다 하였다 왕은 칼을 빼어 둘러매며 불요 불중한 놈아 그 입을 닥쳐라 칼로 니 혓줄기를 끊으리라 하고 태자를 노려보았다 태자는 태연이 손을 내밀어 왕의 칼날을 만지려 하며 그 칼을 보여주소서 완악하고 죄 많은 목숨은 잘 드는 칼이 아니고는 베어지지 아니한다 하오니 이 칼이 더 날카로울까 하나이다 하고 자기의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 왕에게 두 손으로 받들어들이며 비장한 어조로 아깝지 아니한 이 목숨 청년 사직이 망하여버리고 거룩한 서울이 쑥밭이 되는 꼴을 보기 전에 폐하께서 낳으신 목숨이니 폐하께서 끊어주시옵소서 하고 우후후 소리를 내어 울었다 왕은 빼어들었던 칼집에다 도루 꽂으며 어지요 내일이요 어지요 내일이요 하고 두 번 탄식하고 몸을 돌려 다리를 건너간다 태자는 칼을 두 손에 든 채로 물끄러미 비슬비슬 다리를 건너가는 왕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었던 칼을 땅에 떨어뜨리니 사르릉 하고 칼날이 칼집 속에서 온다 공주는 얼른 땅에 떨어진 칼을 집어 손수 칼끝을 태자의 허리에 둘러채운다 왕의 등불이 점점 멀어져 어느 모퉁이에 이르러 아니 보이게 된 때 태자는 낭낭공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공주여 가라 신라에 머물지 말고 고려로 가라 하루 바삐 가라 하였다 공주는 소매를 들어 눈물을 씻으며 동국마마 가라 하시면 가리히다 그러나 이몸은 공주도 귀치 아니하고 왕우도 귀치 아니하오니 동국마마 곁에 있게 하여 주실 수는 없으리까 하고 운다 공주의 뜻을 아노라 그러나 공주도 내 뜻을 알라 하고는 걸음을 빨리하여 어두운 상원 속으로 가버린다 공주는 두어 걸음 따라가며 동국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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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고 얼마 있다가 슬픈 목소리로 공주여 내 뜻을 알라 하는 한마디가 어둠 속에 울려왔다 공주는 동국마마 동국마마의 뜻은 아나이다 하고 길가 나무에 울며 쓰러진다 마침내 왕건이 서울을 떠날 날이 왔다 그날은 3월에도 삼진 날 제비들이 오는 날이었다 왕건이 서울에 들어올 때에는 단촐하게 오십기만 데리고 왔었으나 서울을 떠날 때에는 신라 삼보 중에 하나인 순금으로 만든 장력 존상을 선두로 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옥자며 진원이 가져가고 남은 각색 보물이며 각색 장색이며 학자며 이러한 것을 백여차를 실려 일행이 심리에 연하였고 신라가 몇 날 남지 아니한 것을 지뢰 짐작하고 고려로 따라가려는 대관과 부자들의 갑가는 보아도 백여차나 되었다 그 사람들은 위선 세간을 고려로 옮겨두었다가 때가 오면 몸만 살짝 빠져 달아나자는 것이었다 왕건은 그런 사람들을 후이 대접하여 고려에서 편안히 살 땅을 주기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몸까지 따라가기는 꺼리어 서울에 남아있었다 왕은 낭랑공주를 서울에 두고 가기를 왕건에게 누누이 권하였으나 왕건은 공주가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다시 정식으로 통혼이 있기를 바라는 뜻을 비치었다 그리하여 왕건은 왕건은 태자를 고려로 데려가기를 꾀하였으나 되지 아니할 줄을 알고 유렴을 국사라는 명의로 고려로 데리고 가기를 왕께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왕건은 유렴의 인물을 존경하여 그의 계책을 받으려는 뜻도 있거니와 신라 조정에 유렴을 남겨두는 것은 호랑이를 들에 놓는 것과 같이 생각하였으므로 유렴 하나를 손에 넣는 것이 큰일인 것을 안 것이다 그러나 왕은 유렴을 쳐버리는 것이 옆구리를 겨누고 있는 칼을 쳐버리는 것 같이 시원하게 여겼다 유렴 한 사람만 없어지면 누가 왕의 길을 거스르는 말을 하랴 누가 왕의 하고자 하는 바를 거스르랴 아니간다는 태자를 억지로 고려로 보내기는 민심도 두렵거니와 유렴을 보내기는 가장 쉬운 일이다 그것은 유렴이 왕명이면 세 번 가나여 듣지 아니하면 울고 쫓는 유렴의 충성을 아는 까닭이다 유렴은 여러 번 왕께 말할스나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왕명을 쫓아 고려로 가기로 하고 부인과 태잡이 되는 외딸 개형하기와 영 이별을 하고 왕과 왕후에게도 금생에 다시 만나지 못할 뜻으로 영원한 하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태자를 보고 신은 왕명으로 고려로 가나이다 할 때 태자는 유렴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좋은 나라로 좋은 나라로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무슨 큰일이오 신라를 다시 대할 날이 없을 것을 서로 하라 하였다 유렴은 어색하여 다시 말은 못하고 다만 눈물어린 늙은 눈으로 태자의 초취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태자가 분명히 미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저기 안심하는 듯이 동국마마 내내 천만 보증하 없어서 하고 물러나왔다 유렴은 신라의 관복을 다 벗어 집사람을 주며 내 고려에서 죽었다 하거든 이것을 묻어 나의 무덤을 삼으라 내 죽어 혼이 있거든 고려에 있는 몸을 버리고 신라에 둔 옷에 나 와서 접하리라 하였다 진헌이 왔다 갈제 시중 하나 두고 가대 왕건이 다녀 갈제 시중 맞아 가져가 너 하고 백성들은 시중의 수레가 서울 거리로 마지막 지나갈 때 수레를 붙들고 울었다 유렴은 초졸한 선비의 복색으로 수레의 단정이 앉아 차마 눈을 들어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렴 시중이 운다 하고 백성들은 더욱 울었다 웬일인지 유렴이 상대등이 된 뒤에도 백성들은 시중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이 더욱 정다웠던 까닭인가 왕은 왕은 구무제 까지나 왕건을 전송하였다 고려까지라도 따라가고 싶은 것을 그도 못하고 구무제에 머물러 왕건과 공주의 수레가 멀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잠옷 창현하였다 왕건을 따라 고려로 가고 싶은 사람은 왕뿐이 아니었다 대관들 중에도 몸은 신라에 남고 마음은 왕건의 수레바퀴를 따라 고려를 향하였다 길가에는 백성들이 구경을 나왔다 백성들까지도 왕의 거동 구경을 나온 것보다 왕건의 거동 구경을 나온 셈이었다 왕건이 다녀간 뒤로 왕은 전사의 뜻이었고 주야로 낭랑 공주만 생각하였다 노인이 세계 미친 꼴은 차마 못 보겠다고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심하였다 그래서 왕은 한달에도 몇번씩 편지를 써서 고려로 보내고는 무슨 회답을 기다렸다 고려에서는 세번 편지에 한번 회답이 나왔다 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나라 이래는 뜻이 없고 어찌하면 왕건의 뜻에 들까 어찌하면 다만 한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 고려에 미리 보내어 집과 땅을 구하여 놀까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는 듯 하였다 대하 대하 장경에 나 혼자 그러면 별수 있나 하고 저마다 제 실속 차리기를 도모하는 듯 하였다 강토는 다 없어지고 민심은 이만하고 조정에는 나라를 근심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 구로는 마르고 대골 안에는 도족과 귀신들만 편안한 날이 없이 난동하였다 그 중에서 옛날 김성 김유래 세도를 한손에 잡은 이는 시랑 김봉유였다 왕건이 서울에 와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이 다투어 왕건의 마음에 들려 하였으나 그 중에 가장 왕건의 신임을 받은 이는 아직 삼십이 너물락 말락한 김봉유였다 김봉유는 일찍 당나라에 유학하여 문명이 높고 재주가 과인하며 구변이 좋고 또 모략이 있는 사람이다 왕건은 한 번 봄에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알아본다 함은 첫째 그의 재주와 구변이 능히 신라 조정을 휘두르고 또 그의 뜻이 능히 명리로 유혹할 수 있음을 본 것이다 김봉유는 본래 가난한 사람이었으나 왕건이 다녀간 벼슬은 갑자기 사림에 오르고 오는 것 모르는 재물이 홍성하여 문객이 날마다 저자를 이루고 왕도 돈을 쓰려 할 때는 김봉유에게 말하였다 김봉유는 닭나라 당나라에 당나라에 다녀오고 가히 중마고 오라 할 만한 시랑 김비와 사빙경 이유다 김비와 이유는 유렴의 계통이다 그들은 대의를 내세우고 옥으로 부서질지 안정 질그릇으로 온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김봉유 편으로 보면 고집 불통하는 무리들이었다 수요가 많지는 아니하나 김비 이유를 따르는 이도 있어 그들은 모두 태자의 편이 되었다 그러나 태자는 이제와서는 벌써 나라를 바로잡을 뜻을 잃어버리고 거짓 미친 것이 참 미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태자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미친 사람 모양으로 풍자와 회악으로 일삼고 그렇지 아니하면 눈물을 흘렸다 태자가 아직 태자되기 전에 사귀던 무리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나 왕에게서 떨어진 백성의 마음은 그래도 태자에게 붙어 있어 태자가 미복으로 거리로 나와 다닐 때 백성들은 반가운 듯이 합창하고 허리를 굽히고 동국마마 동국마마 하였다 그리고는 태자가 지나간 뒤에는 아휴 가엾으시어라 하고 늙은이들은 태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백성들도 태자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태자가 불쌍하였던 것이다 3년의 세월은 이렁저렁 지내버렸다 왕의 머리에는 백발이 더 늘고 나라의 강토는 더욱 줄어들었다 왕이 늙고 나라가 줄도록 더욱 느는 것은 시랑 김봉유의 세력뿐이었다 대월이 갈수록 퇴락하는 대신 김시랑의 집은 갈수록 커지고 화려하여 지었다 대소 관호는 김봉유의 뜻대로 내고 들었다 3년의 세월은 이렁저렁 지내버렸다 왕의 머리에는 백발이 더 늘고 나라의 강토는 더욱 줄어들었다 왕이 늙고 나라가 줄도록 더욱 느는 것은 시랑 김봉유의 세력뿐이었다 대월이 갈수록 퇴락하는 대신 김시랑의 집은 갈수록 커지고 화려하여 지었다 대소 관호는 김봉유의 뜻대로 내고 들었다 이제는 신라의 사직을 들어 고려 왕에게 바칠 기운은 없었다 하려고 하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듯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먼저 그 말을 나오기만 고대하였다 이 말을 먼저 내이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왕건이 서울을 다녀간 뒤에 진원이 일기찬 상귀를 보내어 바로 고려를 습격하여 예성강까지 올라가 연백정 새고을을 노력하고 저산도에 먹이는 말 삼백피를 빼앗아가고 또 그의 10월에는 해군장 상해를 보내어 고려의 대우도를 칠 때 왕건이 대광 만세를 보내어 막으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따오기 섬에 정배보내었던 유금피를 다시 불러서 겨우 큰일을 면하였다 이 모양으로 진원은 일변 해군으로 고려를 침략하여 고려가 평안한 날이 없을 뿐더러 또 일변 신라의 사람을 보내어 만일 고려와 더욱 가까이 하면 대군을 몰아 서울을 엄살할 뜻을 위협하였다 이 때문에 신라 조정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세를 움직일 대사건이 생겼다 그것은 진원이 아브리를 침범한 것이다 아브리는 서울에서 서로 백리도 못되는 요해저다 신라는 크게 놀래어 고려의 구원을 청하지 아니지 못하였다 왕건은 곧 유금필을 정남 대장군을 삼아 군사 삼천을 주어 아브리로 보내었다 그러나 유금필의 군사는 아브리 싸움에 거의 다 죽고 겨우 삼백 인이 살아남았다 금필은 살아남은 군사를 끌고 떼나루에 이르러 잠시 진원의 군사를 피하였다 밤에 금필은 살아남은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삼천대군을 거느리고 진원을 치료하다가 이제 싸움에 패하여 군사를 잃었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상감마맞게 배오리오 나는 단신으로 백제군중에 들어가 신검과 자웅을 결할 터이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각각 살 길을 도모하되 나를 따르는 자는 나루 이쪽에 머물고 살아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이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라 하고 눈물을 흘렸다 금필의 말에 군사들은 모두 울고 나루를 건너지 아니하는 자가 팔십명이 남았다 금필은 살아 돌아가려고 배에 오른 자들을 향하여 너희 만일 무사히 고려에 돌아가거든 우리 팔십명은 왕명을 받들어 떼나루에서 죽더라 하여라 하고 팔십명 장사를 거느리고 밤에 신검의 진을 엄습하였다 신검의 진에서는 이날 싸움에 이긴 것을 기뻐하며 술을 마시고 늦도록 놀다가 깊이 잠이 들었던 길이다 밤에 불의의 습격을 당하여 오천 대군은 산야로 흩어져 버리고 백제 통군 신검도 겨우 몸을 빼어 달아나버렸다 그러나 이 싸움에 금필은 또다시 사십인의 장사를 잃어버리고 나머지 사십명 군사를 끌고 서울로 들어갔다 서울에서는 폐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상하가 물 끓듯 하던 차에 불의의 금필이 피 묻은 군사 사십인을 끌고 서울로 들어오는 곳을 보고 서울 백성들은 죽은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왕은 계하에 내려 금필을 맞아 그 손을 잡고 울며 대광이 아니었으면 신라는 어육이 될 뻔하였도다 상국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랴 하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금필을 위로하였다 신검은 금필에게 패하여 잠시 몸을 피하였다가 금필에게 군사가 많지 아니함을 알고 흩어진 군사를 모아 금필이 돌아오는 길을 기다려 아불의 원수를 갚으려 하여 자도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금필은 서울에서 돌아올 때에 서울에 있던 고려 군사와 또 서울을 지키던 신라 군사 이천을 데리고 오다가 자도에서 신검의 복병을 만나 싸움을 싸운 끝에 신검의 군사를 깨뜨리고 백제 장수 일곱을 사로잡고 머리 천여급을 베어가지고 고려로 돌아갔다 신검이 두 번이나 금필에게 패함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백제에 돌아와 아비 진원에게 오천 군사를 주면 고려의 원수 갚기를 청하였으나 진원은 신검이 두 번이나 패한 연유로 신검의 말을 물리치고 또 금필의 재주를 두려워하여 아직 고려와 화친을 하기를 꾀하였다 신검은 이것이 다 아우 금강이 늙은 아버지를 깨어 자기를 물리치려 하는 꾀로만 여겼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평소에 아버지 진원이 넷째 아들 금강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던 차에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금강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심하였다 마침 왕건이 대병을 몰아 운주를 엄습하려 하였다 이때 신검은 한 번 더 자기의 군사를 주어 고려 군사를 물리치고 송도까지 일거에 들어갈 것을 말하였으나 진원은 신검을 믿지 아니하고 금강에게 오천 군사를 주어 운주를 지키라 하였다 금강은 오천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에 이르러 아버지 뜻대로 왕건에게 글을 보내요 두 군사가 서로 싸우면 피차에 온전한 길이 없으니 저맛인데 불쌍한 군졸만 많이 죽을 것이라 마땅히 서로 화칭맺어 각각 제 땅을 안보하자 하는 뜻을 전하였다 왕건도 남자는 다 싸움에 나가고 부녀도 군사가 되어 노고를 참지 못하니 이 백성을 괴롭게 하미 어찌 나의 뜻이랴 하여 아무쪼록 싸우기를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금필이 아르기를 이제 진원이 화친을 원함은 진실로 화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오 신검이 두 번 패하여 소천의 군사를 이르니 서서히 이를 힘을 회복하려 하며니 어찌 진원의 괴유란 말을 믿으시려 하나이까 이제 진원을 지지 아니하면 장차 더 큰 후안이 있을 것이오니 금일의 형세 오직 싸움이 있는지라 원컨대 대왕은 신동이 적을 깨트림을 보소서 하고 싸우기를 주장하였다 왕은 금필의 충성과 재주를 믿고 막지 못하여 싸우기를 명하였다 고려도 건국 이래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백성들의 원성이 자못 높았을 때라 왕건은 혹 각처로 순행하여 백성을 위로하고 혹은 부세를 경감하여 민심을 사려 하였다 만일 만일 이번 금강과 싸워 패한다 하면 왕건의 운명도 어찌 될지 몰랐을 것이다 더구나 금강은 재주 있고 용기 있기로 천하가 두려워하는 장수요 또 그 군중에는 풍은 조화를 마음대로 부린다는 술사 종훈과 살맞은 자리와 칼맞은 자리를 순식간에 고친다는 의사 훈겸과 백전 백승하여 한 번도 싸움에 접은 적이 없다는 용장 상달 최필이 있으니 왕건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금필의 재주와 무용으로라도 백제 군사를 대적하기가 어려울 듯 하였던 것이다 금강은 왕건에게 사자를 보내고 회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밤이 깊도록 재장을 모아 술 먹고 놀다가 고려 군사가 백제 사자의 목을 베어 앞에 들고 물밀듯 들어온다는 기별에 갑자기 당황하여 응전하였으나 마침내 견디지 못하여 금강은 삼천군을 잃고 달아나고 상달 최필 등은 칼을 던지고 항복하고 풍은 조화를 부린다는 종훈과 의사 혼겸은 어찌할 줄 모르고 헤매다가 금필에게 사로잡혔다 도둑으로 있는 용검도 그 형 신검과 같이 아우 금강이 아비의 총애를 혼자 받아 장차 왕위를 이유려 하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러다가 금강이 금강이 운주에서 패한 소문을 듣고 신검의 뜻을 살핀 이찬 능환은 양검 용검에게 사람을 보내어 진원을 패할 뜻을 통하고 파진찬 신덕과 용순과 같이 짜고 신검을 권하여 이 일을 일으킨 것이다. 이때 진원은 아직 어린 척 고비를 끼고 자리에 누워 자는데 문득 문 밖에서 요란한 구함 소리가 들림으로 놀래었겠니 군사들이 무험이 왕의 침소에 들어와 일어나기를 재촉하고 그 뒤로 능환 신덕 영순 세 사람이 들어와 읍하였다. 왕은 어이가 없어 허인일인고 하고 물은 즉 능환은 상감마마 깨워서 늙으시오니 마다드님 신검마마 깨워서 왕이 되시옵기로 하래를 드리나이다. 하고 허리를 굽혔다. 진원은 진노하여 칼을 들어 서안을 치며 니 신검을 왕이라 하더뇨. 신검을 부르랴. 금강은 어디 있나뇨. 하고 호령을 하였다. 능환은 다시 읍하고 금강 왕아귀는 금필에게 잡히어 죽었나이다. 하였다. 금강이 죽었단 말과 신검이 왕이 되었단 말에 진원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였다. 그럴 때 군사들이 달려들어 왕을 가마에 담아 금산사에 가두고 파달에게 삼십명 장사를 주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 파달은 주먹으로 바위를 받순다는 이름 있는 장사다. 진원은 금산사에 유폐되어 말제 아들 능혜와 딸 애복과 첩 고비를 데리고 수십일을 지내었다. 진원을 유폐하고 금강을 죽인 신검은 백제왕이 되어 극내의 모든 죄인을 대사하고 대왕 진원이 신무 뛰어나시고 영모 고금에 으뜸되시는 어른으로 세계를 만나서 스스로 경륜으로 맞으시고 사만을 쫓으사 백제를 회복하사 도탄을 확정하시니 백성이 평안히 모여 춤추며 즐기고 먼데 물이 또한 따라오는지라 중흥의 공업이 거의 이르러니 생각을 그릇하사 어린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실세 간신히 권세를 잡아 크신 임금을 진해 어둠에 이끌고 자비하신 아비를 헝공의 흑함에 빠지시게 하여 대보로서 완동에게 주려 하시어늘 다행히 상세강충하사 군자 허물을 고치사 마다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리게 하시는지라 돌아보건대 내 진장지게 아니라 어찌 임금지지 있으리요 마는 긍긍 울률하여 얼음과 못을 밟는 듯하여 불차의 은을 미루어서 유신의 정을 보이려 하노라 하고 하교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장수들과 백성 중에는 신검이 아비 진원을 패하고 아우 금강을 죽이고 또 금강의 처첩과 잔여까지 다 죽이고 대위를 찬탈한 것을 불평히 여겨 은근히 금산사에 유폐된 진원을 끌어내려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때를 타서 신검이 즉위한지 한달 후 4월에 왕건은 금필로 도통 대장군을 삼아 해군을 주어 예성강으로 내려가 수로로 나주 40여 고우를 치게 하였다 금필의 군사는 힘 안 들이고 나주에 들었다 진원은 고려군사가 나주에 들었단 말을 듣고 가만히 사람을 금필에게 보내어 자기가 고려로 갈 뜻을 말하였다 금필은 나주까지 오기를 진원에게 청하였으나 진원은 금산사를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다 하루는 진원이 파달과 지키는 장사 30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술을 먹었다 밤이 깊도록 술을 먹어 파달과 30명 장사가 취하여 이리저리 쓰러진 틈을 타서 진원은 아들 능혜와 딸 애벅과 첩 고비를 데리고 산흥을 넘어 금산사를 빠져 민가에 들어가 농부의 옷을 바꾸어 입고 낮에는 산에 숨고 밤에는 길을 걸어 천신 망고로 나주성에 다다랐다 금필 금필 금필은 눈물을 흘리며 진원을 맞아 위로하고 왕으로서 대접하고 이 뜻을 왕건에게 장기하였다 왕건은 곧 대광 만세로 정사를 삼고 원보 향해 오담 능선 충질 등으로 하여금 병선 삼십척을 거느리고 해로로 진원을 맞아 송도에 이르렀다 진원이 송도에 들어올 때 왕건은 궈문 외에서 진원을 맞았으나 진원은 왕의 앞에 엎디어 과인으로 하여금 대왕께 신이라 일컫게 하옵소서 대왕의 성덕이 아닐진데 실국 여생이 천하에 어디 지접할 곳이 있사오리까 하고 눈물을 흘렸다 왕건은 신이 진원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대왕은 과도히 서로 마소서 하고 이나여 권레에 불러들여 그날 하루는 진원을 왕으로 대접하고 진원이 제삼 싱신하기를 청함해 진원을 상보라 부르고 벼슬을 백관위에 있게 하고 남금을 주어 진원의 집을 삼게 하고 양주를 주어 시급을 삼고 많은 금백과 남종 사십과 여종 사십과 말 열네 피를 주고 이전에 진원의 신하로 있다가 먼저 항복한 신강으로 아관을 아관을 삼아 일변 진원의 살림을 맡아보게 하고 일변 진원의 행동을 지키게 하였다 고려가 나주 지경을 차지하고 또 진원이 고려에 가 있다는 말은 신라 조정에 큰 동요를 주었다 진원이 고려에 간 뒤에 후백제에는 평안할 날이 없었다 안으로 신검 양검 용검 사명제 간에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 밖으로는 고려 군사가 설렘을 따라 민심이 이산하였다 왕건은 짐짓 서경에 순행하여 폐수 여러 고을을 돌고 다시 황해주에 순행하면서 가만히 금필로 하여금 신라의 연해주에 군사를 나오게 하였다 금필의 군사가 가는 곳에 저항하는 자가 없어 불과 일상 내에 신라 연해주 삼십여 고울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항복하는 대로 그 도독과 장군을 송도로 불러 벼수를 주고 집을 주어 후대하였다 신라 조정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김봉유는 속히 고려에 항복하여 후안을 면하기를 주장하고 이유는 이를 반대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할 즈음에 10월에 이르러 금필의 군사가 아슬라에 들어왔다는 장계가 왔다 아슬라는 궁예가 옹거하였던 곳이다 아슬라에서 서울은 지척이다 이틀 안에 서울은 금필의 손에 들 것이다 왕은 군사와 백관과 늙어 물러간 백관이 다 모여 날이 밝도록 의논하였으나 결정을 못하는 차에 고려 군사가 아슬라성을 떠나 서울을 향하여 올라온다는 기별이 왔다 이것은 밤이었다 조정에서는 창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모였던 대관 중에는 비난할 것을 근심하여 슬슬 빠져나가는 이조차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백성들은 대궐 문 밖에 모였다 금필의 군사는 서울을 향하고 부쩍부쩍 들어왔다 무엇하러 들어온단 말은 없으나 밤이 되어도 행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소문이 들어올 때마다 걸레에 모인 백관들은 당황하였다 그래도 아무도 먼저 항복하자는 말을 바로 내지는 못하였다 이때 고려에서 사신이 들어왔다는 기별이 들어왔다 밤이 깊었건만은 사신은 곧 권레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사신은 예전 제암성 장군이오 지금 고려에 상보이던 선필이었다 고려 사신이 온단 말에 왕은 당황히 일어나 별실에 나가 김봉이와 다만 세 사람이 만났다 왕은 왕의 위험도 잊어버리고 계하에 뛰어내려 선필의 손을 잡으며 상국 상보 어찌 깊은 밤에 이 맛이 나 있고 하였다 선필은 대국 사신다운 태도를 가지고 왕을 대하였다 선필은 선필은 마치 신라 왕과 자기와 동등한 것 같이 행동하였다 왕은 마음에 선필이 옛날 신라의 신하이던 것을 잊어버린 듯한 행동이 미웠으나 어쩔 수 없이 다만 선필의 뜻을 거스르지 안하기를 힘썼다 선필은 고려가 신라를 위하여 백제와 여러 번 싸운 뜻을 말하고 만일 고려왕의 호의가 아니었던들 서울은 벌써 진원의 손에 무찔렀을 것을 진원이 비록 고려를 대항하였으나 고려왕의 성덕으로 진원을 후대하여 상보를 삼아 벼슬이 백관 위에 있음을 말하고 나중에 신라 왕께 대하여서는 진원에게 한 것보다 더 후대를 줄 것을 말하고 비록 신라 나라를 고려에 바치더라도 왕의 칭호를 변치 아니할 것을 말하고 끝에 만일 이 때를 넘기면 신라 백성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부득이 금필의 군사가 서울에 들어올 것이니 그리 되면 화단을 면치 못할 것을 말하고 자기는 고려왕의 성의를 받자와 마지막으로 왕에게 취할 길을 가르친다는 뜻을 말하고 대군이 지척에 임하였으니 닭 울기 전에 결단하소서 하고 선필은 입을 다물었다 본래 왕건은 유렴을 먼저 항복받아 유렴의 입으로 왕에게 항복을 권하고 신라의 백관에게 고려에 돌아오기를 권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3년을 두고 유렴을 달래 얻어보고 위협도 하여 보았으나 유렴은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왕장군은 금성태수를 생각하라 하고 왕건을 꾸짖었다 금성태수라 함은 물론 왕건의 아버지 왕룡을 가리킨 것이다 유렴은 결코 왕건을 대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왕장군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나라고 불렀다 그러할 때마다 좌우에서 유렴을 협박할수나 왕건은 두라 중신의 이름을 남기게 하라 하였다 한 번은 왕건이 선피를 보내어 대세가 이미 기울었으니 혼자 고집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오 도리어 일신에만 해려올 것인즉 차라리 지금의 왕건에게 항복하여 영화를 누리고 또 새 나라의 건국 원운이 되기를 권하려 하였다 선필이 유렴을 둔 집에 이르러 상보왕 선필이 온다 하라 하고 통하였더니 유렴은 상보왕 선필이란 자를 내 알일이 없노라 하고 집에 들이지 아니하였다 선필은 할일 없이 제암성 장군 선필이 온다 하라 하고 마침내 신라 벼슬을 말하였다 왕 선필이라는 왕 성은 왕건에게 받은 성이다 제암성 장군 선필이라면 들라 하라 하여 선필을 불러들였다 선필은 들어가는 길로 상대등에게 대한 예로 먼저 유렴에게 절하였다 그러나 선필이 왕건에 시킨 뜻을 말할 때 여러 말 없이 이놈을 몰아내치라 하고 유렴이 호령을 하여 선필의 얼굴이 흙빛이 되어 나와버린 일이 있었다 선필이 유렴에게 이놈 몰아내치라는 호령을 듣고 물러나온 후 왕은 유렴에게 대하여 절망하여 버리고 말았다 살을 점점이 빼어내고 뼈가 부러지더라도 유렴의 마음을 휘지 못할 줄을 안 까닭이다 이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필로 하여금 일변 대군을 끌어 신라의 조금 남은 땅마저 점령하게 하고 일변 선필을 보내어 신라 왕을 달래기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불인 일병하고 신라 왕이 자진하여 나라를 고려에 바치게 하려함이 왕건의 뜻이다 이리하여 선필이 온 것이다 왕은 왕이라 부르기를 허락한다는 말에는 안심이 되나 그래도 나라를 들어서 남에게 내어주고 만승의 지위에서 갑자기 떨어져 왕건의 밑에 들리라 하면 그래도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신세가 스스로 가엾기도 하였다 그러나 밖으로 진원과 왕건에게 쪼들리고 안으로는 아무 힘없이 나라를 맡아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잊고 아름다운 낭랑공주와 즐거운 꿈을 맺을 일이 기쁘기도 하였다 낭랑공주는 어떡하신고 하고 왕은 선필에게 물었다 공주는 불원의 성례하신다 하나이다 하고 선필도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왕도 다소 무한하여 서울에 왔을 때는 공주 나를 따르더니 하고 성례란 말이 근심이 되어 니 부마되니 꼬 하고 물었다 선필은 뜻 있는 듯이 웃고 대잡하지 아니하였다 왕은 왕은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여 얼른 말을 돌려 지금 백관이 모여 있으니 가서 의논하리다 하고 선필을 머물게 하고 정전으로 나왔다 백관은 무슨 일이 있는 거 하고 왕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왕은 옥자에 올라앉으며 들으라 짐은 나라를 받들어 고려왕께 바치려 하노라 하고 말을 내렸다 이 말에 백관은 벼락을 맞은 듯이 깜짝 놀랐다 비록 평소에 고려의 붓기를 마음으로 원하는 자들까지도 왕의 이 말에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백관 중에는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고 오직 잠잠하였다 이때 태자가 어디선지 모르게 뛰어나와 옥자 앞에 섰다 당돌이 왕을 바라보며 폐하 지금 내리신 말씀을 거두소서 천년 사직은 폐하 한 사람의 것이 아니오니 망령된 말씀을 거두소서 나라의 흥망이 반드시 천명이 있을 것이니 충신 의사로 더불어 민심을 수합하여 죽기로서 지키다가 힘이 닿으면 말전정 어찌 일천년 사직을 들어 남에게 내어주리까 못하리다 못하리다 하고 피눈물을 뿌렸다 태자가 옥자 앞에 나서는 무서운 양을 보고 또 태자가 하는 말을 듣고 왕은 겁이 나서 태자는 참으라 낸들 어찌 망국의 임금 되기를 바라오마는 강장은 날로 주로 나라 형세 이로하니 온전하기를 바라지 못할지라 이미 강할 줄을 모르고 또 약할 줄을 몰라 무고한 백성으로 하여금 간내 도지 하게 하미 나의 참아 못할 바라 하고 왕도 눈물을 흘렸다 이때 대골 마당에서 고암하는 소리가 들리며 백관들은 놀라 고개를 돌리고 왕도 옥자에서 일어나 떨었다 태자만 홀로 태연이 백관을 돌아보며 전년 신라의 오직 한 충신이 나란 말인가 하였다 이때 금군 도독이 들어와 왕의 앞에 나와 어떤 놈이 몽둥이를 들고 권레에 들어와 수십명 지키는 군사를 때려 죽이고 고려 상부를 범한 하이다 하였다 금군 도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전 정문으로 두껍새가 선필의 상투를 끌고 들어와 옥자 앞에 엎어놓고 몽둥이를 들어 이놈 역적 선필아 네 오늘 하늘이 무심치 않으신 줄 아 안다 내 몽둥이로 네 고를 봐서 천하 역심 품은 놈들에게 징계할 바라를 보이리라 하고 몽둥이로 선필의 머리를 갈기니 요란한 소리가 나며 선필의 머리가 깨어지고 붉은 피가 전내에 흩어진다 이 광경을 보고 왕은 실색하여 비틀거리며 옥자 난간을 붙들고 쓰러지고 백관은 서로 밀치고 구석으로 들이밀린다 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몽둥이를 거두라 하고 두껍새에게 명하였다 두껍새는 피 묻은 몽둥이를 둘러매고 한번 백관을 돌아보며 누구든지 고려에 항복하려는 놈은 다 이 몽둥이로 때려 죽이리라 하고 호통을 치고는 왕과 태자께 절하고 유유하게 밖으로 나가버린다 두껍새는 김충이 태자된 후로는 태자의 말구정으로 동궁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가끔 대골밖에 나가 힘쓰고 날파람 있는 무리를 모아가지고 밤이면 사람 없는 곳에서 몽둥이와 칼쓰기를 익히고 또 가끔 나라를 팔아먹는 대관의 집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고 버들골 청로를 설레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충이 태자가 된 뒤에는 서로 만나 이야기할 기회도 적었다 3년 전 왕건이 서울에 왔을 때 두껍새는 패단과 함께 왕건을 따라온 선필을 때려 죽이려 하여 그 뜻을 후안을 끼치리라 하여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러나 점점 국세가 그릇되어 감을 볼 때에 두껍새는 왕건까지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다가 오늘 밤에 다시 선필이 고려왕의 사신으로 왔단 말을 듣고 태자의 앞에 가서 동공마마 이번에는 그놈을 때려 죽이려 하나이다 만일 이번에도 못 때려 죽이면 이 몽둥이로 이 머리를 때려 봤으려 하나이다 하고 몽둥이로 두껍새 자기의 머리를 가리키었다 태자는 말이 없이 들어가 버렸다 그 길로 두껍새는 몽둥이를 끌고 고려 사신 숙소로 가서 지키는 군사들을 때려 쫓고 선필 있는 곳에 달려들어 이놈 역적 선필아 두껍새 몽둥이 맛을 보아라 하고 선필에게 대들었다 선필도 칼을 빼어 몽둥이를 막았으나 두껍새 몽둥이를 당할 길이 없어 두껍새에게 목덜미를 붙들렸다 내 분한 마음을 보아서는 너를 죽이기 시각이 바쁘다 마는 얼빠진 만조백간에 징라 삼으려고 만조백간 모인 중에서 니 고를 바수고 배를 갈라 역정놈의 배 속에 오장이 있나 없나 보리라 하고 선필을 끌고 정전으로 들어간 것이다 왕은 겨우 정신을 진정하여 옥좌에 바로 앉았다 그러나 두껍새에 쫓기어 구석으로 들어박힌 백관들은 수족이 떨려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둥그렇게 뜬 눈들만 휘양한 촛불에 반짝거렸다 왕은 김봉유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간 곳이 없었다 왕은 황황하게 시랑 봉유는 어디 갔는고 하였다 이미 고려사신을 죽게 하였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왕은 오직 김봉유만을 믿고 찾는 것이다 그제야 봉유가 바로 옥좌 밑으로 기어나왔다 봉유의 낯빛은 까맣게 질렸다 왕은 봉유를 바라보며 이 일을 어찌하려 시랑아 이 일을 어찌하려 하고 왕은 한숨을 지었다 봉유는 옥자 앞에 꿇어 엎뒤어 한참이나 몸이 떨려 말을 이루지 못하다가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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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김비와 이의는 항복 항복은 김시랑이 하라 우리는 싸워 죽으리라 하고 소리를 높였다 왕은 또 두껍새나 안이 들어오는가 하여 사방을 둘러보며 항복인가 싸움인가 하고 말하기를 주저하였다 항복 아니면 도륙이로 소이다 니 고려군의 도륙을 막을 것이니 있고 하고 봉유의 말은 또렷또렷하다 차라리 도륙을 당할지언정 살아서 이 무릎을 굽히지 못하리라 하고 김비 이윤은 다투었다 마침내 왕은 봉유여 항서를 쓰라 하였다 항서를 쓰라 하는 왕의 말씀이 백관 중에서는 통곡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나 통곡 소리 중에는 김봉유의 항서 쓰는 붓이 움직였다 태자는 천년 종사가 오늘의 망하는가 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 하고 비실비실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전내에서 곡성이 나는 것을 보고 또 태자가 통곡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대골 안에 모두 곡성이 진동 하였다 태자는 나온 길로 어머니요 왕우대는 백화 부인이 계신대로 들어갔다 거기는 백화 황우와 태자비와 유렴 부인이 모여앉아 나라 일이 어찌 되는 것을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유렴집종 시월도 태자를 모시는 국녀가 되어 이곳에 모시고 있었다 전내에는 수색이 차고 시중드는 국녀들도 기운 없이 걸음을 옮겼다 이때 태자가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들어와 왕우의 앞에 절하며 소자는 카나이다 이제 나라이 망하오니 백성과 산천을 대할 낯이 없어 소자는 가나이다 하고 느껴 울었다 왕우는 무슨 일인지 안듯이 태자에게 더 묻지도 아니하고 다만 나라이 망하였나뇨 하고는 엎어지어 기절하였다 태자비와 시중부인과 국녀들은 왕우를 붙들어 일으켰다 이윽고 왕우는 눈을 떠 태자를 보며 어디로 가려느냐 하였다 망국여생이 정처가 있어 어디까 하고 태자는 고개를 들어 왕우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태자비 개형 아기를 보았다 개형 아기도 오랫동안 근심에 얼굴에 핏기가 없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를 대신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메시라 하고 다시금 개형 아기를 바라보았다 백화 부인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이윽히 침음하더니 나도 태자를 따르리라 나를 나를 두고 가지 말라 하며 궁녀를 불러 이곳에 우리 오래 있지 못하리니 너희는 각각 민가에 내려 유자 생려 하고 인간 복락을 누리라 하였다 궁녀들은 왕우의 앞에 엎드리며 어디를 가시옵거나 따라 메시리이다 하고 울었다 태자는 궁녀들을 보며 너희는 어디를 따르러 하느뇨 정처없는 행색이 어디로 갈 줄이나 알관데 나라도 없고 집도 없이 뿌리 없는 부평초 모양으로 떠돌아다닐 우리 신세를 어디를 따르러 하나뇨 하였다 궁녀들은 더욱 울며 정처없이 가시면 정처없이 따르리다 뿌리 없는 부병초 같이 떠돋이면 뿌리 없는 부병초 같이 따르리다 이 몸이 어느 우로중에 길리웠기로 뒤에 떨어질 줄이 있어오리까 하고 찬란한 궁녀의 옷을 벗어버리까 미리부터 준비하였던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섰다 왕우는 태자를 보고 가자 따르는 이루하여금 마음대로 따르게 하라 이미 나라이 아니어니 시각을 지체하랴 가자 하고 태자를 재촉하였다 그 길로 왕우와 태자비와 국녀 국녀 사오인과 태자와 두껍새는 대골 연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모두 서인의 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다 두껍새가 몽둥이와 등불을 들고 악장을 서고 태자는 백화구인을 부액하였다 때아닌 발자국 소리에 동네 개들은 무심히 짖었다 김봉유가 왕의 항설을 가지고 서울을 떠나려 할 때에 금군은 반란을 일으키고 서울 백성들이 이에 응하여 김봉유의 길을 막았다 나라에서는 군사를 풀어 이것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군사들이 영 말을 듣지 아니할 뿐더러 도리어 반군과 합하여 형세가 자못 위급하였고 수십만 군중이 반월성과 임해궁을 애워싸고 통곡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통해 왕은 미복으로 몸을 황룡사에 피하고 김봉유도 간신히 몸을 피하여 황룡사에 숨었다 백성들은 왕과 김봉유가 황룡사에 숨은 줄을 알고 그리로 밀려갔으나 이때에는 벌써 금필이 거닐인 고려군사가 서울에 들어와 감히 소동하는 자는 효수 하리라 하는 방을 방방 곳곳에 붙이며 군사를 놓아 대골과 황룡사를 애워싼 방군과 백성을 흩쳤다 이날에 길가에 주검이 낙엽같이 쌓이고 골목골목에 피가 흘러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고 시랑 김봉유의 집은 백성의 손에 겁략을 당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사의 위풍에 사흘이 못되어 서울은 잠잠하였다 그러나 가게는 모두 닫히고 길에 사람의 그림자가 끊이고 오직 밤낮으로 길로 달리는 고려군사의 말발굽 소리만 요란하였다 김봉유는 고려군사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고려를 향하여 떠났다 그리고 고려군사는 이 일이 모두 태자의 농간이라 하여 엄중히 태자의 거처를 수색하였으나 마침내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때 태자 일행은 전부터 잘 아는 백률사에 잠깐 숨어 모두 머리를 깎고 중이되어 등에 바랑을 메고 누더기를 입고 둘씩 셋씩 떨어져 동량을 하며 북으로 북으로 향하였다 백률사의 노승이 앞길을 잡았다 태자는 밤에 산을 넘을 때에 마지막으로 화강에 충천한 서울을 바라보고 세 번 절하고 통곡하였다 두껍새는 몽둥이를 두르며 한바탕 서울을 설레어 역적의 머리를 모조리 바수지 못함을 하나였으나 태자는 머리를 흔들어 만류하였다 왕건은 김봉유가 가지고 온 신라왕의 항서를 받고 곧 시중 왕철과 시랑 한헌흥 등을 서울로 보내어 왕을 불렀다 왕은 한 달 동안 고려군 중에 숨어 있다가 11월 바람찬날에 왕을 따르는 백간을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벌써부터 고려에 항복하여 집과 땅을 준비하여 두었던 자 새로 왕을 따라 항복하는 자 합하여 왕을 따라 고려로 가는 자가 삼백여 명 이나 되었다 천년 동안 지켜오던 서울을 떠나 가산 진무를 수레에 싣고 늙은이와 부녀들과 어린 것들을 데리고 고려를 향하여 서울을 떠날 때 서울 백성들은 울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졌다 그러나 창검을 번뜩거리는 고려군사들은 우짖는 서울 백성들을 때리고 찔렀다 어떤 이는 고려로 가는 아비를 버리고 울고 떨어지고 어떤 이는 고려에 가는 아들을 보고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통곡하고 어떤 이는 고려로 가는 남편을 버리고 가지각색의 비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고려군사에게 붙들려 옥에 집어던짐이 되었다 왕의 일행이 수레와 말과 아울러 삼십리에 뻗으니 길가에는 백성들이 나와 통곡하여 보내고 혹은 고개의 큰 나무를 가로 놓아 길을 막고 혹은 개천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혹은 길가 오물에 더러운 곳을 넣어 왕의 일행에게 물을 안이주려 하고 혹은 수백명 백성이 때를 지어 길에 엎디어 목가 시리다 하고 길을 막아 쫓아도 가지 아니하고 죽여도 가지 아니하여 상감마마는 잠시 다녀오신다 는 뜻을 말하여 겨우 물리치기도 하였다 하늘도 나라의 운수를 아는 양하여 왕이 서울로 떠난 뒤로 유난히 일기가 불순하여 어떤 날은 북풍에 눈이 날리고 어떤 날은 동풍에 굳은 비가 뿌리고 어떤 날은 난데없는 우레가 울고 낮이면 때까마기가 행차를 따라 울고 밤이면 여우가 행공에 와서 울었다 왕이 고려 서울에 이를 때 고려 왕은 의장을 갖추어 교회에 나와 맞대 이웃나라 임금의 예로서 하고 왕을 유하궁으로 맞아들이고 왕을 따라온 백관도 각각 집과 비복을 주었다 왕이 송도에 들어오며 고려 왕은 곧 나를 택하여 낭랑공주를 왕에게 허하였다 공주는 슬퍼하여 울었으나 부왕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왕에게로 시집갔다 혼이 나던 날에 왕은 공주의 손을 잡고 오래 막혔던 정예를 말하였으나 공주는 울며 나의 마음은 이미 태작게 바쳤사오니 태악게 바칠 마음이 없나이다 하였다 이 말에 왕은 놀래고 슬퍼하였다 그러나 왕은 공주를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공주는 밤낮으로 울며 왕을 모시나 왕과 자리를 같이하기를 원치 아니하여 밤이면 시비부용으로 왕의 자리를 모시게 하였다 술이 취한 왕은 부용을 공주로만 알았다 원래 부용은 공주와 용모가 흡사하다 하여 특히 공주의 시비로 택함을 받았었다 이리하여 낮이면 공주가 모시고 밤이면 부용이 왕을 모시었다 왕은 송도의 온후에 심히 평안하였다 하루는 왕이 고려왕께 상소를 하기를 우리나라가 오래 난리를 지나 온수 이미 다 하여 다시 기업을 안보하기를 바라지 못하올진데 원컨대 신의 예로서 배옥게 하소서 하여 칭신하기를 청하였다 고려 고려왕은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왕은 왕을 대하기를 여전히 왕의 예로서 하였다 이때 일대 문장 김봉유가 하늘에 하늘에 두해 두해 없고 땅에 두 임금 없으니 한 나라의 두 임금을 백성이 어찌 견디리오 원컨대 그 청을 들으소서 하고 다시 상소를 지어 신라에서 따라온 여러 신하들이 연명으로 고려왕께 올렸다 김봉유는 유렴에게 이 상소에 이름두기를 청할세 유렴은 역적아 물러나라 하여 봉유를 물리치고 이제 내 목숨이 끊일 때를 당하였도다 하고 준비하였던 약을 마시고 동을 향하여 세 번 절하고 자진하였다 왕이 고려에 온 후에 유렴은 오직 한 번 왕을 대하여 원컨대 배하는 서울로 환행하소서 하고 한마디를 아래고는 다시 왕을 대하지 아니하였다 고려왕은 유렴의 장례를 후이하고 충절이라는 시호를 주고 유렴의 집터에 충절사를 세우기를 명하고 김봉유로 하여금 문을 찬하게 하였다 그러나 김봉유 등의 상소를 받고 고려왕은 민심이 그러할진데 막지 아니하리라 하여 천덕전에서 군신을 모으고 짐이 짐이 신라로 더불어 피를 마시어 서로 맹세하되 두 나라가 길이 좋아 각각 종사를 안보하기를 바라더니 이제 신라 왕이 굳이 신이라 일컫기를 청하고 경들도 또 오리여기니 짐의 마음이 비록 부끄러우나 무 뜻을 어기지 못할지라 하고 왕을 불러 정견지례를 행하였다 이것을 보고 고려군신은 소리를 질러 칭하하며 그 소리가 망월대를 울렸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칭하하는 높은 소리를 진이는 신라 백관 중에서 김봉유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등에 땀을 흘렸다 이날부터 왕은 다시 김부가 되어 관광순하 위국 공신 상주국 낭랑항 정승이 되고 시급 8천호를 주고 위는 태자의 위에 있게 하고 신라나라를 경주로 삼았다 마의 태자 왕은 이제부터는 고려왕 왕건을 가리킨다 사방으로 태자의 간 곳을 수탐하였다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은 태자의 소의로 생각하였으나 급기야 잡아보면 태자는 아니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신라 땅에는 태자라고 자칭하는 자도 많이 나오고 또 어디 태자가 있더라 하고 소문을 전하는 자도 많았다 그래서 옛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은 태자 있다는 곳으로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태자의 이름을 내어세우고는 수백 수천의 군중을 모아 고려 관원에게 반항하였다 그러나 반항하는 족족 고려 군사에게 진압을 당하였다 그러나 한 곳에서 진압을 당하면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서 거의 안이 일어나는 곳이 없었고 경주라고 부르는 서울에서도 십여 차례나 반란이 일어나서 마침내 고려 군사는 이십만 원화 되는 큰 서울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다 이 통에 반월성 대골과 임해궁 대골도 다 타버리고 안압지에 있던 새와 고기와 임해궁 내에 있던 호랑이 사자 코끼리 같은 짐승들도 무서운 소리를 내고 타 죽고 굉장한 황룡사와 아름다운 분항사조차 타버리고 그 통에 기울어진 대로 있던 구충탑도 요란한 소리를 내고 타버리고 그 속에 있던 석가산과 연당과 연화를 아로새긴 주춧돌만 타지 않고 남아있다 불은 사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뇌성 벼락이 일어나고 된 소나기가 쏟아져 캄캄하게 꺼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천년신라의 예터는 옛 생각을 할 물건조차 없어져 버렸다 각처에서 쫓긴 의병은 산이나 들에 숨고 산에 든 형적이 있으면 산에다 불을 놓았다 이 모양으로 혹은 싸워 죽고 불타 죽고 혹은 효수를 당하여 죽은 자가 혹은 십만이라 하고 혹은 이십만이라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어디 갔는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이러한지 5년이 지남에 일어날 만한 신라의 지사들은 다 죽어버리고 김비와 이우도 곰의 나루 싸움에 단둘이 남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 모양으로 죽을 자는 다 죽고 덜어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덜어는 배를 타고 혹은 진으로 혹은 일본으로 혹은 탐나로 혹은 육으로 망명하여 버리고 이제는 국내 아무 소리도 없게 되었다 그제야 왕건은 마음을 놓았다 마의 태자도 어디서 싸워 이름 모르게 죽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미 삼국을 통일하여 놓고 보니 왕건도 이미 늙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거의 다 죽어버렸다 배현경도 죽고 유금필도 죽었다 국사 충담도 죽었다 궁해도 죽지 아니하였는가 당나라도 망하지 아니하였는가 더구나 천축승이 고려에 와서 인생의 무상함을 설할 때 왕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깨달았다 자기가 왕업을 이루노라고 첫째는 아버지의 유혼을 저버리고 둘째는 은혜 있는 궁예를 저버리고 셋째는 무고한 많은 백성을 죽게 한 것을 생각할 때 일종 후회하는 생각과 두려운 생각이 일어났다 더구나 낭랑공주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때에는 아비의 정으로 가슴이 쓰림을 깨달았다 그래서 왕은 왕은 군신을 불러 불법을 숭상할 것을 말하고 국비로 각처에 절을 세우고 또 의병과 싸울 때 불사른 절을 중숙해 하고 자기도 친히 불전에 엎디어 왕업을 이루기에 죽은 무고한 생명을 위하여 빌었다 왕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친히 명산 대차를 찾아가 수없는 원혼을 안위하고 또 구가 만년에 운을 빌기로 결심하고 양춘 사모를 택하여 많은 비번과 낭랑공주를 데리고 금강산을 향하고 떠났다 금강산에서는 왕이 오신다고 중두리 일어나 길을 닫고 다리를 고치고 왕이 머무리실 방을 수리하고 또 오랫동안 지켜오던 신라 여러 왕의 유물을 감추어버리기에 바빴다 그중에도 장안사와 표군사와 정양사가 더욱 바빴다 마하연까지도 왕이 오실런지 모른다 하여 법당과 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만폭동 길을 도로 쌓아 수리하였다 왕은 가는 곳마다 고울에 들어 민정을 살피고는 반드시 그 고울 큰 절에 머물러 친히 제를 올렸다 왕은 특별히 길을 돌아 신네벌 궁예왕 옛 서울에 들러보니 불과 이십년에 청초만 나고 썩은 양을 보고 크게 제를 베풀어 궁예왕과 난영과 두 왕자를 위하여 제를 올릴 제 벌판의 어두운 봄밤에 제 올리는 화투 불길이 하늘로 올라갔다 옛 서울에 떨어져 살던 늙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서로 옛일을 말하였다 왕은 신네벌 하룻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전전 반칙하였다 왕은 산방까지 가서 궁예왕의 무덤을 조상하려 하였으나 아직도 산방 골짜기에는 궁예의 유신이 산도적이 되어 운구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 신하의 간암을 들어 산방까지는 중지하고 바로 금강산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길에서 몇 번이나 신라 유민이라는 말 못되게 초취한 무리를 만났다 그들은 왕의 행차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뻗띠었다 왕은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큰 변은 없이 왕은 장안사에 득달하였다 금강산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왕은 표은사로가 정양사의 헐성루에서 만이천봉의 정경을 바라보고 다시 표은사로 내려와 밤을 쉬었다 밤에 왕의 표은사에서 노승을 불러 여러가지 기사 이적과 노승의 일생 경험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 하고 또 금강산 안의 중이나 속인 중에 이상한 사람을 물었다 노승은 여러 말을 하던 끝에 이 산 이 산 중에 무슨 아랠만한 일이 있사오리까 많은 저 건너 돈도 암에 승수자 네 사람이 있사오니 입사 나온 지 오육년이 되어도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없사오며 일찍이 한 번도 산에서 내려온 일이 없사옵고 그 중에 젊은 승수자 하나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큰 절에 내려올 뿐이었고 혹 사람이 돈도 암에 가면 항상 네 사람이 부처님 앞에 모여 합창하고 예부라는 양을 본다 하오니 외양을 보며 귀한 댁 사람인 듯 하오니 어디서 온지 또 성씨는 누구인지 알 길이 없사옵고 또 산 너머 영원동에 두 행자가 있사오대 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배옷을 입고 우물 파고 지나오니 사람을 대하여도 말이 없고 산으로 돌아다니며 풀뿌리와 나무뿌리를 캐어 목사오며 아침 해 뜰 때와 저녁 해 질 때면 반드시 저 밝은 대 꼭대기에 섰는 양이 보이나이다 물어도 대답을 아니하오메 노구인 줄도 알 수 없사오나 산 내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로 쏘이다 하였다 노승의 말이 끝남에 왕은 적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 말의 가장 놀라니는 낭랑공주였다 낭랑공주는 지금까지도 백화부인과 개형부인이 반드시 반드시 어느 산에 숨어 중이 되었을 것을 믿고 있었다 신라 왕이 항서를 쓰던 날에 왕후와 태자와 태자비가 밤으로 대고를 빠져나가 간 곳을 모른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공주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면 돈도함에 있다는 이가 그이가 아닌가 하고 공주는 가슴에 찔렸다 그러면 태자도 어찌 되었을까 태자도 고미나루에서 죽었다고도 하고 아슬라에서 죽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죽었다는 소문이 난 뒤에 얼마 아니하여 반드시 태자가 어디 살아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공주가 안다 그러므로 아직 아무도 태자의 거처를 아는 이가 없거니와 공주는 결코 태자가 죽었을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영원동에 토그를 파고 사는 이가 태자는 아닐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배옷을 입고 산으로 풀뿌리를 캐러 다니는 양이 공주의 눈에 비칠 때 공주는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날 밤에 공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 새이기를 기다렸다 공주는 반월성 대궐 월종교 위에서 밤의 태자와 만나던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름만 정승 김부의 부인으로 정승스러운 슬픈 생활을 하여 오는 것도 생각하였다 공주의 공주의 시비는 벌써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김부도 그 아이가 공주의 배에서 나오지 아니한 줄을 아나 세상은 그것이 공주의 낳은 아들로만 여겼다 새벽 종소리가 우러난다 왕도 일어나 법당에 들어가 아침 예부를 하고 공주도 이날에는 특별히 전신을 냉수로 목욕을 하고 논같이 하얀 옷을 입고 불전에 엎디어 초취한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태자와 왕우를 위하여 빌었다 날이 샌 뒤에 왕은 표온사에 노승을 불러 돈도함에 노승을 불러라 하였다 노승은 불러서 올 사람이 아닌 줄 알았으나 왕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었다 이때 백화 부인은 팔목에 염주를 걸고 개영 부인과 시월과 함께 손수 산에서 꽃을 파다가 마당에 심고 있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산 꽃나무를 파다가 마당에 심고 그것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기를 즐거워 하였다 이리하여 조그마한 돈도함은 봄에서 가을이 되도록 꽃 속에 묻혀 꿀벌과 나비 소리가 끊일 새가 없었다 오늘 첫 꽃이 피었으라 하고 누가 아래면 백화 부인은 첫 꽃이 피었나뇨 어느 나무에 하고 곧 나가보았다 이날은 돈도함에서 한참 되는 서편 골짜기에서 개영 부인과 시월이 전신에 이슬을 묻히면서 어린 목련과 더덕 한 뿌리를 파다가 그것을 심고 있었다 이것이 목련인가 하고 왕후는 어린 목련을 손에 들고 이것이 자라 꽃피는 것을 볼까 하고 한숨을 지더니 누구나 볼 사람이 있지 아니하랴 하고 땅을 파고 기다리는 시월에게 목련을 준다 호미를 들고 더덕심을 구덩이를 파던 개영도 허리를 펴 백화 부인을 본다 백화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진다 시월과 개영은 들었던 호미를 떨어뜨렸다 호미가 목련 위에 떨어져 동그레한 어엿본 잎사귀 하나를 끊었다 네 이리 하려 아니하였더니 하고 백화 부인은 소매로 눈물을 씻고 굵은 대로 지은 남복을 입고 흙 묻은 버선을 신고 개영을 바라보며 볼 때마다 눈물 겨워라 하고 개영의 등을 만진다 백화 부인이 서로하는 양을 보며 개영 부인도 마음이 서롯다 언제나 항상 기쁜 모양을 꾸미고 있었으나 백화 부인의 눈물을 볼 때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울고 싶어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할 신세임으로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10월도 그러하였다 나라가 망한 것도 슬픈 일이었니와 사랑하는 남편을 이웃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나 세월이 뜻없이 흘러가는 것이나 모두 다 슬픈 일이었다 게다가 친어머니 되는 유련 부인은 늙고 병들어 이제는 아랫목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나무아미 타부를 부르고 믿으려 하나 가슴속에는 슬픔만 가득 차서 부처님의 은혜도 들어갈 틈이 없는 듯 하였다 세 사람이 정히 망연히 섰을 때에 숯불 속으로 사람 기척이 나며 두 사람이 올라오는 양이 보였다 세 사람은 얼른 눈물을 씻고 나무 옮기는 일을 시작하였다 백화 부인은 입 떨어진 목련을 집어들며 아차 한입이 떨어졌구나 하고 떨어진 잎사귀를 집어 떨어진 자리에 붙여 보나 붙지 아니하였다 아차 하고 개영 부인과 시올도 그것을 보았다 한 번 떨어진 잎은 다시 붙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백화 부인은 창현하였다 이때 찬란한 관복을 입은 고려 관인은 마당 끝에 서고 표온사 늙은 중이 웃는 얼굴로 합장하고 백화 부인 앞에 서며 나무아미타불 하며 허리를 굽힌다 백화 부인도 나무아미타불 하고 합장하고 허리를 굽히며 노승님 어인 행차신 있고 하고 공손히 물었다 노승은 곁에선 두 젊은 승에게도 같이 합장하고 허리를 굽히고 두 젊은 승도 합장 담내하고는 심던 나무를 심고 바가지로 물을 떠다가 뿌려준다 노승은 다시 백화 부인 앞에 허리를 굽히며 대왕 마마 깨워서 스님의 덕 높으심을 들으시고 부르라 하시와 저기 사자를 보내시나이다 하고 손을 들어 마당 끝에선 관인을 가리켰다 백화 부인은 속으로 놀랐으나 놀라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대왕마마시라니 어느 대왕마마니 있고 하였다 노승은 놀라는 듯이 전무 이일이요 국무 이왕위를 하였사오니 이 전하의 대고려국 대왕마마 한 어른밖에 또 또 어느 대왕마마가 있사오리까 한다 백화 부인의 두 눈썹이 한 번 움직이며 소승이 세상을 잊은 지 오래 오니 일찍 대신라 상가마마 개우신 줄을 들었거니와 대고려 대왕마마를 듣지 못하였나이다 하였다 노승은 한 번 더 놀라는 빛을 보이고 다시 웃으며 갸륵하시어라 어찌하면 신라 망하고 고려된 줄을 모르시니 있고 예전 신라 상가마마 깨우서는 낭랑공주 부마대시와 정승으로 영화를 부리시옵고 공주 마마 깨우서는 벌써 두 아드님 나으시와 어제 국제를 올리옵실 때에도 두 분 아기 수북 강령하소서 빌었나이다 큰 절에 가시오면 낭랑공주 마마도 보실 것이니 어서 가시이다 하고 노승은 묻지도 아니하는 말을 짓거리며 손을 들어 관인을 부른다 관인이 와서 역시 백화부인의 허리를 굽힌다 비록 초솔하게 차렸을 망정 부인의 위험에 눌린 것이다 부인도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왕의 사자는 다시 백화부인에게 왕이 부른다는 뜻을 전하고 노승은 이 황송한 어의를 거스리지 말고 곧 가기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백화부인은 엄절하게 소승이 세상을 잊고 산에 든지 오려거든 고려대왕 마마께서 소승을 아르실리 만무하고 또 소승도 고려대왕 마마를 알지 못하오니 부르심도 부질없는 일이라 하더라고 아래 주소서 하였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볼일 다 보았다는 듯이 몸을 돌려 개연과 시월이 심어놓은 목련 가지를 만져 발로 그 뿌리의 흙을 밟으며 이 나무를 이 나무를 잘못 심지 않았는가 나무도 처음 만났던 방향대로 심어야 한다거든 남쪽으로 향하였던 것이 북쪽으로 향하면 살지 못한다 하거든 바로 심었는가 하였다 개영은 웃으며 옛은 그러하였사오나 이제는 천운이 변하여 사람들도 나무로 향하였다가 북으로 고개를 돌려야 영화를 노리고 초목도 그러하다 하나이다 나무로 흐르는 물도 북으로 흐른다 아니하나 이까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세상이오니 나무도 거꾸로 심었으면 더욱 번성할 줄 하오나 아쉬운 마음에 그리는 못하옵고 방향만 돌려 심었나 이다 하였다 시월도 웃었다 그것을 보고 백화 부인도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무서웠다 노승과 관인은 서로 돌아보며 이상한 사람 아니 있고 예사 사람은 아니로다 하고 말없이 물러가 버렸다 그날 저녁때에 돈도함에서는 떡을 만드느라고 절구에 쌀을 빠았다 오늘은 백화 부인의 생신이다 이 날에는 태자가 두껍새를 데리고 일년에 다만 한번 돈도함을 찾아오는 날이다 이날 하루를 기다리고 삼백 예순날을 천년같이 고대하는 것이다 이날 이므로 식전부터 돈도함에서는 방과 마당을 소재하고 우물을 치고 기명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내어 입고 꽁꽁 묶어두었던 만나는 버섯과 고비와 고사리를 내어 담그고 신선한 산채를 뜯어오고 봉하여 두었던 꿀 항아리를 내어 마당의 향토를 펴고 또 태자와 두껍새를 위하여 굵은 배옷을 새로 다려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3월 하순의 반쪽 다리 구멍봉에 비칠 때쯤 태자는 두껍새를 데리고 어느 길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마당에 발자국 소리를 내고 어마마마 하고 부른다 그러면 안에서는 일제히 일어나 아 동구마마 하고 나와 맞는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절할 때 절하고 울고 이야기하다가 새벽에 숲속에 잡새 소리가 나고 골짜기 물소리 높아갈 때가 되면 태자는 다시 절하고 한해 지난 뒤에 하고는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어둠 속에 쓰러져버린다 아 번번이 부인이나 개형이나 이번에는 태자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그까지는 못하더라도 붙들고 실컷 울어라도 보리라 하나 번번이 그러하지 못하고 밤은 줄다름을 쳐 이별대를 당해버리고 태자가 어둠 속에 쓰러진 뒤에야 산을 향하여 합창하고 동국마마 동국마마 하고 부르는 것이 예사다 그러나 오늘은 근심이 없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고려왕 왕건이 표운사에 와 있음을 알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부르는 것을 보니 무슨 눈치를 차렸는지 모를 것이오 또 왕건이 신하 중에는 예전 신라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니 그렇다 하면 발각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태자에게 기별할 수도 없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떡을 찌며 밤이 깊기만 고대하였다 아랫목에 앓고 누운 유련 부인도 뻔히 눈을 뜨고 오늘이 동국마마 오시는 날이뇨 하였다 개영 부인은 오늘이 오늘 밤이 하고 대답하였다 부엌으로서는 떡지는 구수한 냄새가 들어오고 물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붓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는 동안에도 백화 부인은 불전에 앉아서 향을 피우고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아들을 위하여 또 불쌍한 며느리를 위하여 또 이미 자기를 잊어버린 지 오랜 남편을 위하여 빌고는 절하고 빌고는 절한다 딱딱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부인의 메인 다홍빛 가사가 흔들리는 촛불에 음침한 빛을 바란다 구멍봉이 환하였네 하는 시월의 소리가 들린다 달이 뜨려는 것이다 이 달 뜨면 태자가 온다 시월이 시월이도 인제는 우담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화부인도 이름을 변하여 선광니 이라 하고 개영부인은 만타라라는 불명을 가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만 그렇게 부르고 식구들만 있을 때에는 옛날 대골 안에 있을 때와 같은 칭호를 불렀다 달이야 달이야 하는 시월의 소리가 남해 개영부인은 얼른 일어나 창을 열었다 과연 하얀 조각다리 잔나무 가지 사이로 비죽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그렇게도 해슥하고 맑은 달이 달이 떴으니 동국 마마도 오시려니 마당에 불 켜라 하였다 백화구인도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고 합장하며 나무 월강 보살 하고 그 빛이 아들의 앞길을 비치기를 빌었다 시월은 마당 한복판에 있는 둥근 돌 등대에 잘 결은 솔깡을 하나름 놓고 불을 질러 놓았다 잘 마른 솔깡 향기는 바라여 호박빛 불길을 내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것을 맡고 다람쥐가 서너 마리 모여와 시월의 방을 따라다닌다 그리고는 늘 하는 법대로 사람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다 이것은 태자의 청이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거니와 태자는 마당에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간 뒤에야 모양을 나타낸다 어서 들어오라 하여 시월이까지 방으로 불러들인 뒤에 마당에서는 솔깡불만 혼자 타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네 사람이 숨도 크게 쉬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태자의 발자국 소리만 기다렸다 도를 넘어 떨어지는 시내 소리는 잠깐 높았다 또 잠깐 낮아지면 안 부는 듯 부는 바람이 풍경을 흔들어 딸랑딸랑 소리를 낸다 이따금 밤새 소리가 들린다 사자가 돌아가 왕께 백화부인의 말을 전하니 좌우 제시는 그 무례함을 체크하려 하였으나 왕은 고개를 흔들며 전하는 낫을지라도 한 사람의 뜻은 낫지 못하나니 뜻을 지키는 자를 허물하지 말라 하고 도리어 주지승을 불러 매년 돈도함에 백미 오십석을 부치되 이름 모르는 시주로부터 보낸다 하여라 하는 하교를 내렸다 이날 밤에 낭랑 공주는 자연심설을 진정지 못하여 홀로 침음하다가 마침내 두 시녀와 길 인도하는 중 하나를 데리고 은밀히 절에서 나와 등을 들리고 돈도함에서는 마당에 불을 피울 때였다 공주는 공주는 지팡이로 길을 더듬어 우거진 잣나무 숲길로 깎아 세운 듯한 산비탈을 올라간다 이 어두운데 이 험한 길에 하고 시녀들은 공주가 험한 길을 걷는 것이 황송하여 공주를 붙들었다 그러나 공주는 이 길이 모든 죄악과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해탈의 정로와 같이 생각되고 한번 이 길을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 같았다 서울로 가면 구중 궁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엇이냐 색밖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김부를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나고 또 아들의 원수를 감노라고 왕건의 군사를 빌어 제 나라인 후 백제를 멸하고 제 혈육의 자식을 혹은 죽이고 혹은 섬으로 귀양보내고 마침내 서도 회안을 이기지 못하여 등에 큰 종기가 나서 죽은 진원을 생각하거나 혹은 신라에 혹은 백제의 구신들이 제 나라도 다 잊어버리고 고려의 충신인 채하여 불의의 부기와 쾌락을 부리는 것이나 그러한 무리 속에 높이 올라앉은 아버지 왕건이나 모두 우습고 시끄럽고 더러운 것만 같았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 이렇게 깨끗한 밤 이렇게 망고의 한결같은 물소리와 바람소리 하늘엔 망고의 변함없이 반짝거리는 별 무슨 생각은 잊고도 말은 아니하는 듯한 늙은 나무와 바위 이러한 것은 흥진 만장의 서울이나 구중 궁궐 속에서는 꿈도 못 꾸던 신기로운 이경이다. 그러한 속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조그만 등불이 비치는 길을 찾아 두 걸음에 한 번 세 걸음에 한 번 쉬엄쉬엄 가는 공주 자기의 몸까지도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사람 같았다. 아 제도할 수 없는 중생 하고 공주는 김부를 생각하였다. 그가 술 취한 얼굴로 허연 수염을 너슬거리고 공주의 손목을 끌고 음탕한 웃음으로 웃던 것을 생각하고 또 자기 몸 대신 김부의 잠자리를 모시게 하던 시비가 아기를 낳은 뒤로는 도리어 공주에게 시기하는 빛을 보이고 버릇 없어지는 양을 보이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모양도 다 우습고 더러운 것만 같았다. 하늘에 별빛이 있었으나 숯불 속은 캄캄하였다. 캄캄한 숯불 속에 한 줄기 등불빛이 비치어 검은 그림자가 길게 짧게 우물거린다. 얼마를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올라갔을 때 눈앞에는 환한 불이 보였다. 공주는 저 어인 불인고 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도서람 뜰에 피워놓은 뿌리로 쏘이다. 하고 길 인도하던 중이 읍하고 대답한다. 그 불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 불이 숨었다 나왔다 컸다 작았다 하여 좀처럼 가까워지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공주는 도서람 마당에 올라섰다. 솔깡 불빛이 공주의 얼굴과 몸 모양을 비친다. 노승은 가만가만이 암자 앞을 걸어가. 성광수님 성광수님 하고 불렀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다. 이 밤에 기다리던 태자는 아니오고 그 누가 와서 찾는고 시월은 문고를 잡고 열지는 아니하고 그 누구시뇨 하고 대답하였다. 근절에서 왔나이다. 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오신고 나가 여쭤봐라 하고 백하부인이 시월에게 명한다. 시월이 문을 열고 나선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나 아니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인다. 시월은 노승을 이상히 바라보고 합창하며 어두운 길에 무슨 일로 오신이 있고 하였다. 노승은 웃는 나츠로 합창하며 나무아미 탑을 관세 보살 도설함에 오래 서기 빛이 없더니 오늘 밤에 낭낭공주 이곳에 이마시이다 하였다. 낭낭공주 하고 시월은 옛날 서울에서 배웠던 것을 생각하고 반가운 도시 소리를 질렀으나 아까 왕의 사자가 왔던 것을 생각하고 얼른 흥분한 빛을 감추며 아니 낭낭공주라 신이 누구 신이 꼭 하였다. 노승은 손을 들어 가리키며 저기 왕님 하와 계시옵거니 와 금상 마마의 따님이시옵고 이전 신라 상간마마 지금 낭낭왕 정승 김부 마마의 부인이시니다. 선왕 스님의 덕을 들으시옵고 밤길을 마다 아니하옵시고 예 이마시니다. 하고 또 합창하고 허리를 굽힌다. 노승이 허리를 굽히는 것을 보고 공주는 좌우에 신혈을 세우고 가만가만이 걸어온다. 시월은 잠깐 공주를 바라보고 방에 들어가 노승이 말하던 대로 낭낭 공주 예 이마시다 하나이다 하였다. 백화부인이 일어나 나오니 계영도 따라 나온다. 백화부인은 시월과 계영의 부액을 받아 나오며 노신이 산에 들어온지 오래매 천하사를 모르거니와 공주 오신다 하오니 아니 나와 맞으랴 공주 어디 계신고 하며 신을 신고 마당에 내려선다. 불은 활활 타오른다. 부인은 공주를 향하고 공주는 부인을 향하여 서로 바라보며 점점 가까이 가더니 공주는 부인의 모양이 신라 왕우와 같음을 보고 깜짝 놀라는 듯이 우뚝 서며 한걸음 뒤로 훔칫 물러선다. 부인도 공주를 보고는 아무리 억제하려고 하면서도 놀라는 빛을 아니 보일 수 없고 개형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곧 태연하게 합창하고 허리를 굽히며 어느 나라 공주 시완데 이 깊은 밤에 이렇게 이마신이 있고 나무 아비 답을 하였다. 그제야 공주도 합창하고 무릎을 땅에 대며 어느 나라 공주도 하지마 없어서 나는 죄 많은 여인으로 노사의 덕을 흐모하여 이곳에 임하였거니와 하고 고개를 들어 부인과 개형과 시월을 한번 둘러보고 노사는 제가 십년 전 신라 서울에서 매시던 왕우 아니시니까 하였다. 부인은 웃으며 노신을 왕우라 하시나뇨 왕우는 아마도 전생의 일인가 노신은 산에 들어 세상을 잊은지 오랜 수도승이로 소이다 하고 시월을 보고 우담화야 공주마마를 붙들어 일어나시게 하고 만타라야 공주마마를 모시어 노추와나마 방에 들여 모시라 하고 다시 공주를 향하여 공주마마 무릎을 꿇으시니 황송하도 쏘이다 죄 많은 스승이 어찌 감당하리요 일어나 노추완방에 드시옵소서 하였다. 공주는 시월에게 붙들려 말없이 기운 없이 방으로 끌려 끌려 들어갔다. 공주는 약간 의심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설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줄은 몰랐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또 머리를 깎고 변복을 하였더라도 왕우와 퇴자비를 몰라볼 리가 있으랴. 공주는 정신이 황홀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에 들어오는 길로 부처님 앞에 합창하고 엎드려 빌었다. 부처님 앞에 엎드린 공주는 일어날 줄을 몰랐다. 그의 등이 들먹거리는 것을 보아 우는 것을 알았다. 백화부인이나 개형부인이나 시월이나 오드컨이 보고만 있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잊고 또 늙기도 한 백화부인이 처음 낭랑공주를 대할 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요 신라 마지막 왕이던 이를 생각하여도 마음이 불쾌하고 또 낭랑공주가 그 남편의 새 아내가 되어 두 아들까지 낳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질투의 생각도 났었다. 그뿐 아니라 왕건은 신라의 원수가 아니냐. 낭랑공주는 원수의 딸이 아니냐. 왕건은 근 십년을 두고 태자와 왕후의 거처를 수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왕건이 여기서 바로 지척인 표운사에 와있지 아니하는가. 만일 왕후와 태자가 여기 있는 줄을 알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를 것 아니냐. 이러한 것도 무슨 흉계가 숨어있는지 모를 것이다. 더구나 그가 왕건을 따라 서울에 온 것도 왕과 태자를 호리려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 하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양을 하는 것도 무슨 흉계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모양으로 백화부인도 생각하고 개영부인도 생각하였다. 그래서 개영부인은 시월을 밖으로 불러내어 귓속말로 동국마마 오시더라도 밖에서 기다리시게 하라. 행여 방으로 들여오시어 왕건의 집에 알리게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는 백화부인과 개영부인은 처음에 설레던 마음도 다 가라앉고 냉정하게 공주가 하는 양만 바라보았다. 마침내 공주는 일어났다. 세 번 불전에 합장 배래하고 나서도 이윽히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 부처님은 대골에 봉하나였던 관음상 이다. 신라 국보의 하나로 왕후 칭전에 봉하나였던 것을 공주는 기억한다. 한 달 동안이나 거기서 왕후를 모시고 숙식하였으니 이 관음상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 인자하고도 맑은 얼굴이며 산 사람의 용모는 몰라보리만큼 변하였을 망정 관음상은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금빛을 놓고 있다. 공주가 얼굴을 대고 있던 다홍 방석은 눈물에 젖고 그 얼굴에도 눈물이 줄줄이 번쩍거렸다. 눈물에 젖은 얼굴은 더욱 해슥하고 맑아서 그 가슴 속에는 티끌만한 흐린 마음도 있을 것 같지 아니하다. 공주는 불전에서 물러나 마치 오래 떠났던 딸이 그 어머니에게 메어달리는 모양으로 백화부인 옷자락을 잡고 메어달렸다. 왕우 마마 나를 속이지 못하시리다. 저 관음보살님은 분명 경주 서울서 배웁던 용모이시니 마마 깨없어 이미 삭발 위승하 없이고 용모는 변하셨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자모같이 메시였던 낭랑을 속이지 못하시리다. 하고 운다. 백화부인도 부지불가게 눈물이 핑 돌았다. 과연 그렇게도 애통하는 낭랑공주의 마음에는 한 점 죄악의 구름도 머물까 쉽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백화부인은 공주 일어나 소서 이 몸은 세상을 잊고 산중에서 늙은 죄인이오니 공주 반드시 이 몸을 잘못 보신 것인가 하나이다. 무슨 연유로 오신지 모르거니와 진정하소서 하였다. 이 말에 공주는 고개를 들어 백화부인을 바라보고 다시 계영을 바라보았다. 계영의 그 꽃같이 아름다웠던 얼굴이 어떻게나 초췌하였으랴. 공주는 마치 죄지은 사람이 살려주기를 비는 사람 모양으로 손을 들어 계영부인의 손을 잡으라 하였다. 계영부인의 눈에도 눈물은 있었다. 그러나 백화부인이 공주의 손을 잡고 아노라 하기까지 자기가 먼저 손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공주의 손을 뿌리치고 옛정과 피차의 신세를 생각하여 돌아서서 울었다. 낭랑 공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공주는 하리롭이 일어나 백화부인을 보며 나를 모르신다 함도 마땅하도 쏘이다. 하고 한 번 하직하는 절을 하고 신여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갔다. 나아가면서도 다시금 백화 계영 두 부인을 돌아보고 또 관음상을 돌아보았다. 백화부인은 문까지 따라 나가며 이러한 노추한 곳에 귀하신 손님은 오래 머무르지 못한 아이다. 하고 냉랭하게 인사하였다. 공주는 혼잣말로 나도 이 옷을 벗고 머리를 깎고 노사를 따를까 하고 혼잣말 모양으로 중얼거렸다. 마당에 빈 솔깡불은 시월이가 새로 놓은 관솔이 새로 타오른다. 공주는 그 빛에 늙은 잣나무 뒤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하는 것을 보았다. 태자는 두껍새와 같이 돈도함으로 오다가 시월에 손짓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확 피어오른 불빛이 자기의 낯을 비치임을 깨달았을 때 태자는 얼른 몸을 나무 그늘로 숨겨버렸다. 바로 신을 신고 마당에 내려서려던 공주는 태자를 번쩍 보았다. 그 헙수룩한 머리와 섬거적인가 의심하는 옷 그러나 공주는 그것이 태자인 줄을 알고 놀라는 빛으로 우뚝 섰다. 네 헛개비를 본 건가 하고 공주는 다시 태자에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보시니 꼭 하고 신여 하나가 공주의 보는 곳을 바라보며 물었다. 공주는 손을 들어 가리키며 분명 저 잣나무 그늘에 사람의 얼굴을 보았건만은 다시 보니 없노라. 분명 보았거든 없노라. 하고 공주는 그리로 향하여 간다. 불빛의 헛개비를 보심이 아닌가 하고 한 시녀가 뒤를 따른다. 백화 부인과 개형 부인은 가만히 서서 공주가 하는 양을 본다. 공주는 서너 걸음이나 태자 있던 곳을 향하여 가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동국마마 동국마마 돌아가셨다 하더니 혼이 계셔 내 눈에 보이시는가 혼이라 하더라도 어찌 한 번만 보이시는가 하고 합창하고 바라본다. 이 무슨 말씀이시니 고 깊은 산 깊은 밤에 어느 동국마마 계시리 가사이다 하고 시녀가 공주를 붙들어 일으키려 한다. 공주는 몸을 흔들며 나를 두고 너희들은 가라. 나는 이곳에 머물러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동국마마 살아 겨우시거든 혼이라도 다시 배울 때까지 나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다. 나도 머리를 깎고 굵은 배옷을 입으리라. 너희는 가라. 가서 아바마마께 그 연유를 아뢰어라. 하였다. 두 시녀는 공주의 말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때 잣나무 그늘에서 태자가 나타났다. 그 초췌한 얼굴로 이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한 얼굴로 가만 가만 나타났다. 공주는 두 팔을 들고 태자를 바라보았으나 태자는 공주를 잠깐 바라보고 백화부인 앞으로 나아가 말없이 무릎을 꿇어 절하고 그런 뒤에 다시 낭랑공주 앞으로 와서 낭랑공주 아니시뇨 하고 물었다. 공주는 다만 동궁 마마 하고 말이 막혔다. 태자는 이윽히 낭랑공주를 바라보더니 모두 한바탕 꿈이던가 꿈이라면 그리고 원앙 깊은 꿈이로다 하고 고개를 숙인다. 공주는 태자를 우러러보고 다만 늦게 울었다. 그러나 태자의 눈에는 눈물도 없었다. 열두 번이나 돌아가셨다는 동궁 마마를 오늘 배우니 생시인가 꿈인가 홀령이신가 하는 공주의 말에 태자는 열두 번 죽으려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내 몸이 부끄러워라. 가슴에 굳게 맺힌 원안이 내 목숨을 붙들어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반은 죽고 반은 살아 반은 사람 모양으로 반은 귀신 모양으로 낮이면 숨고 밤이면 나와 다니노라. 죽지 못해 사는 신세는 나를 두고 이르는 말 그런데 낙랑 공주는 낙랑 부인이라던가 어디로 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 이리로 오신고 크게 길을 잘못 들었세라. 하니 공주는 태자를 우러러보며 날 덜어 길을 잘못 들었다 하신 난고 십 년 동안 헤매고 찾던 길을 오늘이야 찾았다고 하소서 분명 동국마마는 살아 계시였던가 진실로 이것이 금강산 깊은 밤의 꿈은 아니였던가 살아 계시다 하소서 곰의 나루와 아슬라성에서 화를 맞아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 하소서 이것이 꿈이 아니라 하소서 꿈이 아니라 오랜 꿈이 깨었다 하소서 태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숨 쉬며 깰 수 있는 건 꿈일지인데 그 안이 다행이랴 천만 겁에 깨져 못할 슬픈 꿈이니 그것이 서러워라 사람으로 세상에 살자 하니 사람이 부끄럽고 죽어서 황천에 가자 한들 무슨 낯으로 서당을 대하리 엉거주춤하고 죽도 살도 못하여 산에 숨어 있으나 초목이 부끄럽고 말 못하는 바위와 흘러가는 물이 부끄럽고 날고 기는 새 짐승이 부끄러워라 하고 눈물을 흘린다 가엾으시어라 인생을 모두 한바탕 꿈으로 아실진데 어이하여 수도 성불하실 뜻을 두지 아니하시난고 하는 공주의 말에 태자는 수도 성불 수도 성불이라고 하시나뇨 하늘에 사무친 원안과 뼈마디 마디마다 감긴 원안이 나를 지옥으로 끌어들이거든 성불을 바라리 비록 석가모니 불이 몸소 나를 끌어 극락으로 가자 하시더라도 나는 아니가리라 이 슬픔과 이 원안을 품고는 차라리 땅속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 숨는 무엇이 되리라 안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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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머리를 흔든다 어이하여 그런 말씀을 하는고 나라 망한 것이 동궁탓이 아니어든 어이 그리 원안이 깊으신고 깊으신고 그리 생각을 마라 잊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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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잊지 아니하려나뇨 하고 백하부인이 태자의 곁으로 걸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잊을까 잊어질까 하고 태자는 고개를 숙인다 잊으소서 안 잊은들 어이하리 하고 개형도 태자의 곁으로 온다 동궁마마 이 모든 원안이 이 몸에 아바마마 탓이라 하면 이 몸으로 그 죄를 지지는 못하리 이 몸이 지옥도에 떨어지거나 축생도에 떨어지거나 동궁마마의 슬픔과 원안을 풀지 못하리 이 몸으로 그러할 도리는 없어오리까 하고 공주는 합창한 손을 땅에 대고 이마를 그 손에 대어 정례를 한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있었다 솔깡불은 그물그물한다 시월은 사람들 뒤에서 두껍새의 어깨에 메어 달려 울고 두껍새의 태자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낙랑공주를 따라왔던 시녀들과 노승은 영문을 모르고 대여섯걸음 뒤에 떨고 섰다 달은 높이 올라오고 시냇물 소리는 점점 높아가는데 돈도한 마당에서는 사람들의 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벌써 새벽이 되었는가 아래 아래 큰 절의 쇠북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태자는 일어나라 하고 공주를 붙들어 일으키었다 이튿날 아침에 공주는 벌써 구름같은 머리를 깎고 먹물들인 배옷을 입은 승이 되었다 공주에게 대한 모든 오해는 풀리어 백화부인은 공주를 붙들고 울었다 이 몸을 딸과 같이 일생을 곁에 모시게 하소서 하는 공주의 청을 백화부인은 여러 번 물리쳤으나 마침내 허락하였다 표운사에서는 안과 바퀴 발각 뒤집혔다 공주 어디 가신고 하고 횃불을 들고 사방으로 두루 찾았으나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공주 어디 계신지 아무리 찾아도 가신 곳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총석 노승이 왕께 아를 때 왕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 왕은 낭낭 공주를 위하여 근래에 심히 슬퍼하게 되었다 오직 왕업을 위하여 사랑하는 딸의 일생을 희생하여 버린 것이 왕이 더욱 늙을수록 낭낭 공주의 슬픔이 더욱 클수록 미우쳐지었다 신라에 다녀온 뒤로 공주가 얼마나 태자를 그리워하였고 또 김부에게 시집을 보낼 때에 얼마나 공주가 슬퍼한 것을 왕은 다 안다 그러나 왕은 신라 왕과 인적관계를 맺고 자기도 신라 왕의 진료를 왕으로 맺는 것이 왕업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첫째로 공주를 신라 왕에게 시집보내고 둘째로 내조의 공이 많은 유씨 왕후의 슬퍼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김씨를 맞아 아들을 낳았다 본래 기승하던 유씨 부인도 그 때문에 성병하여 원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은 신라 백성의 마음을 사려면 고려 왕실에 신라 왕실의 피를 흘려넣는 것을 필요로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왕업은 이루었거니와 유씨 부인의 원혼과 낭랑공주의 슬픔은 무엇으로 위로할 길이 없었다 더구나 왕이 늙어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도 멀어지고 몸이 정과 같이 기운차지 못하게 되며 인생의 무상한 것을 점점 깨닫고 천축승의 설법을 들으며 그 마음은 더욱 괴로워졌다 왕은 가끔 흥 왕업은 다 무엇이고 모두 흘러가는 물과 같고 떠가는 구름과 같지 아니한가 있을 때 있는 듯 하여도 다시 보면 없지 아니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다 천하를 다 내 마음대로 할 지존의 지위에 있다는 것도 다 헛꿈이 아니냐 어두워가는 눈 멀어가는 귀 쇠하여가는 몸을 어찌하지 못하고 딸 낭랑공주의 한 번 깨어진 기쁨을 다시 어찌할 수 없지 아니하냐 면만 사람의 다시 못할 청춘과 다시 얻지 못할 생명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기쁨을 희생하고 이 왕업인고 한 번 숙어지면 패한 궁예나 흉한 왕건이나 모두 한 줌 흙이 아닌가 게다가 만일 이생에서 지은 업이 내생의 과보로 돌아온다 하면 수십만의 생명을 죽이고 수백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기는 어찌 될 것인고 이러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왕의 눈에 비치는 것은 옛날에 왕이도 다 내어던지고 삼계 중생을 제도하기로 대원을 세운 석가모니 불의 자비뿐이다 그래서 절을 세우고 그래서 금강산해를 왔다 그러나 공주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왕에게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다 도리어 낮에는 눈에 피 오른 신라 태자의 독한 비수가 눈에 어른거리는 듯하고 밤이면 삼십년 병전에 죽은 사졸과 신라의 충원들이 어둠을 타고 모여드는 듯하였다 배옷 입은 중들이 코를 골고 자는 양을 볼 때 황포 입은 왕은 알 수 없는 무서움에 밤을 세운 것이다 공주는 어디간고 하고 늙은 왕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그때 어떤 중이 들어와 밤이 깊은 뒤에 돈도함 길로 등불 하나 올라가는 것을 보았사오나 하고 아래였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왕이 돈도함으로 사람을 보내려 할 때 공주를 모시고 갔던 중이 돌아와서 어젯밤 공주를 모시고 돈도함에 갔던 일과 돈도함에서 생긴 여러가지 일을 허둥지둥 아래였다 왕은 그 중을 가까이 불러 그 배옷 입고 머리 덥수룩한 사람은 누구더냐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은 서깃다는 사람들이 가끔 만난다는 영원동 벙어리 처사인 듯하오나 말이 청산유수 같음을 보메 벙어리는 아닌 듯하오나 누구인지 알 수 없사오며 공주마마 깨워서는 그 사람을 동국마마라고 부르시오나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사오며 또 돈도함에 있는 승들도 혹은 왕우마마라 하옵고 혹은 아니라 하옵고 갈피를 잡을 수 없사오며 아무리 생각하여도 꿈속만 같고 미친 것도 같사옵고 아마 소승이 미친 거 하나이다 하고 땅에 엎드린다 공주는 어디 계신고 하고 왕은 다시 물었다 공주마마 게 없소는 하고 중은 흩어진 정신을 모으는 듯이 한참 주저하다가 공주마마 깨워서는 돈도함에 계신 듯도 하나 또 안 계신 듯도 하나이다 하고 중얼거린다 그 무슨 말인고 하고 왕은 놀라는 듯이 어성을 높인다 소승이 꼭 길목을 지키고 있었사오니 어디로 아니 가신 것은 분명하오나 방안을 들여다 배웁든지 나와 다니시는 양을 배웁든지 머리 있는 이는 한 분도 아니 계시오니 소승이 잠깐 꼬박 조는 동안에 어디로 가신 것은 아닌가 아 모두 꿈 같사와 갈피를 잡지 못한 아이다 하였다 왕은 마침내 참지 못하여 몸소 돈도함의 가리다 하고 말을 내렸다 좌우는 간지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왕은 시종을 데리고 중으로 길을 인도케 하고 절에 쓰는 조그만 연을 타고 돈도함으로 향하였다 신하들은 왕의 몸을 근신하여 은밀히 군사를 풀어 왕의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먼저 돈도함으로 보내어 숲에 숨어서 왕을 호의하게 하였다 왕이 돈도함 가까이 임하였을 때는 태자와 두껍새가 길을 떠나려고 마당에 나와서서 앓고 있는 유렴 부인을 지하고는 새로 머리를 깎은 공주까지도 뜰에 나와 이별을 아낄 때였다 태자는 공주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영원동에 우물 묻고 산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인제는 영원동을 버리고 비루봉을 넘어 다른 골짜기에 숨을 생각을 하였다 어디로 가든지 해마다 날 하루는 와 배오리이다 하고 백화부인께 하직하고 물러나려 할 때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섰을 때 숲을 속으로서 문득 사람의 소리 들리며 왕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놀랐다 태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하였으나 그럴 것이 없음을 생각하고 허리에 숨긴 단돗자루에 손을 대었다 그 칼은 아무 때나 한 번 쓸 듯하여 시퍼렇게 갈아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다 오늘은 쓸까 왕건을 찌를까 연해서 내려섰다 낭낭공주는 그 앞으로 달려가서 꿇어 앉으며 아바마마 하고 불렀다 왕은 머리를 깎고 먹물들인 옷을 입고 합창하고 앞에 꿇어 앉은 낭낭공주를 이윽히 바라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며 이 어인일인고 네 일이 하라 하더니 꼭 네가 분명 낭낭공주요 하고 낭낭공주요 하고 치연한 빛을 보였다 공주는 고개를 돌리고 손을 들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딸이 머리를 깎고 머글들인 옷을 입든 것이 무슨 그리 놀라는 일일이 있고 일천년 옛나라에 왕우마마와 동국마마도 저 모양이 쉬어든 하고 백화부인과 태자를 향하여 한 번 합창한다 왕우마마 동국마마 하고 왕은 눈을 들어 백화부인과 태자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모두 외면한다 태자는 또 한 번 칼자루를 만지었다 그러나 왕의 늙은 눈엔 눈물이 번쩍거리는 것을 볼 때 칼자루를 잡은 태자의 손은 스르르 힘이 풀려버렸다 왕도 돈도함과 영혼동 벙어리 처사 말을 들을 때 혹시나 하는 의심이 없지 아니하였지만은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았다 왕은 한 번 더 왕후와 동궁을 바라보았다 비록 십여 년이 지나고 모양과 복색은 변하였다 하더라도 옛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듯도 하였다 그러면 태자 살았던가 하고 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동궁마마 깨어서는 죽으려 하여도 죽지 못하고 살려 하여도 살지 못하여 반은 사람으로 반은 귀신으로 하늘에 사무친 원안을 품고 사람을 꺼리고 초목 금수도 꺼리고 흐르는 물까지 꺼리면서 돌아다니신다 하나이다 하고 공주가 아뢰었다 왕은 공주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이윽히 침음하더니 태자의 곁으로 걸어갔다 왕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태자는 또 한 번 칼자루를 쥐었다 왕의 앞에 다다라도 태자는 돌로 깎은 사람과 같이 가만히 서있었다 왕은 눈물 고인 눈으로 태자를 바라보며 태자는 나에게 원한이 있나요 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원한이 있노라 내 머리카락 올롤이 왕건을 원망하는 원한으로 떠는 것을 못 보나뇨 하고 태자는 왕건을 노려보았다 원한이 있거든 원한을 불라 하고 왕건은 한 걸음 더 가까이 태자의 앞으로 갔다 태자는 오른손에 서리같은 칼을 빼어들었다 이 칼을 품은 지 십년에 오늘이한 나의 원수 나라의 원수를 만났도다 그러나 왕건을 이 칼로 찌르는 것만으로 이 원한을 풀 것 같지 아니하니 어찌하랴 하고 칼을 왕건의 가슴에 겨누었다 이 광경을 보고 숯불 속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고함을 치고 대들었다 두껍새는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그러나 왕은 손을 들어 태자를 향하고 모여드는 군사를 제지하며 태자는 마음대로 원한을 불라 아무도 태자를 막을 자 없으리라 하고 태연이 태자를 바라보았다 백과부인은 태자의 팔을 잡으며 살생을 말라 살생을 말라 하고 낭랑공주는 태자의 앞에 엎드려 합창하고 태자를 우러러보며 동국마마 그 칼로 나를 죽이소서 하고 울었다 태자는 말없이 손에 들었던 칼을 땅에 던지고 두껍새를 보며 가자 모든 일이 끝났도다 원한도 다 끝났도다 하고 숲을 속으로 들어간다 동국마마 동국마마 하고 공주가 허둥지둥 태자의 뒤를 따르는 것을 시녀들이 붙든다 공주는 소리를 내어 운다 백과부인도 울고 계영부인도 운다 왕은 태자의 간 뒤를 이윽히 바라보더니 이 모든 슬픔이 다 나로 하여 생김인가 하고 고개를 숙인다 이윽고 한 골짜기 건너편 바윗등에 태자의 손든 모양이 보이며 잘 있으라 나는 가노라 하는 소리가 울려온다 사람들은 일제히 동국마마 하고 불렀으나 다시는 대답이 없고 태자의 모양도 어디 간 줄을 몰랐다 그 후에 가끔 산 외 타는 사람들이 혹은 불정대에서 태자의 모양을 보았다 하고 혹은 일출봉에서 보았다 하고 혹은 삼성동에서 보았다 하나 알지 못하였다 삼성동에는 지금도 태자의 무덤이 있어 해마다 산묘에 타는 사람들이 정성으로 벌초를 하고 벙어리 처사 있던 곳을 우떼걸터 아랫떼걸터라 하여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낸다 아랫떼걸터 아랫떼걸터 아랫떼걸터